다음 장이 있나요? 응? 뭐지? 어두워 여기 어디지? 주먹으로 쳐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내가 경찰관이 되려고 한 이유? 그렇네 찾고 싶은 게 있어서 현아? 이 오리에서 나를 내보내줘 태어날 아이의 이름? 역시 정이 두터워 보이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네 어서 이 어둠 속에서 꺼내줘 날 여기서 꺼내라고 진정의 케이지 쉽게 주먹을 쥐지 말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렇지? 케이지 어 뭐야? 관은 잠잠해졌다 이거야 원 이제야 얌전해졌네 어지간히도 처형이 무서운가 보지 어쩌다 이렇게 된거지 KG씨는 미돌이와의 대결에서 지고 중앙에 있는 관 속에 갇혀버렸어 더미즈는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어서 협력해줄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우리와 더미즈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어 어쩌면 좋지 스토리가 이게 맞나? 쟤 멘붕하고 있다 더미즈가 협력만 해줬다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텐데 어떻게 그냥 살아누나 경찰 아저씨를 구해야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이대로 가면 정말로 KG씨가 처형당할거야 우린 잘못한거 없어 미동도 안해 게이지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우린 그럴 수 없어 우리도 접대하고 싶은건 아냐 하지만 대화한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 미돌이는 즐거운 듯이 우리쪽을 바라보고 있다 더미즈와의 친구 놀이도 이걸로 끝이네 KG를 구할 방법을 묻는다 KG씨를 관에서 꺼내줘 그러니까 말했잖아 구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에 사인하면 알려줄게 잠깐만 이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걸 고민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고? 이미 관의 처형 타이머는 작동하기 시작했어 이 모래가 전부 떨어질 때쯤이면 불타서 죽게 되겠지 KG씨 스테이크 완성이야? 안돼 아 기대되네 이 관 새거라 나도 써보는건 처음이거든 어떤식으로 죽게 되려나? 조용마도 절대 안돼 안돼 그럼 네 대답을 들려줘 자 어쩔거야? 미돌이는 진심이다 저 동의서는 어떤 내용이 쓰여있던 따르겠다는 의사표시 노예계약인거야 KG를 버린다? 저장까지 했는데 버려볼까? 버린다고? 안 돼 그런거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저말했다랬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나? 답장 넣기임 어? 어? 하? 하? 하게 안놔둘꺼거든 낱마루? 찢, 찢어버렸어 너 이 자식! 어? 그, 궁, 궁철 오저씨 설명해 이런 짓을 하다니 KG 따위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렇겠지 그렇겠지 지금 미돌이가 죽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 더미지는 죽어 그걸 알면서도 덤벼둔 건 KG씨잖아? 그래 저업자득이잖아 웃기고 앉아있어 KG 이 자식들이 역시 우리는 양립할 수 없는 거야? 이래놓고 협력이라니 어떻게 그래? 싸늘한 분위기 서로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멀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알고 싶어 낱마루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사라 잠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됐으니까 들어봐 저기 KG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관 속에서 KG씨의 가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부 나 때문이야 은인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나는 죄를 전부 미돌이한테 떠넘기려고 했던 거야 은인을 총으로 쏜 것도 최초의 시련에서 메구미를 구하지 않은 것도 전부 나였는데 큐타르가 목숨을 걸고 이어준 더미즈와의 유대를 나는 나는 흥 흥 흥 흥 흥 헤드로 죽는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되겠지 흥 무슨 말을 하는겨 KG 죽게 안둬 어? 흥 우리 손으로 당신을 구하겠어 미돌이의 동의서 따위 의지하지 않고 말이야 뭐? 네 멋대로 말하지마 아직도 이놈들이랑 동료로 지낼 셈이야 먼저 배신한 건 우리 쪽이야 살아남기 위해서 큐타로를 찔렀어 그걸 용서받았잖아 다음은 우리가 용서할 차례야 그걸로 둔치자는 거야? 너는 분하지도 않아? 우리는 미돌이의 장난감이야 살해당하고 목걸이까지 채워져서 이용당하고 사라랑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 죽는 게 무서워서 거스르지도 못하고 이래서야 곡두각시 인형이랑 다를 게 없잖아 우리는 인간이야 선택지는 스스로 만들겠어 미돌이의 인형놀이에는 더 이상 어울려주지 않을 거야 선택지는 스스로 만들다? 구할 방법이 있는 거야? 뭐 뭐 뭐 뭐 알겠어 알겠어 그 얘기 믿어도 되지? 그럼 구할 방법은 확실히 있어 교섭할 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거든 플로우 마스터로서 맹세하는 거겠지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너희 힘으로는 어려울걸? 틀림없이 KG씨는 죽을 거야 기대하고 있을게 가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할 수밖에 없겠네 괜찮다냐 시간은 아직 있어 뭐 말해두는데 협력 안 할 거야 어쨌든 우린 단서가 필요해 협력해야지 안 그러면 니네 목이 달랑되지 않아? 어차피 인간이 가면은 더미즈 죽지 않나요? 일정 거리 벌어지면 서로 적대하는 건 그만된다 우리도 더미즈도 적은 아니야 사인하는 건 싫었어 구하자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 다른 녀석들도 알고 있겠지 아슬아슬하게 불가능하도록 제한시간을 설정해놨겠지 그걸 풀어보자 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찾아야 한다 인간이다 이해해줘서 알아 환을 살펴본다 처음에는 미돌이가 들어있던 관이야 수상해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이 모래가 전부 아래로 떨어질 때쯤이면 관의 화장장치가 작동될 거야 그렇게는 안 떠 말건다 케이즈씨 현재 심경은? 어둡고 죽은걸 죽은 평소제로 돌아온 걸 저기 있지 관을 열 방법 떠오른 것 같아 네? 지도를 펼쳐봐 5층 여질 가운데 있는 제거실 거기에 신경쓰이는 게 보이지 않니? 어디 신경쓰이는 부분을 터치해보자 이거? 목걸이? 이... 목걸이인가요? 그건 처음에 미돌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지 지금은 우리가 손에 넣어서 케이지씨가 가지고 있어 아쉽지만 경찰 아저씨가 말하려고 한 거랑은 달라 말을 좀 헷갈리게 했네 경찰 아저씨가 신경쓰고 있는 건 모니터야 모니터인가? 이 모니터는 화면을 자세히 떠올려본다 에? 관 관리 시스템 이라고 적혀있었다 이거 혹시 플로우에 있는 관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인 건가? 어쩌면 관을 여는 곳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 어때? 조사의 가치는 있어 보이지? 흥! 의외로 여유가 넘치는군! 가볼 수밖에 없겠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케이지씨 잘 부탁해 파트너 야 케이지 안 죽이는 이유가 뭐냐? 어? 야 조는 그렇게요? 호다닥 죽여놓고 케이지는 이렇게 안 죽인다고? 제어실로 가려고? 오멘이 데쓰지 말고 너도 따라오라냐 목걸이의 페어링 기능 잊었어? 케이지씨랑 떨어지면 목걸이가 폭발하거든 아 맞다 희나코는 케이지씨랑 자기였지 우리는 결국 자유를 빼앗긴 노예 주인을 죽이지 않으면 해방될 수 없는 거라고 그치 저기 있어 관관리 시스템 좋아 조작해 봐라 지도의 사람 저 제가요 딱히 상관은 없지만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한테 맡기는 게 보여줘봐 잘 부탁드립니다 소우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안돼나 네? 이리 와서 중앙기계 쪽을 좀 봐줘 어? 이 건... 에? 레벨 1 레벨 2? 기믹 즉 보안 장치야 아무래도 중요한 장치일수록 레벨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 그 말인 즉... 기계 박살내면 안 되지 해제 부안을 해제할 수 있다면 묘지에 있는 관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가 문제겠지 하나는 이거일지도 이거일지도 어? 지문? 지문이지 망망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지문 이건 지문 인증 여기에 알맞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잘 됐나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우선 모두 다 손가락을 갖다 대보자냐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손가락을 대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돌이의 지문이 정답이겠지 아직 몰라냐 묘지에 있는 녀석들한테도 시켜보자 아니 큐타로 씨는 상처가 심하니까 아무래도 움직이기 어려울 거야 그러고 보니 상처를 치료하는데 쓰는 구급상자가 사무실에 있을지도 몰라 어? 정말로 냐? 슈트 안겨? 일단은 나 의료기기 담당 회사원이니까 사무실 한번 들러볼까? 들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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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이 어디지? 여기? 어? 어? 선반에는 서류와 의약품 같은 게 들어있다 정말로 의약품이 있어요 다행이다 치료이 쓸만해 보이는 건 다 들고 가자 도와줄게냐 구급상자를 손에 넣었다 오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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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이 있어 동의서를 복원했어 사인하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그럴 생각은 없어 네가 사인해 무시한다 그럴 생각은 없어 그럴 생각은 없어 뭐야 아쉽네 복원을 할 수 있어 마이씨 깨어나셨구나 미안해요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몫까지 부탁한다 해 살아 길어보여 치료 도구를 찾았어요 상처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이오 잠깐만 움직이지 말아줘 큐타로를 치료해줬다 고맙대 미안하고 많다대 이 정도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얘기해야 할 사람이 있어 마이 인마 사람을 그렇게 급습하고 말이야 어? 그럼 쓴아 아주 호온이 나야지 마이 씨 현재 심경은? 이 현재 심경을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깨어나셨군요 자 사과하세요 사과해 자 사과하세요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화났다고요 마이 씨 그만이오 살아 그 애를 너무 나머라지 말아라 부탁한대 규타로 말했자녀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될 거라고 뭐야 그거?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진심해요 그니까 너를 죽이는 건 포기하래 그 대신 다 함께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는겨 이해가 안 돼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자기를 칼로 찌른 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만해 한심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악이야 그런 건 별반 다를 것 어때 나도 네 입장이었으면 그랬을겨 그럴만한 계기가 없었을 뿐이야 모두 마찬가지다 마음은 오래전에 망가졌다 벼랑 끝에서 조금이나마 동료를 생각하게 됐다 그것 뿐이다 그러니 후회하게 해주는 게다 우리가 새로운 동료를 얻게 한 걸 말이여 그런 말을 들어도 모르겠다고 마이씨 무전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다 왜 큐타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관을 흔든다 아 경찰 아저씨 멀미나 할 것 같아 오케이 하지 말래요 현실을 보라고 너희도 너희도 따라와 이해가 누리군 네 녀석이 나설 차례라는 거다 어깨 정도는 빌려주마 자 잠깐만 내가 대신하게 해줘 이제 꿍꿍이 같은 건 없어 부탁이야 나는 알겠다 마이 어깨를 빌려줘 보기 좋네 찌르고 찔리고 한 사이인데 너도 처음에 만났던 그 붕대 괴물남이랑 친해지고 오라고 시끄러워 멘붕 온 줄 알았잖아 갑자기 저래서 내 힘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는 어디 가야 되지? 일단 여기 가야되나? 무시한다 지문 인증인가 아 우리도 해보자 규타로씨는 손가락을 센서에 갖다댔다 그러나 기계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에이 쓸모없는 지문이구먼 역시 안되나? 그럼 나도 일단 마이는 손가락을 센서에 갖다댔다 지문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왜 내 지문으로? 모니터가 마이? 더미즈 본체 관리 시스템 이 화면에서는 더미즈 본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뭐야? 왜 갑자기 내 AI가 왜 갑자기 내 AI가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려는 모양이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건 가게야만 람마루네 중앙에 있는 건 머리와 몸통 각 부분에 있는 배터리 잔여량이야 배, 배터리 이만큼이나 줄어든 거야? 머리와 몸통 따로따로 배터리가 있는 건가?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에는 랭크업 파츠가 표시되어 있어 랭크업 파츠? 그게 뭐지? 그 외에도 취미나 취향 얻은 지식 좋아하는 사람 등 듣고 싶은 개인정보가 있으면 랭크업 파츠에 대해 생각해보자 얘들아 손에 파츠라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래 그런 것 같네 내 손이라 어? 어? 바, 바래 바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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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면은 솜 탔방 정말로나 인형 이었구나 어? 아, 아래 알고 있었지 그거야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고 희망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죽는 영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인간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이 손이 현실을 들이민 거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라 시답장군 시답장군 인형은 이런 걸로 울지 않아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해도 희망을 가지고 마는 게 인간이야 모순된 감정을 지냈기에 괴롭지 지금의 너는 무척이나 인간답잖나 그러니 하찮은 일로 치무려 하지 마라 너는 살아있다 가게야마 람마루 어서 일어나라 시간이 없어 설 수 있겠어 람마루 괜찮아 사내놈이 질질 짜기나 뭐? 안 울었거든 그건 좀 억지 같은데 봐보자 봐보자 사망자용 목걸이 관리 시스템 이게 뭐지? 이 화면에서는 더미즈의 목걸이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 헤어링 기능은 정해진 생존자와 떨어지면 폭발하는 기능이야 수면 기능은 더미즈 본체의 배터리가 바닥나면 폭발하는 기능이고 뭐? 그런 말은 못 들었다고 그러지 않으면 더미즈는 충전만 하면 되살아날 테니까 충전이라 음 음 무료할 수 없어 진심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희나코가 들으면 기뻐하겠네 이제 너의 목숨을 노리기가 쉬워질 테니까 그래도 괜찮다면 빨리 하라고 크로마다 씨는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말로 우리를 믿어도 되는지를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해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붉은 선도 서로 죽이기 위해 묶인 사슬도 전부 필요 없어 서로를 믿는 힘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페어링은 해제된 거지? 희나코 희나코 희나코한테도 알려주러 가야겠네 다같이 아 오케이 모니터에는 관관리 시스템이라고 적혀있다 봐봐 표시가 늘어났어 도착해 가능해졌어 좋았어 여기 있는 감시 카메라를 보면서 움직여보자 셔틀을 연다 좋아 열어보자 아무 일도 없네 어쩌지 어쩌지냐 다른 걸 해볼래 뭐 제발 움직여자 좋아 닫아보자 뭐야 관이 아니라 입구가 이래서 우리가 묘지에 갈 수 없잖니 다시 한번 열어보자 열리네 큰일날 뻔했네 하지만 이상하네 이 젠치는 관관리 시스템인데 아마도 레벨 2 보안을 해제해야 가능할 것 같네 지문만으로는 안된다는 거냐 역시 그리 간단하게는 안되는구나 포기하면 안돼 방법이 있을거야 어 이 이상 살펴볼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묘지로 돌아가자 하나코가 기다리고 있어 키나코 아 아 잠깐만 좀 들어봐 방금 전에 입구가 셔터로 막혀서 그건 우리가 한거야 희나코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페어링을 무효화했다고? 그래 사실이요 어 저기 희나코 쿠로마다군 역시 모두랑 화해하자 헛소리하지마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인데? 생존자도 더미즈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그럼 죽일 수 있어? 흑 흑 흑 난 못해 난 못 죽인다고 흑 흑 이렇게나 상냥한 사람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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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보안을 하나 더 해제할 수 있을지도 몰라 흑 흑 흑 마이 우리가 깼을 때 있었던 일을 떠올려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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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코 너도 같이 가자 알았어 간다 어 없어졌어 어라? 미돌이 그놈 틀림없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아이디 카드가 필요한데 어디 갔어? 어 잠깐만 동의서를 두고 어디로 간 걸까? 어 무언가 책상에 놓여있다 무전기 이건 무전기고 이건 아이디 카드? 이거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놈 이걸 두고 어딜 간 거지? 이상한데 확실히 신경 쓰이긴 하네 방금 전에 찾은 아이디 카드를 써보자 카드를 놓는 곳이 있어 역시 수상해 어? 잠깐만 역시 수상해 그렇지만 피나코가 알고 있던 카드랑 똑같잖아 미돌이 사진도 실려있고 하지만 그런 중요한 물건을 미돌이가 잊어버릴 리가 없어 그래도 그래도 오 AI가 막 쓰면 안 된대 그건 쓰면 안 돼 소우씨 아니 신씨 AI가? 그 카드는 가짜야 기계에 넣으면 함정이 발동하게 돼 역시나 소우씨는 아이디 카드를 찢어버렸다 야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들어줄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 보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해줄까? 미돌이에 대해서 아이디 카드에 대해서 미돌이 사라잖아 미돌이 다시 말해 당신에게 있어선 히어리군인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히어리군 그 애는 말이야 인간의 기억을 연구하고 있어 영부자 인거냐? 아니 걔는 어렸을 적부터 그 인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뭐? 너무 좋아서 그 망가뜨려 부린다고 뭐가 고통스럽고 뭐가 괴로운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떠올리며 어떤 걸 잊어버리는지 자기와 얽힌 적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놀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니 봐 진심으로 말하는 거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 때 올렸어 그 결과 기억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모양이야 그런 게 가능한겨? 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조건이나 설비만 갖춰진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 사라가 기억이 없거든요?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떠올릴 수 있어 뭐? 모르겠어 하지만 희오리 군은 너희가 떠올리기를 바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 준비해뒀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아는 건 이 정도야 사하라 당해버렸어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세요 나한테 들었다고 하면 안 된다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희오리 군은 휘파람을 불면서 기계를 만지고 있었어 다들 즐기고 있으려나 라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고 있었지 그때 메이플 씨가 나타난 거야 에? 메이플 씨? 메이플 씨는 화냈다가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호소했어 그 희오리 군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귀찮아하면서 편지를 써줬어 하지만 그 편지를 줘도 메이플 씨는 물러나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이디 카드를 넘겨줬어 그럼 지금은 메이플 씨가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건가? 그 녀석 순순히 빌려주려나? 하하하 아마 절대 안 그럴걸? 분명히 화나서 죽이려 들 거야 안 그러는 게 좋아 상당히 위험하구나 자 들을 수 있는 건 전부 들었는데 맞다 메이플 씨 말인데 도서관에 그 애의 공략법이 실린 책이 있을지도 몰라 또 싸우게 되는 거야? 랭크업만 할 수 있다면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난 충고했어 나를 탓하지 말아줘 할 수 없지 메이플 씨를 어떻게든 해볼 수밖에 그렇다면 도서관에 가자고 여기 도서관이 아닌가? 여긴가? 이 책이 어찌? 메이플에 약점이 쓰여있던 게 한 권뿐이라고 당장 질 순 없어 기왕이면 전부 가지고 가자고 으악! 하하 전부 다 챙겨가 에? 아 우와 책장 배다니 없어졌어뇽 위험한 장치네 팀에 끼기라도 하면 바로 죽을 거야 다음은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면 되는데 말이지 아 단서는 이름밖에 없으니까 으악! 아니 그것만으로도 짐작하는 인물이 있어 상담실이 있던 그 애 도저히 흉악한 방해사로는 안 보였는데 가버릴 수밖에 없다 1권 읽어보죠 방해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전국의 데스 게임자 여러분 약점 등 뒤의 틈 새로운 약점 감정과 색 빨강은 분노 파랑은 슬픔 노랑은 기쁨 방해자 킹 알려지지 않은 약점 에? 화났을 땐 얘기를 들어주고 슬프할 땐 상냥하게 같이 즐기자 즐거울 땐 소중하게 되어줘 여기로 들어가자고 여기로 들어가자고 이봐 설마 여기에? 네 이 문 열리는 귀가? 맞다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기서 짝이랑 손을 잡으면 열려요 아 뭐야 그 두근두근 거리는 조건을 빨리 다들 손을 잡으라냐 이러면 되나? 준비 다 됐어 너 같은 놈이랑 악수라니 저기 말이야 힘 조절 좀 해줄래? 아프거든 뭔가 다른 느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내가 무서운 거냐? 장갑을 낀 채로 해도 되는 건가? 야 이건 절대 안 벗을 거다 뭐 문은 안 열린다고? 어? 왜냐? 왜냐? 어 한 쌍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즉 단 두 명이서 아이디 카드를 빼앗아야 하는 건가? 아니 대화로 풀어서 아이디 카드를 빌려오는 거야 하지만 누가 가지? 그런 위험한 일을 자진해서 할 녀석이 우리가 갈게 넌 넌 넌 힘내 난 안 갈게 힘내 야 우리 짝이잖아 우린 이미 만난 적이 있어 웬만해선 경계당하진 않을 거야 이거야 뭐 넌 이런 일은 항상 사라씨가 하게 되네 이 중에서 제일 케이지를 구하고 싶어하는 건 사라잖아 후회를 남겨선 안 돼 어 그렇네 참 결국 언제나 이렇게 되는군 위험해지면 도망치도록 해라 네 우리를 남겨두고 모두 문에서 멀어졌다 오 봐봐 열렸어 할 수밖에 없어 사라 란마루 도와줬구나 하키 이뻐 어 사라 안녕 홍차를 내올게 두 사람의 얘기를 들려줘 일단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 준비됐어 많이 얘기하고 싶네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 메이플한테 말을 걸자 그렇다는 건 쓰이바라는 소리죠 그럼 다과회를 시작할까 컵에 홍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자 무슨 향인지 알겠어 이 과일 향은 캐모마일? 캐모마일이네 정답이야 기뻐 사라 홍차를 잘 아는구나 아하 뭐 그렇지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이스 사라 이 기세로 계속 친해지는 거야 저기 있지 두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어 둘이 친해졌어? 친해졌다면 기쁠 텐데 우리가 더 친해졌는지 친해졌어? 그래 꽤나 친해졌어 잘 됐네 기뻐 두 사람은 분명 친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 친구 왠가 응? 두 사람 다 좀 이상한걸? 상태가 이상해 왠지 긴장하고 있고 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아냐? 경기당하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이름을 얘기하.. 이름을 알고 싶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아 그러게 완전 쪽집게네 음 이름? 실은 이름을 알고 싶어 아직 말 안 해줬지? 기뻐 사라 나한테 관심 가져줬어 이름 말 안 해줘서 미안해 나는 메이플 일단은 방해자 역시 니녀석이.. 아니.. 니가 메이플이었구나 응 낱마루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기뻐 있지 두 사람은 혹시 희요리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야? 듣고 싶어 얘기해줘 메이플 희요리군 좋아 나 사랑하고 있어 그치만 희요리군은 아직 나 안 좋아해 그래도 조금씩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사이가 좋아지고 있더라 선물받았어? 취향이 별로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메이플 정말로? 아 기뻐라 사라 고마워 희요리군 엄청 상냥해 나한테 편지 줬어 분명 사랑이 듬뿍 당긴 편지 편지 나 희요리군 곁에서 함께 걸어 나가고 싶어 함께 지내고 싶어 그치만 제멋대로 굴면 안 되겠지 저기 메이플 편지를 보여줘 그것 말고도 받은 거 있어? 찢어봐 뭘 찢어 그것 말고도 받은 거 있어? 자 그것 말고도 받은 게 있지 않아? 잘 알고 있네 맞아 이 편지도 보물이지만 더 엄청난 걸 받았어 그.. 그걸 희요리군의 카드 카드? 응 끼어넣으면 내 안에서 희요리군이 느껴져 아주 멋진 카드 혹시 그게 아이디 카드인가? 끼어넣는다니 대체 에이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네 내 얘기만 실컷해서 미안해 두 사람의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어 저기 있지 두 사람은 우승 할 수 있을 거 같아? 아 모르겠어 우승이 목표가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살아남는 게 목표라서 우승이 목표가 아니야 를 하겠습니다 우승 같은 건 할 생각 없어 나는 그럼 중요한 거 알려줄게 우승하면 사라랑 람마루 두 명이서 돌아갈 수 있어 뭐 사라 다수결은 몇 명이 있어야 할 수 있어? 그.. 세 명? 두 명? 세 명? 그거야 세 명이겠지 정답 최소한 2대 1이 되어야 다수결이 성립하니까 네 근데 만약 두 명 빼고 다 죽어버리면 다수결이 불가능해 그래서 결전 룰이 있어 살아남은 두 명은 당분간 함께 생활하고 한쪽은 인간이 한쪽은 인형이 돼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야 그걸 대화로 결정해서 의식을 맞춰 지.. 진짜야? 그 얘기.. 그치만 지금은 보너스 스테이지 특별 룰! 짝이랑 살아남으면 짝과 우승할 수 있어 나도 그 편이 기뻐 희요리 군이 살았으면 하니까 사라가 우승해 줬으면 좋겠어 사라.. 왜.. 웃고 있는 거야? 어라? 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네 혹시.. 밖에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 너무 오래 붙잡아 둬서 미안해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어 아..잠깐만! 아이디 카드를! 메이플은 식기를 정리하고 있다 어쩌지? 사라.. 메이플의 등을 봐봐 아이디 카드? 뽑는다면 지금밖에 없어 뽑아버려! 가자! 갑니다 메이플을 향해 손을 뻗었다 뭐야? 뭐야? 아니.. 뭔가.. 나쁜 짓 생각하고 있었어? 그.. 그런가.. 람마루는 서랍에 놓여있던 편지를 집어들었다 부.. 부.. 부탁이야.. 메이플! 아이디 카드를.. 빌려줘! 이 편지의 다음 내용을 미돌이한테 써달라고 할 테니까! 손 대지마.. 손 대지마.. 히요리 군이 준 편지에 손 대지 말라고! 오! 화낸다! 메이플을 화나했다 너무해! 용서못해! 지.. 진정해! 오! 싸운다! 용서못해! 돌려줘! 히요리 군! 크.. 큰일 났다! 완전히 화나게 해버렸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어찌됐든 두명이선 안 돼! 두망칠 방법을 생각해내자! 빈틈을 보이면 죽는다! 어허.. 메이플은 공격해 올 거야! 내가 미끼가 될게! 그 사이에 어떻게든 해줘! 요치.. 아이 잠깐만.. 세이브가 안돼? 1권 3권인가요? 슬퍼할 때 화났을 땐 얘기를 들어주자! 어떻게 얘기를 들어줘? 아 오케이 그럼 죽는 거 아냐? 한 번에? 최강잔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자가 없어요 이거 해보자 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도움을 정해야 해! 놓쳐 살아! 어허! 메이플의 등에서 검은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살아! 아악! 어허! 단발의 차이로 람마루에게 끌어당겨져서 공격을 피했다! 야! 화내고 있을 때 등을 보이면 위험하다고! 어.. 아야야.. 어.. 울어! ager... 대처해... 너무해.. 어.. 어.. 울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 우는데? 상냥하게 하랐데 상냥하게 어떻게 어떻게 상냥하게 하는거야 탕탕 열리지 않는 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다 다들 도와줘 반대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깥에 전해졌구나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바깥에 있는 녀석들이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어보자 우리는 등에 꽂혀있는 아이디카드를 손에 넣는거야 메이플은 웃기 시작했다 뭐야 왜저래 메이플의 감정이 불안정해 믿기가 되네 어 얘 상냥하게 하는 그런거 없어? 같이 즐기자가 있는데 왜 같이 안 즐겨 왜 같이 안 즐겨 왜 같이 안 즐겨 공격해오질 않네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정서가 불안정한 것 같아 화나지 않았을 때 행동하면 좋게 흘러갈지도 모르겠네 반대로 화났을 때 등을 보이는거 위험해 어 돌려줘 돌려줘 돌려달라고 아 역시나 화내기 시작했어 오케이 아 웃을 때 뺏었어야 했어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아슬아슬했어 sean 영어 아슬아슬 놀ace 아슬아슬 출발 ков 이러면 안 되잖아 어 손쉽게 울고 있는 메이플의 등 뒤로 갈 수 있었다 지금이다 등에 꽂혀있는 아이디카드를 뭐 뭐야 잘 보니까 3색의 버튼이 있는데 어 어차피 지금 파란 버튼 아니야 파란 버튼이다 아이디카드는 슈카는 소리와 함께 뽑혔다 됐다 뽑았어 람마루 나이스 이제 어떻게든 탈출하기만 하면 돼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했다고 왜 빼앗아가는 거야 유리군은 나한테서 람마루 두사람도 진짜 싫어 친해지고 싶었는데 메이플의 등에서 검은 무언가가 자라났다 날카롭게 뻗어온 검은 무언가가 문을 꿰뚫었다 위험했어 괜찮은요? 사와누나 위험해 뒤로 물러나있어 어떤 괴물인가 했는데 이놈이 메이플인겨 여러분 대화로 해결하긴 그렇나 그래도 아이디 카드는 얻은거지 도망치지 않으면 위험하겠는걸 너무해 열어쥐서 나를 괴롭히고 망가진다 망가진다 감정이 요동치고 있네 슬퍼 기뻐 용서못해 죽인다 죽이기 싫어 죽여버릴거야 도망쳐 죽어 사이좋게 지내자 완전 맛이 가버렸는데 메이플의 감정은 엉망진창이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싸워서는 안돼 뭔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 더한다고? 메이플은 화나했다 전부 전부 용섬 어때 폭력이 엄청나네 세이브 수상한 점이 없는지 냄새를 맡아서 알아내 주겠다 상대 상태 한번 읽어봐 읽다가 죽으면 어떻게 너 과실 읽어보자 얘기를 들어주자 안경이 끼나 어떻게 서줄 수가 없는 상황이네 저 애는 감정조절이 안되 우리랑 똑같은 인형이라고는 하지만 공격성은 천지차이야 사용설명서라도 쓰지 않는 한 판매는 절대로 안되겠지 사람설명서 사람설명서 우로우로 괴롭히는거구나 다같이 나를 괴롭히는거야 이쪽이 할말이잖아 얘기를 들어주자 해서 뭐였지? 자꾸 까먹네 상냥하게 상냥하게 ぐ 편지 걱정 잠깐만 이 편지 있으니 애에 대한게 쓰여있어 마주ãn 정말이요? 한 번 읽어보래! 그러니까... 최강의 인형 메이플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자아이. 여자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공감해주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 아이의 감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평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 아... 좋은 말이 쓰여있네. 꺾소리하지마! 열심히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거라고! 동감이야, 이건 힘든 싸움이 되겠는걸. 저기 배쪽을 봐봐. 저게 호감도 수치래. 에? 그럼 호감도가 높아졌을 때를 노려서 화해하면 되는 거구나. 좋아. 마무리는 내게 맡기면 앉아. 으아! 나, 나보고 화해하라고! 해! 아, 알겠어. 그렇지만 다들 호감도를 제대로 올려줘야 해. 알겠지? 다 열렸다. 미프로 웃기 시작했다. 저기 있지. 좋은 걸 줄게. 어? 선반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받아줄래? 갑자기 뭐야? 함정인가? 그럴수도. 저걸 받는 데엔 용기가 필요해. 자, 일단 얘기들 한 번 봐봅시다. 헉! 메이플이 꺼내 손수건. 야구하는 흉내를 내봐. 이걸 왜 갑자기. 여심을 좀 이해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좋은 인상. 수상한 점이 어느지, 냄새. 형태 뭔지. 자, 악수. 때리는 거 말고 뭘 안 하는 건데. 응담이라도 하면 되니? 잡담에 올려줄게. 자, 다시 봐봅시다. 같이 즐기자? 자, 같이 즐기자면 이거네. 어, 올라왔다. 기쁘라. 내 손수건 받아줬네. 아, 함정이 아니었구나. 당연하지. 갑자기 또 하나. 용서 못해. 전부 다! 자꾸 바뀌어서 저금할 수가 없다냐. 이때는 얘기를 들어줘. 어, 반성하고 있구나. 말대꾸도 안 하고. 오, 분노가 좀 누그러졌어. 이 정도인가. 남매 싸움을 할 땐 좀 더 일방적으로 말을 들었었지. 유리군. 유리군. 울어. 도는 싫어. 슬퍼. 슬프다구. 기쁨, 분노, 슬픔. 아무래도 순서대로 변하는 모양이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나? 상냥하게. 이건가? 이건가? 어! 돌려주는 거야? 고마워, 람마루. 어, 가벼워졌다. 저, 저기, 미안하게 됐어. 귀엽네. 낱마루, 상냥해. 방금 전까지는 싫었지만, 조금 다시 봤어. 웃기 시작했다. 우아, 진짜. 우아, 진짜. 기분 나쁘지만, 계속 웃고 있는 게 더 낫다냥. 대화. 농담. 여기서는 같이 즐겨주라고 했었나? 같이 즐기자. 당연히sten. 신 Rushing, 기분 나빠진 않겠지? 움직였더니, 등에서 통증해! 안돼! 큐터로는 등에 난 상처에 고통으로 쓰러졌다. 불쌍해, 불쌍해. 나까지 슬퍼지. 안 돼! 으악! 근육고릴라! 괜찮으래! 괜찮다. 걱정 말아라, 아키. 이거야, 와. 희생양이 될 생각이라면 말리진 않겠지만. 희생할 생각도 누군가를 희생시킬 생각도 없어! 괜히 발목 잡지 말고 잠이나 자서 체력을 온전해라. 니놈에게 바라는 건 건강할 때의 힘이야. 다들 미안해! 화낸다. 아이디카드 돌려달라고? 적당해. 돌려줘, 히어리구나! 어... 잡담? 수다 떨 생각 따위 없어! 하나도 안 즐거워! 으악! 더럽게 건방지네. 짜증나! 아, 안 돼! 희나코! 반격하면! 어깨 붙잡지 마! 그런 짓 안 하거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아! 너무해! 너무하자구! 진짜 귀찮네! 울고 있으니까 손수건 죽는 것 어때? 야,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오, 아니구나! 죽는 거야? 이거? 고마워! 가벼... 이걸로 됐지? 이제 슬슬 울음 좀 그쳐! 민폐야! 말은 차갑지만 상냥해! 히어리 군이랑 닮았어! 오, 상냥해! 히! 그럼 전 취급하지 마! 웃기 시작해... 적어도 웃고 있을 땐 안 덤벼드나? 해봐! 얘기하는 거 즐겁네, 희나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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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엠베이펠! 하, 가짜 웃음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모양이구만! 그쪽은 때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어? 뭐야? 예 새끼가! 어... 자자쯤에 이렇게나 말했는데 돌려달란 말이야!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될지도...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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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죽이기 싫은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에바, 빨리 어떻게든 해야 한대! 농담... 농담! 농담! 으아하하하하! 아하하하! 흠... 웃으라고 젠장! 아... 나는 꽤 재밌었던 것 같은데... 흠... 그체... 제기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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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은... 웃는 얼굴로 하고 싶어... 자, 잠깐! 웃는 얼굴이 뭔가 병든 것 같은 느낌인다! 악수? 오! 화해? 우리 너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해버렸어!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구, 구치만! 구치만 말이야! 아이디 카드가 꼭 있어야 하거든! KG씨라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어서! 알겠어, 한즈 나중에 돌려줄 거지? 나 진작 믿어줄 걸 그랬어!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음, 메이플! 그럼 이걸로 화해한 거네? 오! 고마워, 메이플! 머리가 아파! 메이플! 도망쳐, 얘들아! 응? 어, 어, 안 돼! 다시... 상태가... 죽이긴대... 싫어! 에, 에, 에! 우리 다 죽나요? 도망쳐! 얘들아! 안 돼! 도망칠 수가 없어! 자기라! 착착 좀 해! 안 와서? 제 멋대로 굴고 자빠지게! 이대로 박살 내주마! 멍, 멍청아! 자라져! 어쩔 필요 없어! 이놈은 등에서부터만 공격해온다고! 거리만 좁히면 별건 아니야! 머리통을... 부셔버리겠어! 내 머리가 쏴아! 구르바라! 보온장으로 도망치자! 내 어깨를 붙잡으래! 구르바라! 도망쳐! 으악! 으악! 도망가야지... 오징어로... 으악! 으악! 뭐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 자, 잠깐만 얘들아! 귀타로지는 상처를 입어서! 알겠어! 미안이요! 어깨 좀... 밀려달래! 뭐! 어쩔 수 없네! 자! 못잡아! 큐타로는 쿠로마다를 아리스의 어깨에 걸쳤다. 뭐... 뭐하는 거야... 가! 자네들만이라도 먼저 가는겨! 크... 크타로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다가! 됐으니까 그래! 뭐 때문에 위험을 감수함께가! 크... 그 이지를 구할 거잖아요! 이 정도 위험은 예상했잖녀! 묵... 무슨... 큐타로씨는 내가 지킬게 얘들아! 어서 가! 너 없는데? 갑니다 역시 나 근육 고릴라가 걱정되냐 돌아가려고? 너까지 죽을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근육 고릴라가 당했을 리가 없으냐 미안해 내려줘도 혹시 도와줘 다들 달려 엘리베이터까지 고릴라가 당했을 리가 곁하러 아저씨 뭘 안돼 다들 어서 타 빨리 닫아 따라잡히면 전멸이라고 혹시 기다리자 사로 누나 기다려보자 제발 기다리시 빨리 와주세요 웃기지마 헐 히나코는 억지로 닫힌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그리고 조용히 4층에서 멀어져간다 그리고 조용히 4층에서 멀어져간다 겨타로씨 마이씨 걸어내주 미원도 사편 굴이 programming Chris 너 미 payoff 逆 저 고 ario 닫팀 이제 그것밖에 제발 적어도 이 아이디 카드만큼은 제대로 작동하게 서둘러 제어시리다 뭐가 깔짝깔짝 소리나는데 이걸 쓰면 아이디 카드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좋아 진짜였어 야 감시카메라 영상이 꺼져버렸는데 뭐라고 아니 다른 기계는 작동하고 있어 고장은 아니야 오징곤 감시카메라뿐인건가 모든 창금을 해제했어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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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뚤이 전열라 직장이요? 링크업 아무리 전열라 앵커벌 할 수 있어 그만둔다 다른 곳으로 가볼까? 아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나? 관 조정 열면 KGC를 구할 수 있어 잠깐 기다려 아래층에서는 메이플씨가 날뛰고 있잖아 셔터를 닫으면 된다 그러면 묘지만큼은 안전하겠지 셔터 받는다 이러면 메이플이 묘지로 들어갈 일은 없어 KGC의 안전은 보장되겠네 셔터를 닫았어 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섰고 다들 상처입었다 이걸로도 안된다면 아무도 구할 수 없어 KGC 모든 관을 열었어 이걸로 관은 열린거지 그럴거야 하지만 영상이 꺼져서 뭐라 말은 못하겠군 뭐 뭐야 이거 최초의 실현 영상이구나 이건 희생자의 비디오 우리가 죽었을 때의 영상? 싫어 이런 거 더 이상 보기 싫다고 숨을 멈출 수가 없어 자 눈을 떠 이건 전부 너희들에게 있었던 일 카게아 말 안 마르군 너는 되살아난 거야 되살아났다고? 그래 기억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너는 설정된 수명까지 살게 될 거야 그럼 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 실체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짝과 바꿔치기 하도록 해 바 바꿔치기 그 여자를 대신 실체로 만들면 돼 짝을 죽이는 거야 짝을 죽이라고? 힘내 뭐 뭐야 방금 건 제일 처음 우리가 미돌이한테 되살려진 순간이야 저런 식으로 자신의 최후를 보여준 후에 공포를 불어넣었다는 건가 지독해 세상스럽지만 정말 끔찍한 순범이야 저런 걸 보면 누가 감히 반응할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영상 속에서 죽어가는 건 자기 자신이라고 시답지 않구만 저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협력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냐 그건 웃기지 마 네 각오는 그 정도였냐고 그로마다 뭐 이제 어찌되든 상관없나 어차피 난 곧 죽어 얼른 아이디 카드 그 빌어먹을 여자한테 돌려주고 그러면 복지는 역시 한계인 거야 하지만 크로마다 씨는 아직 살아있어 어떻게 해야 어떻게 고쳐 크로마다 고쳐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어요 크로마다 씨를 고치고 나서 어떻게 고칠 건데 힘이 끝났다고 얼른 가 아직도 움직이는 게 신기할 정도니까 사라 씨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도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갈 수밖에 없겠군 하리스 씨 우리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래층에 있는 녀석들 정도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죄송해요 쿨마다 씨 가겠습니다요 버튼이 반응이 없네 뭐야 왜 멈춘 거지 메이플이 고장 낸 건가 어떻게 나 이러면 그녀 고릴라도 경찰 아저씨도 일단 한 번 돌아갈 수밖에 없겠군 안녕 재화실에 있는 기계로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사둘레 람마루 빨리 가자 왜 그래 빨리 가자 람마루 그렇지 거주 너희들 왜 돌아온 거야 진정하세요 거주라고 돼지는 모습 따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게 아니면 뭐야 내가 방해되니까 나가란 거야 이런 식으로 다투는 거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어 그 미션 모두에게 할 얘기가 있어 좋아 잘 들어 크로마다 군을 살릴 방법이 있어 그게 뭐야 알려줘 충전이야 충전 잠깐 그쪽 화면을 봐줘 자 이게 크로마다 나오미치 군의 정보인데 머리 쪽은 크게 피해를 잊지 않았어 몸통은 크게 손상되긴 했지만 배터리는 아직 작동하고 있잖아 그럼 아직 크로마다를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아 충전만 하면 연명할 수 있어 뭐 손상이 심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파츠 떼어내볼래? 팔이라든가 쏘리하지마 복수에게 있어서 팔 하나는 당연히 농담이지 충전기가 2층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엄청 많이 탐색했지만 그런 건 아무데도 없었다니요 어로? 이상하네 아직 탐색 안 한 곳은 없어? 아직 탐색하지 않은 곳이라 락커루만 락커루만 락커루만은 어떨까? 좁아서 금방 다 조사했는데 아니 방 안이 아니라 로코 안 말이야 그건 잠겨있어서 조사 못해놔 아니 그거라면 가능할지도 아이디 카드를 쓰는 거야 번호를 까먹었을 때 그 아이디 카드로 잠금을 풀 수 있게 해줬을 테니까 기다려 그럼 방해자 메이플은 어쩌지?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엘리베이터가? 이상한걸 그렇다면 마이씨의 데이터를 방금 전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그렇구나 잠깐만 이게 마이씨의 현재 데이터야 저 적어도 지금 마이씨는 무사한 거군요 응 부서지면 해골 마크가 표시되니까 그 그건 몰랐나는데 그럼 그녀 고릴라도 마이씨랑 같이 어딘가에 숨어있을지도 그렇다면 충전기를 찾는 게 먼저겠군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도 거북하니까 너희들 나는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지 컴퓨터 내부로 액세스해볼게 우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냐 물론 내가 도와줬다는 건 비밀이다 너희들을 보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지니까 곤란해 가죠 여러분 더 이상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겠어 신 AI예요? 이거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로크가 아이디 카드로 열리는 거냐? 충전기 찾아보자 다 할 수 있어? 뭐지? 아 이렇게 열매 되는구나 ordin. 신기 bre Monte 충전기 없잖아 Ai 그럼 세이브해 여기 안..안 가시는데? 정동 켜봐 이 소비치를.. 서로 누나.. 무슨 소리 안들리냐 뭐? 소리? 어? 눈이.. 터져버렸어! 잠깐만! 또 함정이야! 너무 많다고! 안돼.. 이대로 가면.. 그때처럼.. 혹시 그런 일을 또 겪는 거 싫으냐? 에? 뭐야? 응? 이번엔.. 대체 어떤 장치가.. 어? 어? 막 열고 달리 났어 으아아아악! 당초 쓰고 당초 온나봐! 진.. 진정해 개!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서로 누나.. 뭐야? 뭐야? 어? 뭐.. 뭐지? 빛으로 비추니까.. 뭔가 떠오르기 시작했어.. 저..저게..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러게? 말 좋아해.. 억는게.. 수수께끼를 펴는데 저 놈이들.. 산서인건가..? 오.. 로코 안에 있던 물건이 떨어졌다.. 오.. 뭔가 다양한 물건이 떨어지고 있어냐.. 아 아파.. 머리에 맞았다고!! 천장의 자력에 강해져? 안돼! 목걸이가 자력에 반응하고 있어! 안돼! 또다시 천장의 그러다 안겨지겠어! 행동하고 시간이 흐르면 자력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아마 수수께끼를 푸는 걸 실패했을 때도 말이지! 모두의 목숨이 걸려있으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아, 막 이런 식으로 체크돼서 하는 거구나! 아, 근데 이건 뭐야? 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욕망이 있나? 수, 수수한 게... 떨고만 잊지 말고 생각을 해줘! 당신은 어른이잖아! 조언을 드놓는다. 뭔가 떠오르시는 분 없나요? 그러고 보니... 네가 등농으로 비췄을 때 떠오른 그림자! 플로우 맵이랑 비슷하지 않나? 플로우 맵... 아, 진짜? 그럼 여기가 폭소겠다! 일이 된다! Sew buttons 이거 자물쇠가? 찬가 찬가? 찬가봐 제 생각할 수 있어 여기가 관이다 그렇지 그리고 저기가 으아 작은 개발? 모르겠는데? 그런가? 아니야? 하하하하 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앙 좋은 일곱냐 비슷하다고 했었지? 어때? 방의 위치와 로커의 위치가 언제 비슷한 것 같지 않니? 오케이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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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야 그림 사춘 학교 공부 수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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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인쇄 아, 그럼 여기다 오케이 어 뭐야? 갑자기 지금 생겼어? 이건가보다 컴퓨터 이건가보다 컴퓨터 이건 떨어졌고 제가 여기가 경찰인가? 책 여기다 놓고 그리고 빨간 램프 여기다 놓고 뭐야? 되게 다 말았는데? 빨리 넘기겠습니다 여기 글로벌 여기 글로벌 이거 학교 가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점점 범죽은 그거다 오케이 음 이거 첫전이다 버리고 죽은 자들 버리고 버리고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아 이거 도서관이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잠자리 잠자리 틀어 잠자리 틀어 산다 오랜 시절을 생각하게 한다 오랜 시절을 생각하게 한다 가물쇠를 했었어 여기 두꺼운 자들 이거랑 미술실 마이애 미술실 이준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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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어 됐다 됐어 됐어요 목걸이를 끌어당기던 힘이 사라지고 문이 열렸다 요호 됐어요 그래도 역시 살아난 너가 구해졌으믄 그로마다 나오미치는 멀쩡해 희나코랑 방 밖에 있었거든 아군이 강한 녀석이고 니 녀석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 말이지 너희들 진심으로 나를 맞다 충전기는 아무데도 없어 우와 또 이런 스케키 저택 같은 느낌이야 들어가기 싫어 들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겠지 들어가야 돼요 좋아 가보자 어 여긴 아 소상한 곳이다냥 서랍 종이 서류 이건 어떤 물건의 설명서인가 충전기 설명서 뭐냐 충전기에 대한게 쓰여있어냐 그렇다는건 해방의 충전기가 어라 그 안에 그 안에 메모 같은건 뭐냐 어떤 메모를 손에 넣었다 에? 게임 개시? 파랑 1 빨강 6 노랑 0 뭐.. 뭐지? 충전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경고에 받아? 일단 다 봐보자 커다란 기계 이거 충전기 아닌가? 어 음료수 디스펜서 아냐? 와 완전 목말랐는데 마시고 싶다 뜨거운건 없나 아하 경, 경솔하게 마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사라씨 그 설명서 좀 보여주지 않을래? 네 맞았어 역시 거기 있는 기계 대형 충전기인가봐 진짜? 심지어 이 설명서만 있으면 작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냐 나 거짓말은 잘 못하거든 요감이지만 넌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됐네 어? 응 갖다 대줘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 어? 뭐야? 사진? 저기 이거? 어? 사진 속의 여성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레코! 뭐야? 이거 언제 찍은 사실이? 이 사진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곳에? 모르겠어 하지만 이사진이 찍힌 장소는 본 적이 있어 예전에 레코가 자주 밴드 멤버랑 갔던 카페야 대체 누가 찍은 거죠? 빛을 비춰서 좀 더 자세히 보다녀! 기는 등농의 스위치를 켰다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설명해 이 새꺄!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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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거든 봐봐 그냥 평범한 사진이잖아 그럼 이 자료는 뭐야? 데스게임 계획 청가전 명단 이 정신나간 자료들 전부 진짜인거냐? 아 전부 읽어버렸구나 대답해 레콘트 무슨 짓을 할 생각이야? 그럼 어떡했니 기억을 됐으니까 대답하라고 2층 테라스 속에서 떨어진 건가 자기라 해 그 새끼는 어디로 말도 안 돼 실수했네 터무니없는 실수 우선 옮길 수 없는 실수요 너는 용서하지 않겠어 아리스 내 이름은 히요리소 어차피 잊어버릴 테지만 말이지 웃기고 있네 아리스씨 왜 그러세요 아리스씨 한패다 네? 경찰도 검찰도 전부 어수나루와 이어져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때 그 자식은 피 같은 건 나지 않았어 그런데 사실을 왜곡해서 나를 살인범으로 용서 못다 나 하나만의 불행이 아니었다고 설마는 미안한데 그 등농 좀 꺼주지 않을래 그 빛을 직시하면 머리가 아파서 말이야 괜찮으냐 잠시 예상을 잃었었고 이게 잃어버린 기억? 이게 아리스씨의 잃어버린 기억 인가요? 모르겠어 아직 뭔가 더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아리스씨가 죽인 건 인간인 미돌이가 아니었어 그럼 지금 상대하고 있는 미돌이다 조정 설명서에 따르면 이걸로 한 명을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아 크루마다씨 머리를 충전하죠 몸통을 충전하죠 어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뭘 충전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데 머리 머리 충전해 아 몸통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몸통이 틀렸는데 머리를 충전하죠 잠깐만 사라 머리는 아직 괜찮아 충전해야 되는 건 몸통이잖아 아 아 그 그랬었지 아 그 그럼 아니 됐어 무슨 말 하는 거냐 빨리 안 하면 배터리가 다 다를 거야 너 알겠냐 잘 생각해 이 배터리가 있으면 다른 놈들의 수명도 늘릴 수 있다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럼 네가 죽게 되잖아 동료 아니었어 우리 말이야 더미즈는 쿠루마다에게 배터리를 연결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생각이란 걸 안 해 그런 상처 입으로 뛰쳐나간 녀석이 할 말인가 야 살아 잘 들어 플로우 마스터는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어 네? 한 명당 하나씩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거다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소릴 들어도 나랑은 상관도 없고 왜 갑자기 그런 걸 그냥 변덕이야 단지 뭐 이걸로 나를 살릴 가치는 사라졌단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건가요? 뭐야 뭐야 그런 거야? 시 시끄러워 쿠루마다 씨는 이제 괜찮아 남은 건 메이플 뿐 아래층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 해 찾자요 찾자요 음료수 디스펜서도 쓸 수는 있지만 충전에 필요한 배터리를 소비하게 된 것 같다 여기랑 연결돼 있었구나 연결돼 있었구나 여긴가 봐 어라? 동의서는 필요 없으신가? 미돌이 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네 무슨 일 있어? 살인기님 아리스 씨 진정하세요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진에 대해 확인해야만 해 사진? 아 맞아 맞아 뭔가 하고 싶은 얘기라도 있어? 그래 떠올랐거든 나는 살인 따위 한정 없어 전부터 니놈이 쌌던 계획이었다고 미돌이 너무하네 틀림없이 그때 죽었다고요 저는 왜 죽은 사람인 채 하는 거지? 니놈에게는 흐르고 있을 텐데 검은찍찍한 피가 그럼 죽여볼래? 아리스 씨 해치워버리세요 안돼 안돼 안돼요 안돼요 이건 그냥 도발이에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나도 바보는 아니라고 뭐야 의외로 냉정하네 이걸 먹여줄까 했는데 뭐? 에? 로켓 펀치 큰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벽에 박혔다 뭐야 이거 진짜 로켓 펀치야? 로켓 펀치야 멋있지? 놀리고 있어 하지만 저런 거에 맞았으면 저게 이래도 나를 인간 취급할 거야? 미돌이는 벽에 박힌 손을 뽑았다 말해두겠는데 아리스 나도 진심으로 화나했어 그런 사건은 나도 예상 외웠다고 기대하고 있던 데스게임에 내 자리는 사라지고 말았어 넌 절대 용서 못해, 아리스 이 자식이 게다가 나만을 탓하는 건 이 큰 착각이야 그 등농이 네 진정한 죄를 떠오르게 해줄 거야 써보도록 해 아리스뿐만이 아니라 모두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진작 조마조마 했다냐 저런 게 날아오면 못 피했을 거야 너 그렇지 이상할 정도로 냉정했어 내 안에 남은 분노는 이제 그 정도밖에 없는 걸지도 몰라 아리스씨 아리스씨는 한번 한나키의 기계로 레코씨에 대한 괴로운 기억을 지웠어 그 덕분에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끝났다 그걸 행운이라고 해도 되는 걸까 저기 사라 선배 슬슬 흩어져서 단서를 찾아보지 않을래 인원도 적으니까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어... 다 함께 있으면 안 되나요?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다 함께 있자 뭐? 결국 안 믿어주는 거야? 그... 그런 건 아니지만 알았어 아무쪼록 조심해 답장 넣어 게임 자... 그럼... 혼자가 돼버렸네 나도 어떻게든 아래층으로 갈 방법을 찾아야겠지 람마루는? 알아서 떠났나? 그렇구나 진지하게 엘리베이터 주변을 탐색하고 있어 얘기를 나눈다 뭔가 알아냈어? 키나코 저기... 사라 선배 이거... 차단기가 내려간 거 아니야? 뭐? 엘리베이터 차단기는 아래층인 4층에 있었잖아 그렇다는 건... 메이플이? 아래층에 있는 누군가가? 누군가? 아래층에 있는 누군가가? 마이나 큐타로? 아니면... 설마 케이지 씨? 누가 뭘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 사라 선배 등불 사용해볼까? 등농 이 등농을 봐줘 키나코 뭐야 그럴 시간 없는데 올려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야 어부도 하네요 뭔가 우울해 보이는데 얘기 나누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리스 씨 그... 뭐야 갑자기 그런가요? 이봐 지도인 사라 여기에 무전기와 음성 녹음기가 놓여있었지? 아... 그... 그랬죠 왜 그러시는 거지? 왜? 아리스 씨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얘기해보지 않으실래요? 이 이상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내 기억력은 얕지 않다고 혼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떠오를 수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걸로 아니... 해볼만한 가치는 있나? 생각해보면 누군가한테 털어놓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재화 상대가 저인 건 참아주세요 내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경청하도록 해라 미더리는 이 등농을 모두에게 써보라고 했어 어쩌면 이 빛이 잊어버린 기억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빛진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 내 마음에 걸리는 기억은 교도소 아니다 그렇게나 오랫동안 지냈던 공간인데도 기억이 묘하기 힘이었거든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떠올려보면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어 아리스 씨의 기억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가? 이 등농을 쓰면 아리스 씨의 진짜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 설명은 듣는다 오른쪽 화면을 터치해서 등농의 빛을 움직이자 틀린 부분을 찾았다면 왼쪽 화면을 터치해서 지적하자 다르잖아 지적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떠올려주실 수 있나요? 니노 하나하나 생트집을 찾고 싶은 모양이군 왜 그러시나요? 말도 안 돼 그... 그놈은 그때 있었던 교도관은 미돌이었다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어 하지만 난 그놈과 거기서 지적...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 난 그놈을 죽여서 교도소에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 제외했다고? 찜, 침착하세요 지금은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죠 거기에 대해 생각해선 안 돼요 오케이 어? 뭐 쥐고 있네? 지적해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떠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 집이라도 잡을 셈이냐 니놈 위축되잖아 그날 나는 교도관과 얘기를 나누려고 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뭔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 그건 내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한 자료였다 난 자료를 한 손에 쥐고 교도관에게 따지려고 했지 하지만 무언가에 놀라서 쓰러졌었어 당연히 교도관의 얼굴을 보고 놀랐던 거겠지 그놈은 미돌이었으니까 그랬던 건가? 어? 책이 책이 어? 뭐야? 포스트 아랫부분 포스트 아랫부분 떠올려줘 나에게 지시를 하는 건가? 허나 기뻐해라 생각날 것 같군 그라 발을 쩡자를 새기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새우고 있었다 매일 일 획씩 채워나가는 그건가요? 그 말대로다 역시 기왕이면 이런 교도소에서 할 법한 짓도 해봐야지 아무 탄소도 안 되잖아 어? 뭐야? 목도리? 쇠창살 너머의 통로에 놓인 쓰레기통 하지만 확실히 쓰레기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날만 말이지 맞아 그건 목도리였어? 심지어 그 목도리는 미도리 거였다 젠장 대체 뭐야 떠올려보니 확실히 이상하잖아 날뛰지 말아주세요 진정하시고 심호흡하세요 뭐하니? 짐승 취급하지 말아줄래? 그런 취급한 적 없는데 계속 날뛰네 계속 날뛰네 계속 날뛰네 어? 잘 생각해보니 잘 생각해보니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맞어 사슬이다 쇠창살에 사슬이 연결되어 있었어 거림칙해 잘 생각해보니 왜 지금도 나만 사슬을 차고 있는 거야? 그 수갑이랑 족쇠 못 푸는 건가요? 당연하잖니 내가 좋아서 차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패션이 아니었구나 더 있어? 더 있다고? 에? 사다리 밑 지적 그러고 보니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봉고다 그날 아침 누군가의 차인물로 보내줬었어 솔직히 숨이 멎을 뻔했다 혹시나 싶었지 하지만 레코가 아니었어 제기랄 그건 대체 악기가 보내줘왔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지 더 있어? 점점 추가되나? 뭐가 있을까? 어? 뭐야 이거 엠블럼 어? 그러고 보니 분명히 그래 에이에이스라는 로고가 벽에 걸려있는 엠블럼이 새겨져 있었어 어떻게 된거지 묘지에 있던 관에 새겨진 로고와 똑같잖아 지, 진정하세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기억을 정리하는데 집중하죠 어? 그, 그래 그렇지 다, 다 찾았나? 생각났다 전부터 진짜 기억은 이랬어 난 내가 저질을 살인사건에 관한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내게 악기가 도착했지 어쩌면 레코가 보낸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 나는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교도관에게 물어보려고 했었다 그런데 왜 니가 어떻게 살아있는거냐 감동이 재네 기뻐? 아리스 헛소리하지마 나 여기서 꺼내 안돼 안돼 일단 표면상으로는 살인사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잘됐네 넌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거야 뭐가 잘됐던거냐 니 놈 때문에 우리 집은 엉망진작이다 부모님은 살인범의 부으로서 살아가야 해 그리고 레코를 음악을 할 수 없게 됐어 노래를 못 부르게 됐다고 그렇게나 노래를 좋아했는데 괜찮아 레코씨는 오늘도 만나서 케어해주고 왔어 뭐? 죽여버린다 레코한테 무슨 짓을 했다라 이번에야말로 나를 뭐? 난 호족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말이지 그게 뭐가 어쨌단거야 음... 그래도 뭐 마침 잘됐나? 사실 오늘은 니 소원을 들어주려고 온거거든 뭐?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거야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속죄야 니가 어떤 동의서를 써준다면 뭐든지 바라는 걸 하나 이루어줄게 이건 아스나로의 맹세라고 해서 되고 싶은 자신이 내일 되자 라는 의미가 담겨있어 말이 안 통하는군 뭐가 되고 싶은 자신이냐 전부 박살났다고 니놈의 인생을 끝장내주마 지옥에나 떨어져 흐흑 계약 성립이네 동의서 써줄래? 써주마 니놈의 순통을 끊을 수만 있다며 난 썼어 동의서를 동의서를 이게 아리스씨에 지워줬던 기억 감사를 표하지 지도에 살아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줬으니 이걸로 괜찮은 걸까 한명씩 한명씩 기억을 부왕 아리스군 이걸로 국밥이나 사먹을게 아이고 경찰 쪽으로 가자 예 아 귀여워 어둡지만 밤놈을 떠서 확실히 탐색하겠다냥 기민한 움직임으로 탐색하고 있네 얘기를 나눈다 긴 혼자 다니는 거야 위험해 괜찮아냥 고양이 모드로 탐색하고 있거든냥 어 고양이 모드? 그렇다냥 고양이는 위험을 감지하면 빠른 움직임으로 도망친다냥 어라 그들은 변동이 심해서 탐색에는 적합하지 않아냥 꽤나 뼈 뼈 단점이네 사라 누나도 만일의 경우가 생기면 쓰라농 방금 멍이라고 이제 등풀 써볼까요 등농이구나 저게 긴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않을래 아 뭔가 어려워보이는 화제다 뭐 우리에게는 분명 지워진 기억이 있어 되찾아야만 해 지워졌는데 떠올릴 수 있는 거냐 응? 그 어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진 않거든 응 알겠다냥 반응이 재밌었으니까 협력하겠다나 알면서 물어본 거였어 언제든지 덤벼보라냥 살아나나 병원? 초등학교 보건실이구나 초등학교 보건실이구나 내가 흐릿하게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보건실이다냥 그때 즐거웠는지 무서웠는지 약간 떠올리기가 힘들어 전부 확실히 떠올려 돼서 후련해지고 싶다냥 그렇다면 해볼 수밖에 없어 어? 이때 이거가 되어 있네 갑시다 긴의 복장 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떠올려줄 수 있어? 물론이다냥 나에 대한 것쯤은 흑 흑 흑 흑 흑 미안해 사람은 거짓말했었냐 흑 난 그때 지금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 뭐 왜 사과하는 거야 이 복장으로 학교에 가는 건 확실히 독특하긴 하지만 흑 흑 흑 흑 지금은 괜찮지만 전에는 이 옷을 안 입으면 밖에 나갈 수 없었다냥 흑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 죽긴 하지 개그, 개그쳐 죽긴 하지 죽긴 하겠지 설고기 살고 있으면 흑 흑 흑 으 흑 흑 흑 한국에 안 산다냥! 그, 그래? 기, 기운 때문이 아니라... 너, 그, 그... 역시 추운 거 아니야? 사라 누누! 놀래! 따뜻해졌을 때 말하면 돼. 몸도 마음도. 함께 있는 걸로 따뜻해진다면 언제든지 함께 있어줄게! 사라 누누! 알겠다냥! 고마워, 사라 누누!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어쩌면... 긴의 복장을... 긴을 알기 위해서는 무척 중요한 걸지도 몰라. 음... 여기 이름 다르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똑같구만! 어? 뭐야? 커다란 구급상자. 아니야... 확실히... 구급상자치곤 너무 컸어, 몽. 어, 그래! 떨렀다몽! 구급상자가 아니라... 스피커였던 것 같다냐? 선생님이...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나누면 편안해진다고 자주 말했었다며... 지... 말할 때 긴장하게 되는 파제였다는 건가? 혹여나... 집에서 있었던 일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냐? 혹시... 이 상황은... 기내... 카우슬링인가? 왜 그러냐? 아니... 아무것도 아냐... 어? 저 까만 거 있다. 보냐봐... 자꾸 기다려마! 냐옹... 그러고 보니... 까만 금고가 놓여있었던 것 같다냥! 칫! 같이 얘기할 때 선생님은 항상 안에서 서류를 꺼내서 글을 썼었냐 나한테는 내용을 안 보여줬는데 도대체 뭐였을까 뭐 숨겼던가 응 왠지 관찰대 오는 느낌이라서 좀 싫었었냐 관찰일기인건가 설마 관찰일기 뭐지 나비그림 알겠어냐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 나는 나비그림 같은 건 그린 적 없다 뭐 저건 선생님이 가져온 나비그림이었다냐 뭔가 잉크 얼룩같은 호접한 그림이었다란 잉크 얼룩이라 뭔가 이런 그림을 어디서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잘 그린다니 언젠가 사라 누나랑 서로 차상화 그려주기 할 거다란 그 그건 어떠려나 실언용 그 그럴 일 없잖아 기대되는걸 그림을 보고 울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누구었어요 맞게 달라냐 그러니까 이상해냐 그 선생님의 얼굴 미돌이랑 똑같다 뭐 왜이냐 그런 일 가능한거야 뭐 진정해긴 여러가지 얘기를 같이 했다냐 즐거운 얘기도 죽을 싫은 얘기도 전부 들어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뭐 그런데 선생님이 그 녀석이었었냐 많은 얘기들을 들어줬는데 여기서 이런 꼴을 다하겠어 뭐 하긴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봐 떨림이 멎을 때까지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고마워냐 사라 누나 미안해 역시 잃어버린 기억 같은 거 파헤치는 게 아니었는데 아냐 나는 알고 싶다냐 속았을지는 몰라도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인지 알고 싶어 뭐 같이 어울려주냐 사라 누나 기 이거 뭐지 칼? 낫겨드라니 그게 있지 사소하긴 한데 뭐가 신경쓰였던 게 있어 뭐 맞아냐 그거 있다며 낯선 펜이 연필꽂이에 꽂혀 있었어냐 낯선 펜이라고? 나는 보건실에 자주 갔으니까 알고 있었다며 평소에 보건선생님이 안쓰던 펜 그 선생님이 왔을 때만 있었어냉 나 알고 있다며 그 펜 사실은 펜 모양 구매라다냥 뭐라고? 스파이다 어느 국가의 특수 어쩌고 같은 게 김을 노렸던 거야냥 잘 생각해보니 정말로 나는 누군가한테 노려줬던 거야 뭐? 용감 같았던 말이 전부 사실일지도 몰라 허허허허 허허허 어? 초대장? 동이선 기약종 동원이다 냥! 사로 누나 어쩌면 중요한 걸 떠올린 걸지도 몰라 뭐? 붙어있었더냐 동이서라는 게 도, 동이서라고? 왜 읽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냐 그치만 지금 떠올려보니 똑같은 종이였다며 허허허 혹시 너는 그치만 도대체 왜 진정해 조금씩 조금씩 떠올리는 거야 다 기억났지? 생각났다냥 전부! 진짜 기억은 이랬어냐? 나는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폐증이라는 증상이 있다는 것 같다냥 식사 이건 말고 다른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긴장하게 된다 뭐 이상이냐 괜찮아 그 정도는 딱히 이상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더냐 그런데 그 병을 고쳐보자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줬던게 그 녀석이었어 뭐 다른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거냐 재밌겠다 싫은 놈들도 많지만 같이 놀아주지 못할 것도 어찌냐 그 자세야 긴 서서히 다른 애들이랑 친해지고 친구도 많아질거야 나도 학교는 싫었으니까 말이지 뭐만 하면 쭉 싸워서 친구가 없었어 불량하다냥 나 경멸할 것 같다 하하하하하 귀는 바르게 자랄 것 같네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계셔 정말이냐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애라고 생각 안했머 언제나 즐거운 듯이 네 얘기를 하고 있어 하하하하하 나 빨리 뻗쳐져서 엄마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될 거야만 그래? 그럼 아스나로의 맹세를 알려줄까? 그거 뭐냐? 되고 싶은 자신이 내일 되자라는 건데 종이의 이름을 쓰면 어떤 소원이라도 딱 하나 이루어진대 아 진짜냐 마법의 종이다 무슨 소원을 빌거야? 당연해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설계해달라고 빌거다냥 너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난 나 자신의 힘으로 멋져질 거다 근데 엄마가 같이 없으면 그걸 못 보여주잖아 냥 기는 정말로 착한 아이구나 왜냐면 엄마가 무지 좋으니까냥 그 종이에 이름을 써버렸어 그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면 너무 꼼찍하다 뭐 엄마를 술투게 하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기내 지워졌던 기억? 나 반드시 돌아갈 거다나 사라 누나도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을 거야 뭐 그래 미돌이를 무찌르겠어 어떻게든 소원한테도? 아 이 책 괴로운 듯이 책을 읽고 있어 얘기를 나눈다 뭘 읽고 계신 건가요? 아 전에 발견한 스키 미신 인공지능 테스트 데이터야 뭔 내용이 쓰여 있나 했더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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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이브 안 했는데 세이브 안 했는데 어차피 다시 이야기하면 되지 아 지져버리고 싶다 진짜 세이브 안 했는데 등농 소우씨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얘기해보지 않으실래요? 하하 왜 내가 너랑? 당신은 미돌이와 가장 관계가 깊었죠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걸 전부 기억하고 있나요? 역시 아픈 데를 잘 찌르네 친구였던 건 확실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몰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그걸 들여다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저기 같이 들여다볼래? 사라씨 바라던 바입니다 그럼 해볼까? 내 마음에 걸리는 기억은 미돌이와 함께 지냈던 그 공간 그 애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어 겉으로 보기엔 시원찮은 청춘 시절이었겠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보니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 그렇다면 해볼 수밖에 없어 저 옷이 없는 것 같은데 이쁘나? 뭐 없다 거기가 신경 쓰이나보네 그러고 보니 비밀번호가 적혀있던 메모가 사라져 있었어 체프가 떼어져서 어디론가 사라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돌이가 없애버린 거겠지 왜죠? 글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를 정도로 어찌되도 상관없는 비밀번호였을텐데 실은 실은 중요한 거였을지도 이거야 아니 그럴싸하게 보이게 할 뿐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하는 게 그놈이었지 그래 그구나 어? 아무도 없는데 음 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온도를 최대로 높여서 방을 데우고 있었어 방이 추우면 감기 걸리잖아 그래서 난방을 강하게 틀었지 기계도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미돌이가 못하게 막았었어 불평도 많이 들었고 최대로 온도를 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건 미돌이가 없을 때 정도였나 없을 땐 간 한 번 해볼까 그래 떠올랐어 어느 날 가방이 사라지고 편지 한 통만이 남아있었어 편지의 내용도 간단했어 신세 많이 졌다 컴퓨터에 데이터를 지워달라 그렇게 하셨나요? 설마 조사해보려고 데이터를 뒤졌는데 엿보면 안된다라는 문장이 뜨면서 모든 데이터를 지우는 프로그램이 작동했어 그건 진짜 짜증났었지 그렇겠지 미돌이의 상태 좀 더 자세히 떠올려주실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지 떠올랐어 사라씨 그놈은 어느 날 실종됐었어 이유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 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아리스의 살인사건 그때랑 겹치는 것 같기도 해 만약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됐다면 나는 훨씬 더 놀라고 안심했을지도 몰라 안심? 복잡하거든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두려워했고 안티 히어로처럼 동경했던 적도 있어 인싸인 사라씨는 알기 힘든 감각일지도 아리스씨 사건 이후 미돌이는 실종된건가? 소라신? 소울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떠올려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 그러고보니 깜빡하고 말 안한게 있어 미돌이의 목도리 말이야 어쩌다가 내가 쓰게 됐거든 왜였을까? 인정하긴 싫지만 갑자기 그놈이 없어져서 외롭다고 느꼈던게 아니려나 그때는 이런 기획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하하 하하 상관없어 기... 기분 나쁜걸 떠올려버렸어 그 사진에도 내가 찍혀있었어 내가 찍혀있었어 자기 자신은 안 찍는 주제에 내 사진은 장식해뒀지 하하 기분 나쁜 미돌이 사진은 한 장도 없었나요? 없어 시험 삼아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무시무시한 살기를 느꼈거든 자신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무엇 하나 남기지 않았어 철저하네 전부 계획대로였다는 건가 흠 딱히 상관없어 생각났어 그 화면에 비치고 있던 건 동의서였어 네? 인쇄서 쓰기 위한 데이터야 미돌이가 만든 거겠지 그땅 데이터 바로 지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아뇨 그런 짓을 해도 똑같은 걸 새로 만들 뿐이겠죠 그런 나는 그런데 소우 씨도 쓰신 건가요? 동의서 말해주지 않는 건가 생각났어 전부 이게 나와 미돌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매일 우리는 비밀기지에서 놀듯이 집에 모여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렸어 그러다가 갑자기 미돌이가 사라지자 기쁘고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사라져서 외로운 것 같은 애매한 감정이 들었어 걔를 찾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단서라고는 하나도 없었어 결국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추억을 되돌아보는 것뿐 그때 떠오른 거야 내 소원? 갑자기 왜 그래 히어리곤? 그리고 괜찮으니까 대답해줘 돈? 자유? 권력? 그렇네 저번에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나한테는 어쩌면 형제가 있을지도 몰라 어? 그래?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상인지 연아인지도 모르지만 말이지 들으면 안 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바로 자리를 떠버렸거든 만나고 싶어? 아 아 그렇지만 나 같은 걸 만나도 실망만 할 테니까 아하하하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자 신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줄게 그러니 넌 되고 싶은 자신이 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가 가능할까? 그런게 나는 가능해 넌? 할래 되고 싶은 내가 될 거야 되고 싶은 자신이 내일 되자 이건 아스나로의 맹세야 그래 동의서도 만들자 신의 결의를 형태로 남기는 거야 아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응 그 대신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음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해야지 아 또 제멋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아하하하하하 마치 네가 내 형 같아 전부 그놈 손바닥 위에서 놀아놨던 거야 처음부터 전부 계획했던 거겠지? 아스나로의 맹세도 그걸 마치 내가 말을 꺼낸 것처럼 알지도 못한 채 돕게 됐던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그놈을 만나려고 이것저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이 가담하게 된 건가 소우씨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지금은 게임으로 죽이는 것만 생각하도록 하자 사라씨 이걸로 괜찮은 걸까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얀사카씨 하얀사카씨 기니랑 같이 안 계시네요 아 교회는 대단해 나랑 함께 있는 게 오히려 아하하 그것보다 이것 좀 봐줘 너 이 컴퓨터에 전원코드를 찾았거든 니가 갖고 있는 아이디 카드를 쓰면 안에 담긴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디 카드를 쓴다 아이디 카드를 인식시켰다 우와 뭔가 뜨기 시작했어 화면에는 스카우트 리스트라고 쓰여있다 보고 두 명 정도 가슈씨의 조건에 맞는 인재를 찾아냈다 오 나미다 미치루 하라의 에밀리 두 명 다 대단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나미다 미치루는 연구벌레 완벽한 연구 환경을 준비해두면 스카우트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하라의 에미는 하라의 에밀이는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스카우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을 공략할 수 없다면 취할 수단은 하나뿐 사랑하는 그 녀석을 미치게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흑 뭐야 이 저련아 이 두 사람 아무리 봐도 한나키라 호엠이잖아 스카우트라니 어떻게 된 거야 호호호 등농 하야사카씨 이 등농을 봐주세요 하 나중으로 미뤄도 될까 알아보고 싶은 게 산더미처럼 있어서 말이지 아.. 알겠습니다 인용들은 안되나보다 인용입니다 도 Α Q. 소환자 살려줘 살려 화면이 살해당한 뭔가 우리에게 힌트를 과하게 주는 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미돌이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목숨도 신씨의 AI와 마찬가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숴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겠지 조심하자 람마루 망할 왜 내가 이런 꼴을 누구 없어 거기 있잖아 대답해 난 죽는 건가 쪽팔류 실화냐 어차피 노잼 인생이었고 미래 같은 거 어떻게든 상관없었는데 아필 지금이냐고 하나도 안 아파 이상하지 이렇게 피가 나는데 하나도 안 아파 죽는다는 실감이 안 나 대답해 줘 나 아직 살아있어 혀 희나코 아 재미없어 왜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는 건데 더 발버둥 쳐봐 비참하게 저항하면서 목숨에 집착하란 말이야 진짜 따분하고 시시한 인생이었네 네 옷은 필요없어 저도 안 입어 웃어? 당신이 이걸 그래 내가 그랬어 어때? 막 억울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나? 마침 죽고 싶었는데 잘됐네 고마워 뭐? 뭐야 뭐냐고 죽을 거면 비참하게 죽으란 말이야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짜증나 열버려 괴로워 하란말이야 지옥에나 떨어져 떨어져버려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걸 후회하면서 죽어버려 여기 뭐 쌓이고 있는 건가? 안심 쿠로마다 망을 지랄하지마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지랄하지 말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릴 거다 이딴 걸 만들어낸 새끼들 싹 다 듣고 있냐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 개새끼들 이 개새끼들 날 웃겨본 새끼들 싹 다 모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개새끼들 제발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 멈춰달라고 이 망할 벽 때문에 에허.. 으헉! 으헉... 으헉... 저.. 하아.. 저렇게 죽었구만 안즈.. 얘는 봤나? 아니네? 싫어! 뭐야 이거! 나..다리가.. 안 움직여! 최초의 실현 종료까지 10초 남았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제 나 싫어! 실현이고 뭐고 뭐가 못지 않아도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한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장치가 가동됩니다. 개념으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만해! 죽기 싫어! 허허허 흐흐흐흐 허허허 하얗사카 봤던 애들인가? 닭이야? 아무것도 몰랐어. 혜은 종료 이 부분이네 마이도 봤을거야 얘는 총이 그거네 어떤게 총알에 안들어있는가 자 자 애들이 없는데 중전시 저기 있지 괜찮아 쿠로마다씨의 상태를 봐주고 있는건가 얘기를 나눈다 상태는 좀 어때 안주 뭔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충전 안해나는 말을 몇 번이나 듣고 있긴 하지만 말이지 쿠로마다씨도 같은 도미씨에게 상냥해졌구나 그래도 똑같은 충전기를 돌려가며 쓰는건 조금 부끄러우니까 잘 안주는 한결같네 저 좀더씨 재살아 등농 이 등농을 봐줘 안주 싫어 왠지 그거 꼴크롭단 말이야 뭐? 그런 이유로? 역시 더미즈들은 안하려고 하네 얘길 나온다 상태는 좀 어떠세요? 그녀 그렇지 뭐 순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네 등농? 쿠로마다씨 이 등농을 봐주세요 안타깝게도 그다지 잘 보이지가 않네 눈도 조금 손상된군요 잠시만 아니 책? 사라 큰일이야 나 여기서 방송장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모니터에 나왔던 신의 AI가 그래 아마 미돌이한테 살해당한 거겠지 어? 눈치채고 있었구나 원수를 갚아주고 싶지만 알고 있어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지 나는 조금만 더 여기 있는 기계를 조사해볼게 필요한 게 있으면 와줘 사라 열심히 알아보고 있구나 란마루 그렇지 뭐 반응이 시커네 란마루 이 등농을 봐줘 지.. 지금은 바빠 다른 애들한테 써줘 뭐야 메종 여기 여기 정말로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걸까? 스위치를 눌러도 반응이 없잖아 아래층에 있는 누군가가 작동을 못하게 한 거야 oute 구 어디서도 등농을 쓸 수 있대 스윗 글자가 떠올랐어 머리 위 주위 혼자라면 조심해라고 쓰여있다 천장에는 딱히 아무것도 발이 떨어졌어 대체 누구야 어라? 인형용 손이네 이거랑 같이 종이 더 떨어진 모양이야 랭크어 파츠 증기분사 핸들을 선물이라고 쓰여있다 랭크어 파츠라 설마 이거 바꿔 낄 수 있는 건가? 닦아본다? 닦거나 긁어도 돌려 놓을 것 같아 닦아본다? 여기도 한번? 터빵 여긴 딱히 없네 창万형 이쪽으로? 나 여기 여기도 없고 경찰 쪽으로? 어? Guelch 뭐야 퓨 퓨 퓨 퓨 퓨 퓨 퓨 더 깨웠다뇨! 놀란 모양이네? 등농의 힘으로 내부가 떠오르고 있다. 굉장해! 벽뽀까지 보이네? 지명수배 고쿠조 신호부 천국사건 탈주범 범인에 대해 짐작하는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천국사건? 흐어 긴 왜 그래? 천국사건? 옛날에 있었던 조폭들끼리 서로 죽였던 사건이다뇨 뭐? 어떻게 긴이 그런 걸 아는 거야? 뭐로 갔다마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등농을 켜서 그런 건가? 누가 알려줬었어뇨 이 사건에서 살아남아 정점에 선 사람이 뒷세계를 좌지우지 했다고 뭐 요즘 의무고요 잘 떠올려줬어 긴 잘 떠올려줬어 이것도 잃어버린 기억일지도 모르겠네 설어 누나 그건 그렇고 지명수배 중이라는 건 아스나로가 이 인물을 찾고 있다는 거겠지 범인에 대해 짐작하는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라 어? 여기여기라는 글자 조금 블록한 것 같은데? 만져본다 글자를 만지자 딸칵 소리가 났다 야! 뭔가 떨어졌어! 뭔가 떨어졌어라! 손가락? 손가락을 손에 넣었다 으악! 저, 저 보고 손가락이 다녀! 친구라봐! 이거 뭔가 탄사가 될 수 있으려나? 손가락 줘 여기도 없던가? 랭크어 파츠 아하 와우 얘기한다 저기 람마루 랭크업 파츠 말인데 그거 발견한 거야? 맞아 아마도 더미즈라면 바꿔 낄 수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구만 이리 줘봐 괜찮아? 그냥 나한테만 보여주러 온 거잖아 어때? 자연스러워? 위화감이 전혀 없네 촉각은 남아있어? 촉각은 남아있어? 있어! 그렇게 만질 필요는 없잖아! 증기분사 핸드라고 쓰여있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기분사 그런 건 수분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아? 수분이라... 어쩔 수 없지 따라갈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아아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아 손가락? 파출소에서 찾았어 혹시 파출일지도 모르니까 손가락도 덤으로 넘겨줬다 필요 없는 거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니지? 물이 어디 있냐? 피Sea가 새로나achen 가방이 많이 없네 마이크파출소 이리 보면 소지기 간추버거 중독 물이 맞을냐? 소지기 很중 소지기 손 파내마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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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기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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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가?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되나? 람마루에게 물을 준다 람마루 물을 마시죠 뭐야 갑자기 하지만 이걸 쓰면 충전기 배터리가 괜찮아 무슨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럼하다 그럼 진저에일로 단 것밖에 못 마시는 거냐 너 람마루는 진저에일을 한 잔 마셨다 생각보다 탄산이 강하네 그래서? 이제 증기분사를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구나 시험해 볼 수 있겠네 그렇다고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쏟아들은 건 아니야 써야 할 때가 오면 시험해 보자 언제 오는데 그게? 정리했어 검게 찌려진 부분 어떻게든 알아낼 방법이 없으려나? 증기분사 람마루 증기분사다 람마루 증기분사다 동의합니다? 무슨 뜻이지? 아스나루의 헌신이라니! 말 그대로의 의미 말 그대로의 의미야 아스나루에 자신의 몸을 바친다 데스 게임에서 목숨을 가지고 놀아놔도 불평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 소원을 하나 이뤄준 대가인 건가? 말도 안 돼! 우리가 저런 종이에 사인해! 이런 데스 게임의 전해창에! 그럼 난 미돌이군이 내게 사인하라고 강요했어 마지막 한 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왜 나는 여기 있는 거지? 마냥 내가 데스 게임을 끝내줘라는 소원을 데스 게임을 끝내줘 라는 소원을 빌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내 목숨을 희생하는 걸로 전부 끝나는 걸까? 바.. 바보같은 생각하지마! 그런 건 의미 없잖아! 싫어! 그저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마음 틈으로 섬뜩하고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한 느낌이다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다 그것과 정반대의 감정에 마음이 끌린다 죽으면 편해진다 죽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는 구원받지 못해 내가 내가 어.. 사랑가봐 난 죽고 싶지 않아 그거..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살아남고 싶어 아니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근데.. 그런 짓은.. 괜찮아 어차피 다들 죽어 서러 가자 란마루 여길.. 벗어내야 해 뭐 이중인격이야? 뭐 이중인격이야? 저기 사라 왜 그래 빨리 난.. 사라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멀어 그.. 그래서 말인데 저게.. 우승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메이플이 그랬잖아 우승 그게 무슨 의미지? 모두를 배신하고 그리고 이상을 생각하지 마 란마루 나는 모두와 함께 탈출하고 싶은 거라고 그.. 그렇지 다 함께 탈출해야지 그치만 그런게 가능해? 란마루 나 말이야 사라랑 같이 있으니까 점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 진지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점점 죽음이 두려워진다고 구루마다를 보고 깨닫고 말았어 이젠 더 이상 죽고 싶잖아 그런 건 모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겨야만 하는 거잖아 나 혼자서 살아남고 싶은 거면 사라만 처리하면 돼 하지만 하지만 난 그런 짓은 못해 그렇지만 사라 말고 다른 놈들이라면 죽일 수 있어 저기 사라 우승해줘 마루 그게 그렇게 잘 굴러가지 않을 거야 헉 난 무슨 말을 문제 없다니까 사라 난 동료를 죽이는 짓은 못해 알고 있어 내가 내가 전부 다 할게 멍청아 대체 무슨 소릴 사라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 그렇지? 전부 내가 멋대로 버린 일이야 안돼 란마루 내게 그런 짓을 시키고 싶지 않아 .. 괜찮아 사라 난 란마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소중한 소중한 친구에게 괴..괜찮아 고마워 잘 해낼게 아레스도 소우도 케이지도 전부 사라 안 돼 사라 역시 그런 건 잘못했어 모두와 함께 앗 뭔가가 치밀어오른다 거무징찍하고 질척질척한 무언가가 몸마 안에 가득 차 날뛰고 있다 전부 토해내서 편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은 모르겠어 본실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도 마음이 좀 진정됐어 잊어줘 방금 있었던 일 전부 허허허허 이야 아까운걸 드디어 사라씨가 눈을 뜨는건가 했는데 결국 의지되는 리더인치 그대로야 비둘이 정말 보고 있었나 이런 종이 한장으로 완전 험악해지네 뭐가 그리 재밌어 아니 그야 데스게임에 참가시키려고 쓰게 한 종이인걸 끝내줘 같은 부탁을 들어줄리가 없잖아 백보 양보해서 유리해지게 해달라는 소원이라면 이뤄져도 괜찮지만 왜 난 여기 있는거지 미돌이 왜 난 여기 있는거지 난 그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는데 네가 여기 있다는건 누군가가 그걸 바랐기 때문이겠지 뭐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 난 말이야 정말로 아쉬워 사라씨 네가 눈을 떠줬으면 했거든 각성 최고의 지도의 사라로 무슨 뜻이야 하 그야 모르겠지 내 오사는 조군을 참가시킨거야 조군 처음부터 난 반대였어 조종이라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되는데 사라씨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승률표 뭐 때문에 있는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거 우리가 무슨 내기라도 한줄 알았어 기는 다크호스다 10만엔 이러면서 그 그럼 뭐 때문에 준비한거야 얼마나 그렸어 데이터 마니아야? 뭐 때문에 준비한거야 뭐 때문에 준비해둔거야 이런걸 이 데스게임은 신성해야해 모두 평등하게 기회를 줘서 살아남을 방법을 준다 즉 승률은 평등해야했어 평등이라고? 맞아 요컨대 요컨대 핸디캡을 부여한거야 약자에게는 조력자를 주는거지 그게 승률조정? 그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그건 이상해 그건 이상해 왜냐면 승률표이는 내가 1위였잖아 그런데 내 편을 늘려주다니 이상하다고 그러게 참 이상하지 사례씨 넌 말이야 자기 편이 있을때 더 약해지거든 뭐? 생각나네 조군이 없는 세계선의 너는 정말로 위험한 녀석이었어 누구보다 강한 생존본능 무슨 짓을 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 지략 계략 모략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든 썼지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한거야 죽여놓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 절대적인 카리스마야 이 생활에는 마음 따위 전혀 없었던 취재의 말이지 인공지능 테스트를 거듭할수록 나도 소름끼쳤다고 그때의 너를 볼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래도 조직의 방치면은 따라야겠지 나도 어른이니까 어때? 사라씨 지오크는 제대로 네 발목을 잡았어? 그런 오직 그런 이유로 친구가 살해당했다는거야 용서 못해 오 싸웠나 저게 이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거야 용서 못해 너만 가만 너한테 기대하는건 이런게 아니라고 돌려내 돌려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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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씨 나우씨도 가이씨다 뼈의 이름이 실린지 않은 사람은 모두 관계없었다는거잖아 그런 신없는 이유로 장난감치고 당하다니 우리 모두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열심히 영범한 삶을 살아온 것뿐인데 이거야 온 정말로 네가 상냥해지다니 그게 아니잖아 살아 너는 좀 더 교활하고 최악이고 악마같고 매력적이고 최고이고 그때 너로 돌아와 살아 가만해 어라 아직 있었구나 저기 지금 진심으로 죽일 생각이었어 이상하네 그런 짓을 하면 넌 죽게 될텐데 시끄러워 쓰레기새끼 너같은거 죽여버리겠어 너도 사하라씨의 발목을 잡을거야 어? 목걸이가 술래잡기 파이널이야 누군가한테 터치하지 않으면 죽게 될거야 너도 사라씨를 위해서 사라져 란마루 그리고 좋은 경치를 보자 사라씨 기다려 진작 미돌해 쫓아가자 사라 그렇구나 나를 붙잡고 있는게 그 친구라면 떠올리지 않으면 난 란마루? 이럴 쫓아가야 해 어디가지? 란마루! 미돌이는? 미돌이는 어딨어? 여기로 온거야? 흑흑 흐흑흐흐 흠 목걸이 빛나고 있잖아 또 술래잡기냐? 란마루 어어 오케이 사라 란마루 빨리 찾으러 가자 포기하면 안돼 포기하면 안돼 여기에 크루마다씨 밖에 없어 란마루 바로... 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잖아 난... 미래... 나한테는 안 보이지만 너한테는... 보이는구나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안 말해! 뭐하고 있는 거지? 난... 잘못됐지? 이런 짓... 나... 맞서 싸울 용기도 사라져버려서 그럼 어쩔 건데 미도리한테 이겨도 죽을 뿐이라고!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시나코? 뭐야 뭐야 따라와 그 목걸이 어떻게든 해줄게 에? 나도 가요! 에? 이상한 장치? 이건... 목걸이 리셋 장치 뭐? 리... 리셋 장치라니 폭탄 말이야? 어떻게 네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글쎄다 갑자기 떠올랐지 뭐야?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이견은 없는 거지? 좋아 사라 선배 모두를 불러와줘 모두? 응 꽤나 엄청난 장치라서 말이야 협력이 필요해 이게... 목걸이를 리셋하는 장치인가? 무시무시할 정도의 서비스구만 이건 어마무시한 권리다 모두의 목걸이를 풀면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냐 그 정도로 만능은 아니야 이걸로 리셋할 수 있는 건 더미즈뿐 그리고 술래잡기 모두를 지우는 것 정도려나 아! 뭐였냐 그걸 위해 다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위험? 이 장치 전류를 흘려보내서 강제적으로 리셋시키는 거거든 우리 모두의 몸을 통해 말이야 잠깐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아줄래? 안심해 그 전류로 죽을 일은 없어 하지만 도중에 누군가가 정신을 잃으면 실패 람마루는 죽게 되겠지 그렇다면 어서 시작하자고 고맙게 생각해 속으셨다 우린 미돌이 생각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저들 위험해 위험해 살살 빨리 중앙에 탈 우리가 그럼 여기로 가? 다들 잘 부탁해 한다 하기 전에 세이브하자 장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다섯 댁 다섯 다섯 이 다들! 전국을 잡아! 스위치를 켤거야! 자 그럼 하는 방법 말인데 내가 설명할게 미움보리! 이제 손을 떼면 실패로 처리된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잘 들어! 이 게임의 목적은 란마루에게 전기를 모으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가 잡고 있는 전국에 무작위로 전기가 흐를거야 란마루한테 그 전기를 전해주도록 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자! 천장에 있는 모니터를 봐줘! 그게 다음에 전기가 흐를 인원수야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보다 더 세네 그치? 그게 1회째 전기! 전기를 먹을 때마다 대전될거야! 시험삼아 한 번 더? 가만히! 방음꼴로 2회째 전기! 이런식으로 점점 대전되다 보면 3회째! 이게 한계야! 만약 다음 4회째 전기를 받으면 기절하게 될거야! 란마루 한 명이라도 기절하면 이 게임의 실패! 즉, 란마루를 구할 수 없다는 건가? 다만 딱 하나 대전될 전기를 0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어! 얘는 못하겠네 짠! 목걸이와 목걸이를 잇는 대선이야! 다라씨! 손잡이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봐! 누르면 안되지 않아? 전기가... 스위치를 누른 사람한테는 전기가 흐르거든 그대슛! 봐봐! 같은 배선으로 이어져있던 사람은 리셋됐지? 자신이 전기를 받아서 무드를 지키는 그런 게임이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말했잖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란마루만은 전기를 모아야 해! 기절할 정도로 잔뜩 말이야! 아무튼 란마루에게는 전기를 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전기는 빼낸다! 이것뿐이야! 자! 그럼 슬슬 시작할게! 내 전기를 해제해줄까? 한 번 더 살펴봐! 내 전기를 해제해줄까? 잠깐만, 미돌이! 내 전기를 해제해줘! 왜? 왜나니 나만 대전되었잖아! 불공평하다고! 불공평하다라... 아! 아파! 공평하게! 모두 전기 1로 해놨어! 그럼 재밌게 해! 자, 잠깐! 미돌이! 배선이 바뀌었다! 예구 된 인간성... 아하... 예구 된 인간성... 예구 된 인간성... 어? 근데 전기 받으면은 괜찮아지는 거 아냐? 큰일 났네. 뭘 빡났나? 아.. 전기가 없는데? 우와.. 다 위험해.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우와. 노란색. 너무 아파다. 빨간색. 자꾸 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 모아 가지고 받아야 돼. 사용자 아직 잘 모르겠는데 됐다 좋아 이제 꽉 찼어 이런 미안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네 웃기지마 그럼 어떡해 다시 한번 전기를 모아보자 다음번은 제대로 될지도 몰라 진짜 진짜 어허허허허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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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록스... 초록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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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죽는다 좋아, 이제 꽉 찼어 곤란하네, 곤란해 굉장히 튼튼한 골 착착 좀 하라고 힘내자 분명 다음이 마지막일 거야 안 돼 얘 죽는다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흐어엔 허허 와우 노란색 파티 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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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 어 되...됐다 멈췄어 리셋 된거지 나 재미없어 좋아 이번에는 내가 진걸로 할게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장치를 갖고 오겠어 얘들아 정말 미안해 난 이봐 해야 할 말은 따로 있지 않나 그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다행이고 난마루 어 저기 사나 나 사라를 위해수라면 그 뭐야 뭐야 무슨 얘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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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맞다 그것보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엘리베이터 작동하기 시작했어 아래층으로 갈 수 있는 거라나 그럼 미돌이보다 먼저 가야겠네 또 봉쇄되면 큰일이잖아 그 그렇지 사라 아래층으로 가자 다들 부디 무사하게 잠깐 괜찮을까 집만 되는 사람은 두고 가는 편이 낫지 않겠어 나보고 하는 소리냐 이건 친절을 베푸는 거야 아까 전 일로 네 몸도 너덜너덜하잖아 따라와봤자 방해만 될 뿐이야 얼었다고 너한테 통장받게 될 줄이야 맞다 이러다 다치겠어 빨리빨리 저 자식 제정신이야 합승이라니 어쩌지 합승해야지 뭐 그냥 같이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괜찮을 겁니다 길다 그저 한 층을 내려가는 것 뿐인데 터무니없이 길게 느껴진다 옆에 죽여야 하는 적이 있는 탓에 너무 긴장했어 사라씨 이렇게나 가까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나와 1초라도 저놈보다 빨리 나는 누구 탁에 갈게 셔터가 닫혀있어서 묘지로 들어갈 수 없다나 맞다 우리가 닫았던 상태 그대로구나 게다가 이 셔터 큰 칼로 도려낸 듯한 자국이 있어 메이플? 메이플씨가 남긴 자국이야 엄청난 힘이야 이 두껍고 튼튼한 셔터를 이렇게나 미돌이보다 훨씬 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뚫지는 못한 모양이군 그럼 안에 있는 케이지 씨는 무사겠구나 냉정하게 주위를 보자 주위에 뭔가 없는지 탐색해보자 카드 리더기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로 열리기만 한다며 열리기만 한다며 아하하 열렸네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케이지 씨 케이지 씨 경카로드 씨 어디있냐 은... 은... 은지 덥지 않나 케이지 씨 저... 저게 서라 누나 왜 관이 안 열려있지냐 그런 거 보니 케이지 씨가 나오고 나서 닫고 간 걸까 설마 관을 해제하지 못했던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어실에서 조작했잖아요 분명 모든 관이 열렸다고 사라 씨야말로 잘 봐봐 모래시계가 관 위에 놓인 채 그대로야 그딴 건 상관없어 왜 그래요 다들 왜 갑자기 약한 소리를 모래시계 따위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잖아 사... 서라 누나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관을 관을 제대로 살펴보자 뭔가 이상한 소리 안 들려? 헉 안 돼 안 돼 그러지마 관 안에서 화르르 꼬리는 화르르 꼬리는 화르르 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저... 잠깐만 이 소리는 설마 지... 진정하세요 괜찮아 초조해 할 필요 없어 관을 연다 관에 손을 얹었다 왜 그래 사라 손이 뜨겁다 관은 상당히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뭔가 지금 안에서 목소리가 아니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럴 리가 왜 KGC는 없는 걸까 셔터는 닫혀 있었는데 지금 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흠...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답이 머리에 떠오른다 화장 시스템 케이저 나는 관을 열기 위해 나는 관을 열기 위해 뚜껑을 잡았다 뜨거운 건 안중에도 없다 있는 힘껏 뚜껑을 잡아당긴다 그러나 안간힘을 써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젠장! 억지로라도 열어야! 어떻게 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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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어...안돼!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이 삽소제! 그치마! 케이지씨가! 케이지씨가! 안에서요! 우리가 구해 죽이라며! 떨어져! 자라! 안돼! 나! KGC를! 혜지 같은 건 처음부터 되어 있지도 않았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KGC는 불타고 있다. 어떻게도 할 수가 없다. 이 안에서 KGC는 불에 삼켜져 죽어간다. 화르륵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휘젓는다. 눈앞이 일그러져간다. 도움이 필요해? 이 돌이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구할 수 있는 거야? 쓴다밖에 없어. 의심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선택지는 하나뿐. 믿고 쓰는 것 외에는 이젠 방법이 해냈다. 해냈다고! 드디어 써줬구나. 자라? 닥치고 빨리 관이나 열어! KGC가 죽어버린다고! 미돌이는 관 쪽으로 리모컨을 향했다. 아, 미안. 이미 늦은 것 같아. 열 때문에 관 뚜껑이 녹아서 들러붙었어. 물리적으로는 무리야! 흥, 유감이네? 그럴 수가... 웃기지마! 니놈 거짓말친구냐! 거짓말 같은 건 안 쳤어. 나는 처음부터 구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잖아! 속았다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지금 눈앞에서 KGC가... KGC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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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사라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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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C는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걸까? 거요! 관이 더 쳐는걸요! 모래시계도 위에...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산채로 불타는 거라고! 왜 이렇게 얌전한 건데? 그... 그건 그래. 좀 더 날뛰거나 비명을 지를만도 한데... 그럴 힘도... 안 남아있던 건가? 하... 하... 아니... 그게 아니야. 탈출했던 거야. 관 안에서 말이지.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묘지에 있어야잖아! 셔터는 닫혀있었다고! 글쎄... 거기까진 나도 몰라. 그냥 부자연스러워. 거짓말의 냄새가... 나거든. 그만해! 그런 헛된 희망 품기하지 말라고! 왜 네가 화내는 거야? 그야... 하... 나는 말이지... 케이지가 쉽게 죽을 거라는 생각... 안 들어! 사라 씨... 너는? 소시... 모르니까... 샥샥샥... 하고 저거지... 이... 이... 동감이었으면 동의서에 작성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찾으러 가야 해요! 그걸로 됐어... 람마로... 넌 사라 씨가 희망을 품는 게 싫은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가자 KGC를 찾으러 이거야 원 갑자기 뜨거워지기는 뭐야 원래 이 사탕 먹나 우와 난리 났네 바쁘셔놨네 여기 들어갔나? 저거 메이트 떨어져 살아 이쪽을 알아차린 기색은 없네 앉아서 쉬고 있는 걸까? 아니 움직임이 없다 완전히 정치됐어 배터리가 다 다른 걸 거냐 그 그 말은 죽었어 너무 날뛰는 바람에 힘이 닿은 거야 아이디 카드 돌려주지 못했군 베이플 이것도 우리 탓인 건가? 미안해 미안사로 나 조금만 여기서 쉬어도 될까? 왜? 조금만이야 바로 뒤쫓아갈게 알았어 무리하지마 아 여기 아이디 카드 갖다 보내나? 뭐 없는데요? 케이지 어디 갔어? 어? 뭐야? 아이씨 마이다 사랑 보고 싶었어 마이씨 무사해서 다행해요 무사해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고마워 저게 근육고릴라는 왜 같이 안 있는 거냐 걱정마 다친 것 때문에 숨어있기로 했거든 정말 뭐 다행이다 최악의 사태는 면한 것 같군 그것보다 쿠로마다는? 쿠로마다씨도 무사해요 충전실에서 충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저기 얘들아 굉장한 걸 알아댔어 더미주가 죽지 않고도 미돌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정말이야? 굉장하잖아 마이 그래서 말인데 아이디 카드가 필요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진짜 미돌이랑 손잡은 거 아니야? 브러핑 안 갖고 있어요 살아나다 고짓말하면 안 된다뇨 다행이다 그럼 나한테 줘 내가 큐타로씨한테 건네주고 올게 다같이 건네주러 가면 되잖아 안 돼 엄청 집중하고 있거든 그냥 주면 된다 어차피 메이플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으니까 그랬었지 알겠습니다 마이에게 아이디 카드를 건네줬다 고마워 사랑 저게 아무튼 큐타로씨를 잘 부탁드려요 그럼 따라가 볼까? 네? 저 애가 뭔가 감추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 어디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 여긴가? 마이씨는 이쪽으로 갔지?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 여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방법은 없을까? 이거 득불 사용 강 뭐야? 뭔가 떠올랐어 이건 학교 그림이네 이 그림은 어디서 본 적 있는데? 학교? 사라 여기야 여기 란마루 뭐하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쉬고 있었다니까 그래 그럼 됐어 자 케이지씨를 찾아보러 가자 락카룸에도 학교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살펴보려고 해도 키가 안 닿는데 어쩌지? 목말 인간 필요 목말 목말이면 닿지 않을까? 목, 목말? 케이지씨가 있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벽을 짓고 있을 테니까 어깨 올라타 한번 해볼까? 한 번만 숙여줘 올려탈게 무, 무거워 뭐, 뭐? 아니, 가벼워 가볍다고 진정해 돌려하지 말자 어디보자 오! 그림이 열렸어 안쪽에는 비밀 로커라고 쓰인 스위치가 있다 어쩌지 누르자 스위치를 눌렀다 변화도 안 오네 변화도 안 오네 이 방이 아닌 건가? 그렇다면 바로 저기로 오! 잠깐만 열렸다 위층이랑 똑같이 숨겨진 통 누가? 안에서 누가 나오고 있어 응? 웬 마중? 미돌이 거기서 뭐라고 있었던 거야? 아하하하 나도 모르지롱 안에 대체 무슨 방에 있는 거야? 그런 건 스스로 알아내라고 신 하하 어떡할까 들어갈 거냐? 들어가죠 들어가죠 엥? 눈부신 빛이 내리치고 있다 똑바로 쏟아보면 안 돼 침대? 수술대 전원 스위치? 어? 불이 켜졌어 불이 켜졌어 수리 완료 아무것도 없어 열쇠 구멍? 헉 불이 켜졌어 이것만 열쇠 구멍이 마을씨는 이 안에 있는 걸까? 잠깐만 그럼 왜 미돌이가 이 방에서 나온 건데? 안되겠네 노크해도 반응이 없어 어떻게 된 걸까? 공구? 또 음료수인가? 이거 뜨거운 음료 전용이잖아 갑자기 왜 신난 거야 충전 기능은 없는 모양이네 반대로 말하면 마셔도 아무한테도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수상한 걸 마실 사람이 있으려나? 소씨 저는 코코아요 코코아를 마실게요 필요 없으신 거죠? 사라 난 옥수수 수프를 고르겠어 당분과 염분 어느 쪽이 중요하려나? 음료수 디스펜서 앞에서 조금 쉬었다 저기 이 이상 여길 조사해도 의미 없지 않아? 하지만 마이씨가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난 묘지를 좀 더 조사해 볼래 잠깐 아무리 방해자 메이플이 저 상태라고 해도 역시 혼자서 다니는 건 위험하지 않겠나? 그럼 람마루 따라와 왜 나야? 자 내가 마실 코코아 들고 있어 너무 많이 마시잖아 우린 어쩌지냐 조금만 더 2층에서 신호기 케이지와 방가방가 햄타로를 찾아볼까? 마이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워 없네 청와대 전眼포 혼목 엇 안.. 안 켜지는 고작은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소 guards 솟 후 에? 헉? 돌고래? 군일 날뻔 했다냐? 천, 천장에 떨어진 건가? 메이플이 날 뛴 영향일까? 휴멘네 뭔가 잉크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냐? 잉크? 우와 링 위에는 파편이 떨어져 있다 모재 등록 빛으로 글자가 떠올랐어 읽는다 손으로 직접 쓴 글이네 꽤나 손상되긴 했지만 읽을 순 있겠어 작별이다 난 먼저 이 시설을 나가도록 하지 물론 뒷세계를 집현하는 계획을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곤 있네 허나 다수결로 죽을 사람을 정한다고? 더 이상은 못 어울려 주겠군 이곳의 6층에는 아무도 모르는 탈출구가 있다 이 글을 발견한 너는 우수하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해라 새로운 어둠의 세계를 함께 만드는 거다 고, 고쿠조 시노프 고쿠조 시노프? 바치소에서 본 지명수들의 벽벌에 적힌 이름이랑 똑같다 무슨 얘기야? 설명 좀 해줄래? 천국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다 뒷세계에 우두머리를 정하기 위한 혈투? 아니, 데스게임인 거냐? 네, 그리고 이 파편에 그게 쓰여 있다는 건 그 게임이 벌어진 장소가 이곳이라는 건가? 엄청난 정보야 만약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6층에는 아직 탈출구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한없이 작은 희망이다 그런 건 진작에 봉쇄됐을지도 모르니까 남아있다고는 해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있어요 그런 거지? 희망 그 출구를 봤을 때는 모든 게 절망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아주 작고 희미한 빛이 보인 듯한 느낌이 들어 게다가 만약 마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함께 탈출할 수 있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음리 묘지 묘지 안 펴줘? 안 펴줘? 탄내가 저기 살아 구르마다한테서 뭔가 연락 온 건 없어? 그러고 보니 아무 연락도 없네 무중기로 확인 어? 무중기로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 녀석 다른 데로 간 건 아니겠지? 설마 잠깐 무전기 좀 빌려줘 상황을 보러 가서 없으면 찾아볼게 어? 여기서 코코아 들고 있는 것도 질렸거든 어? 맡겨도 대체 물론이지 란마루에게 무전기를 넘겼다 조심해야 돼 그라 잘 해낼게 112 총 아무도 abandoned 어? 어라? 애플이 사라졌어? 설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건가? 무슨 그 상태로도 움직일 수 있는건가? 어라? 애플이 사라졌어? 설마 에디코너는 빵모자한테 보내줬는데 뭐? 지금 서로 마주쳤다가 큰일낼거야 움직일 수 있다고? 뭐해? 미돌이 저기 한가하면 옮기는 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메이플 옮기나? 그건 메이플이야 불쌍하게도 어? 어디로 끌고 가려는거야? 그야 수술실이지 고칠거야 내 사랑의 힘으로 말이지 웃기지마 하긴 나아줄 것 같냐? 어라? 메이플이 되살아나는게 싫은거야? 불쌍해라 그게 아니야 또 고통받게 할 셈이냐는거야 흠 맞고 싶으면 나를 죽이라고 애초에 메이플만이 나를 죽일 수 있겠지만 자 비켜 비켜 수술실로 갈거니까 어쩌자 어쩌자 지나가게 해버렸어 쫓아가 미돌이의 웃음소리 미돌이의 웃음소리와 절그럭거리며 공부를 타는 소리 어떡해 아무 방법도 없는건가 제기를 불앞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대로 들으면 또다시 일방적으로 메이플에게 쫓겨다니게 될 뿐이야 갤치씨 저는 어떡해 에? 케이지인거 아냐? 아니면 람마루? 아아 들리려나? 어 케이지구나 경찰 아저씨야 다들 괜찮아? 뭐야 이거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싶지만 공교롭기도 시간이 없거든 만약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부탁할게 있어 아이디 카드를 교실로 가지고 와줬으면 해 반드시 우리 살아 혼자서 하죠 부탁할게 뺏겼는데요? 방금 그거 신욱이 케이지의 목소리였지? 확실히 그렇긴 하지만 경찰 아저씨 역시 무사했군이냐 방금 전에 들은걸 믿는다면 말이지 왜 의심하는거냐 뭐 야싸놈 너무 수상하잖아 왜 사라씨 혼자서 아이디 카드를 가져오게 하는건데 그.. 그.. 그지만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냐 그렇긴 해 미돌이는 여기 있잖아 일단 아이디 카드 아이디 카드를 가져와야해요 아이디 카드를 가져와야해요 마이 씨 어디에 큰일이네 아이디 카드 돌려줄게 사라 아이디 카드를 이렇게 손쉽게 준다고? 마이 안에 있었던거 아니었나? 어? 난 밖에 있었어 그것보다 방금 전에 수상한 방송 확인하러 갈거잖아?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다같이 다녀와 그래 정체가 뭔지 밝혀내주겠어 힘내? 얘들아? 뭔가.. 이상하다 마이 씨가 어쩐지 이상해 혼자서 가야겠어 아니 나 혼자 가겠어 안돼 안돼 위험하다고 자자 가자 가자 얘들아 이봐 알겠으니까 밀지마 뭐야 자 어딘가 이상해 어딘가 이상해 이거 우리 모두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은 아닐까? 왜 케이저씨를 믿어보자 가지말까 방가방가 햄타로를 찾은 다음 가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야 큐타로씨는 멀쩡하대도 정말이지 다들 미안 나는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봐 무슨 반드시 바로 돌아올게요 얼마나 의심스럽든 케이지씨에 대해 뭔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난 알고 싶다 설령 그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교실 교실 이랬지 가자 케이지씨? 뭐야 아무도 없어? 나와주세요 우리 하나 둘 둘 셋 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교탁 근처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교탁 뒤에 누군가 숨어있어? 다가간다 내게 용기를 뭐야 뭐야 오면 안 돼 사라 나 하나밖에 없잖아 저거 KGC 일기 그 목소리는 KGC 맞죠? 오지마 여기로 불러낸 건 당신이잖아요 됐으니까 사라 계셨으면서 대체 왜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사라 몸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 지나간다 KGC 사라 마지막에 눈에 보였던 것은 분명 KGC의 얼굴이었다고 생각한다 함정인가? 시간은 거슬러 올라간다 관이 열렸었네 누구죠? 여 기분은 좀 어때요? 어? 뭐야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대답 정도 하래 KGC 좋은 아침 아직도 머리가 어질어질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설 수 있겠나? 괜찮아 괜찮아 뭐야 뭐야 둘이 짜치야? 저기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그렇지 않아 상냥하네 감정 표현이 없다시피 하는 녀석이니까 정신 차리고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겠지 살았으니까 좀 더 기뻐해도 돼 그렇게 표정이 어둡나 한껏 기뻐한다 반세 우와 진짜 안 어울려 너무 안해 감사 어마어마 마이 안아줬어 교타로 시도하자 응? 너무 들쩍구만 아직도 붕텐 느낌이야 게이제 현재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야? 사나 쪽은 아이디 카드를 얻어서 위층으로 갔대 권권리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구나 불고기가 되기 전에 해결해서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지 어쨌든 안심했어 다들 무서운 거구나 그게 있지 쿠로마다군이 큰 부상을 입었고 메이플은 아직도 2층에서 날뛰고 있대 뭐 뭐라고? 음 위층으로 도망치자 그럼 바로 위층으로 도망가자 우리 사나 쪽이랑 합류하는 거지 나는 찬성 계속 여기에 숨어있을 순 없으니까 관한 엄청 무서웠다고 계속 있다가는 계속 공포증으로 죽어버릴 거야 흠 흠 마이랑 큐타로도 관에 숨어있었던 건가 흠 하지만 메이플이 쫓아오면 모두가 위험에 차게 될 겸 그, 그럼 어쩌지 생각이 하나 있대 메이플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전원을 끄는 기다 그..그거.. 미술실에 있는 차단기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우리도 여기 남겨질 텐데! 뭐! 여긴 저 두꺼운 셔트도 있으니 안전하잖아요! 분명 저걸 조작한 것도 제어실에 있는 살아내거든! 이런 거로! 이봐! 루가! 셔트 좀 열어보래! 큐타로는 손을 흔들면서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건가? 갇힌 건가? 나갈 방법 일단 나갈 방법을 생각해볼까? 가만히 이러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자세히 둘러보도록 할까 어..바로 세이브되네 안에 뭔가 글자가 123..1237654? 안아있었을 때는 얻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어 에? 1부터 7까지 수수께끼의 숫자 뭐! 그러고보니 관에서도 7개네 퍼로 tricky 하루하루 10개 퍼뜨려 7개 3개 1개 2개 1개 그 3개 2개 1개 4개 2개 3개 거기 뭐지? 개지! 봐봐! 이쪽 벽이 움직였대! 밀면 열릴 것 같은데? 문인가? 마이는 벽을 밀었다. 여기랑 헤어져 있었구만! 야호! 빠져나왔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5층으로 가고 싶지만... 엘리베이터 전원을 끌어가 볼까? 이동이 생겼어... 이게 엘리베이터 전원이지? 끝난다. 이걸로 메이플이 위층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겠구만! 이제 우리는 묘지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들키기 전에... 잠깐! 누가 오고 있어! 숨을 해! 저건... 메이플? 어쩌면 좋지? 상대가 이상해... 이상해... 가까이 다가가 봐. 메이플에게 다가갔다. 개지... 교타로... 마이... 다가오지마...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하고 말 거야... 괜찮아... 괜찮아... 메이플을 안아올렸다. 이봐! 개지! 아... 경찰 아저씨는... 상처 하나 없어. 상냥하구나... 아무래도... 이제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 세이브 안 했었나? 나... 모두에게 나쁜 짓 했어. 우리가... 미돌이의 아이디 카드를 빼앗아서 그런 거였지. 저기... 너는... 그렇게까지 미돌이를 좋아하는 거야? 어... 그치만... 죽여야만 해... 뭐? 방해자는... 모두 생존자 이외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활동해. 내 목표물은... 사본코 안에 들어있던 자... 히요리군...이야. 그럼! 우리 편이잖요! 원래는 그래... 하지만... 히요리군은... 내게 어떤 장애를 줬어. 사랑... 프로그램... 나는... 히요리군을 좋아하도록 설정되어 있거든. 설정... 이러니... 그래서 난... 히요리군을 죽일 수 없어.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이 사랑을 끝내준다면... 나는... 히요리군을 죽이는 무기가 돼... 난... 그런... 기믹이야... 뭐... 뭐야 그게! 네 감정은... 게임 장치의 일부였다는 거야? 어... 그래도... 이 감정은 행복했어... 히요리군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복지하고 만거가... 미안해... 시간이... 없어... 이봐! 정신 차리래! 라커러... 왼쪽 한가운데를... 조사해봐... 비밀번호는... 1374... 안에 있는 물건... 얻었다면... 다시 오기로... 고마워... 좀 더 알려줬으면 하는데... 다시 올게... 뭐 고마워와 다시 올게가 이렇게 있으면... 얘기는 끝났다는 거지 뭐... 근데 궁금하잖아요? 좀 더 알려줬어... 알려줬으면 해... 더 정보는 없어? 메이플... 하... 이제 한길 껴... 케이제... 라커러으로 가자... 그게 뭔지 찾아놔야 해... 오케이... 여기죠... 1374... 퓨타르 씨... 이 로커에 비밀번호 입력해보자... 퓨타르 씨... 이 로커에 비밀번호 입력해보자... 이 로커에 비밀번호 입력해보자... 퓨타르 씨... 오... 켜지네... 저거... 근데 저기밖에 없지... 쓸 수 있는 곳이... 한 땀 한 땀 민트 다 터빙인가요? 네 이봐 메이플 요리쿨 이봐 정신 차리래 요리쿨 안돼 우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 고장난 거야? 메이플은 이 등농을 얻으면 돌아오라고 했어 이 방을 조사하게 할 생각이었던 건가? 등농 써볼까? 뭐지? 이 그림만 다르게 보이는데 조사해봐야겠구만 근데 손이 닿으려나? 네 한번 뛰어보겠다 아니 아니 오 굉장해 규타로씨 상처 벌어진다구 미안요 그래도 저 그림 안쪽에 스위치가 있대 내가 둘게 용차 어 스위치 눌렀다 이걸로 뭔가 바뀌었으려나 글쎄 뭘 봐야되지? 아 여기라 락커 캄캄한 통로 숨겨진 통로인가? 저기 들어가보자 메이플이 전하려고 했던게 뭔지 알고싶으니까 그렇지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볼까? 어둡겠지 어떤 스위치가 있다 전원인가? 스위치를 누른다 뭐 무슨일 있나? 아니 평소대로야 이게 평소야? 케이지 수리 완료 열어보죠 상자를 열었다 아니 인형이야 상자 안에 편지가 들어있들 희올리님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왼쪽 눈 밑 그 주변 수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충전하면 잘 움직일 겁니다 왼쪽 눈 밑 그 주변 수리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은 혹시 것이 아리스? 아리스 때 그건가? 에잉? 지저분한 글씨로구만 뭐야 이거 인형의 예비품에 관한 건가? 들고 가자 이거 들고 갈까? 진심이야? 어딘가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돌이의 머리를 손에 넣었다 그래서 비어있었던 거다 열쇠구멍 지문 인증이면 열 수 있는데 역시 안되네 일단 손가락을 한번 갖다 대보는구나 빛이 진짜 빛이 죽었다 여기서 한숨이 한다고? 열쇠구멍이 나있는 기계 다양한 공급 음료수 디스펜서 어? 뭔가 마실래? 뜨거운 것밖에 없긴 하지만 뜨거운 건가? 그럼 난 벌꿀 레몬차 마실래? 큐타르 씨랑 케이지 씨도 마셔봐 어? 그걸 하면 뭐 좋아하는 거야? 고등학교 시절 부활동을 떠오르게 해주는 음료제 어? 회복했대 이것밖에 없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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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메이플 자 희요리 군이야 희요리 군이다 희요리 군이다 기뻐 고마워 고마워 등놈 찾았구나 메이플 알고 있는 걸 말해줘 너를 고칠 방법은? 알고 있는 걸 말해줘 부탁이야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줘 연회에 대해서 알려줄게 연회? 연회는 이번 서브게임이 최종수달 유일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 뭐? 대문에 쓰여있던 죽은 자가 모이면 연회가 시작된다 그건 더미즈와 관련 있지 않을까? 더미즈와 관계가 있는 거려나? 반은 맞았어 그치만 아니야 관이야 원래라면 관에 들어갈 사람은 죽은 사람 그리고 묘지에는 일곱 개의 관이 있어 그 안을 다시 일곱 명이 채웠을 때 연회가 열리게 돼 그렇게 하면 더미즈도 전부 살 수 있어 뭐라고? 그치만 우린 작을 죽여야 작을 죽여야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 어? 하하하하! 만약 시체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짝과 바꿔치기 하도록 해 바꿔치기? 그 여자를 대신 시체로 만들면 돼 짝을 죽이는 거야 바꼬치기 바꼬치기 너희들의 진짜 지령은 자신의 대역을 만드는 것 죽이라는 건 자신의 관에 넣으라는 뜻 누구라도 상관없었던 거야 더미즈건 인간이건 살아있던 죽어있던 그거면 됐던 거야? 이럴 수가 처음부터 더미즈와 다툴 필요 따위 없었던 거야 클리어하면 목걸이의 폭탄은 멈출 거야 그럼 배터리가 다 닳는 건? 배터리가 다 닳아도 죽게 되는 거잖아 클리어한 후에 충전시켜주는 거야? 아 모르겠어 휴리구나 나도 너희도 기믹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걸지도 그럴 수가 그치만 말이야 마이 정지 않은 것뿐이고 몸은 남아 넌 살아남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안될게 뻔하잖아 누가 되살려주는데? 아스나로라는 조직이 인정을 베풀 리가 없어 처음부터 쓰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라고 살 수 없는데도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것 뿐이야 우리가 되살리겠대! 방법은 아직 모르지만 절대로 쳐버리지 않을게 절대로 규타로씨 동료니까 말이지 할 일이 늘었네 동료 동료니까 말이지 어 잘 말해줬다 이 괜찮아 동료가 있으니 무서울 것 없어 다행이야 세 사람을 보니까 나도 메이플 이봐! 매팔! 진정! 죽은 거야? 살려낼 수 있어 살려낼 수 있어 이 애도 몸은 남아있으니까 가능성은 있어 어? 어? 뭐야?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져있다 작은 열쇠? 메이플이 갖고 있었던 걸까? 이거 못댔어? 열쇠 꽂는 곳 그런 데가 있었나? 아아아! 잠깐만! 여기 안에 있다 메이플이 갖고 있던 열쇠를 쓰면 될 것 같네? 오오오오! 열린다! 됐다! 잠금이 해제됐어! 들어가자 들어간다 어? 한나키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어? 누, 누구야? 어휴, 큰일났다 일 Commissioner 너놌아 니녀아 한나키아노 ㅋㅋㅋㅋ 싹 으으윽 이번엔은 적이 아니에요 내리지 말아 주세요 아흐윽 잠깐 얘기만 나누려는 거야 lair 으으윽 아흐윽 쓰읍 Yeah 뭐야? 이거 사람이 들어갈만한 이 기계는? 뭐지? 이거 갭실처럼 보이는 데 데 안 드려도 복잡해 보이는 기계가 있다 지금은 이것보다 한낙기가 먼저였지 무슨 용모로 오셨나요? 경계하고 있구나 왜 여기 있는 거야?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 괜찮아 우린 아무 짓도 안 해 소상해요 항상 이렇게 된단 말이지 저는 그분한테 부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윗돌이구만 윗돌이 그렇게 불리고 있으시군요 관리했다는 건 중앙에 있는 기계 말이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공격에 빠진 적을 돕는 짓은 안 할 거예요 맞춰나 뭔가 수상하네 저 기계를 살펴보자 살펴봐 일단 만져본다 두들긴다 역시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만져본다 그럼 이걸 눌러볼까 이걸 눌러볼까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럼 싸게 싸게 말이 달랑께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안에서 목 없는 미돌이가 인형의 몸인가 맞아요 제 방에 있던 겁니다 이 방과 이어져 있는 건가 이 기계 설마 우리를 만들어낸 기계야? 네 AI 콜링이라고 해요 AI 콜링? 안에 인형을 놔두고 인공지능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분 정도 기다리다 땡 하고 올리면 완성이에요 전자레인지 같네 마치 전자레인지 같네 하나도 안 웃겨 우리 목숨은 뭔데? 그 정도로 가벼운 거야? 에바 한낮해 자네는 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걸 연애에 쓴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버릴 생각인 걸까요? 끔찍하다고? 끄, 끄지마 끄지마 안심하세요 인형의 머리도 아이디 카드도 없으니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응 응 뭐 이러면 있었지 무해하다 저게 큐타르 씨 뭔가 괴로워 보이시는데 다치신 건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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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 저기, 제가 상처를 봐드릴 수 있어요 봐달라고 해 잘 됐잖아, 봐달라고 해, 큐타로 그려, 알겠다 미안하지만, 내는 잠깐 여기서 치료 좀 받겠대 솔직히, 꽤나 아파서 말이야 센 척도 적당해 우리한테 맡겨, 큐타로 씨는 쉬고 있어줘 네 다 귀엽네 머리 가져갔다 미안, 메이플 이래도 될까? 뭔가 불쌍해 미돌이는 나쁜 남자야 메이플한테는 안 어울려 그렇네 자, 돌아가자 큐타로가 걱정되잖아 한눈 팔고 있으면 용서 안 할 거야 그게 걱정이구나 깜짝아 없어진 줄 알았잖아 말이 씨가 돼버렸잖아 큐타로랑 한나키가 없어 아, 어디 간 거야? 큐타로 씨 안쪽에 있는 건가? 안쪽? 어디 안쪽을 말하는 거지? 어떻게 가? 안쪽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머리를 붙인다? 아, 기다려봐 머리 붙여야 되나봐 이러면 되는 거려나 역시 움직이진 않네 그냥 인형이라 다행이야 근데 이게 왜 연애랑 관계가 있는 걸까? 어머도 일곱 개의 관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도리가 들어있던 관도 비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겠지 그렇구나 이 인형을 대역으로 쏘는 거네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연애를 하시려는 거군요 어? 그야 연애는 모두가 살아서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건 그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최악의 게임 반드시 누군가가 죽을 겁니다 뭐 무슨 얘기가 다르잖아 메이플은 어쨌든 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달리 방법이 없자녀 안나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더미지의 목걸이는 폭발하고만 돼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해볼 수밖에 없는 기라 그렇다면 이것만은 부탁드릴게요 가능한 누가 관에 들어있는지 들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현재 감시 시스템은 무효화되어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좋으니까 미돌이의 인형을 쓴다 편장한다 미돌이의 인형 이런 건 어떨까 미돌이의 인형을 관에 넣고 그 다음 경찰 아저씨는 어디 다른 방에 숨는 거야 그럼 미돌이는 모습이 안 보이는 케이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구나 의장 공작이네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그렇군 네 역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라면 경찰 아저씨가 준비할 수 있어 저 정말인가요? 응 아무튼 필요한 건 다 갖춰줄 거야 남은 건 미돌이의 인형에 AI 콜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것 뿐 그럼 훌륭한 대역이 완성되는 거지 와 위장 공작 가능한 거지 안나키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 인형 머리 배터리가 다 달았어요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겨 괜히 기뻐했구만 하지만 5층에 있는 충전 설비를 쓰면 참마리가 그런 게 있던 거야 어? 좋아 아이디 카드는 분명 우리 사라 쪽이 가지고 올 거야 어떻게든 이 머리만 충전하면 해보자 더 이상 의심 안기에 빠질 필요 없어 무섭지만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 건 처음이야 희망이라는 건 대단하네 아무츠록 조심하시게 치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여기로 와주세요 머리 빼버렸어 머리 빼버렸어 아 그렇죠 케이즈 미안한데 한번 묘지에 들렀다 가지 않겠나 어? 뭐 상관없긴 한데 미워지라 잠깐 좀 앉겠대 왜 그러는 거지? 케이즈 아까 전에 얘기한 작전 말인데 아 매돌이의 인형을 이용한 위장공장 말이지 적을 속이려면 우선 아군부터 케이즈 자네 관 안에서 처형당한 걸로 하지 않겠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큐타르 씨 모두를 속이는 건가? 모두를 속인다라 흐흐 잘 되려나 이.. 이미 할 생각이구나 간단한 얘기야 여기에 굴러다니는 인형을 관에 넣어서 처형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리는겨 그리고 케이즈는 위층으로 가서 머리를 충전하는 거지 다시 돌아오면 AI 콜링을 써서 또 하나의 미돌이를 만들고 그걸 관에 들어있는 거랑 바꿔치기 한 후에 케이즈도 모습을 감추는 길아 그.. 그러지 말자 다른 애들이 불쌍하다고 어.. 하지만 이제 뚜껑을 열 수 있게 됐는데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뚜껑은 어떻게든 될 겨우 뭐 케이즈 갖고 있는 등록을 써보면 알게라 이거.. 색깔이 바뀐 게 보이자에 이 소재가 어떤 속임수를 만들어낼 겨우 이 소재가 어떤 속임수를 만들어낼 겨우 이 소재가 어떤 속임수를 만들어낼 겨우 한 명 켜져서 위층으로 갈 생각이야? 작전은 이때 케이지를 단독으로 위층으로 보낼 방법이 규타로 믿어도 되는 거지? 이 작전 믿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알았어 나도 할게 전부 계획대로 잘 해낸 다음에 애들한테 사과하자 좋아 준비가 되면 내한테 말을 걸어달리 자세한 설명은 그때부터요 일단 등농 사용해보자 저기 규타로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얘기해보지 않을래? 기억 말이야 그래 카운슬링 같은 거지 불신 건문이라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리는구먼 그래도 뭐 떠올릴 기회니까 마지막까지 힘내보겠대 실은 좀 무서운 기라 진지하게 떠올리려고 했다가 뭔가 엄청난 기억을 파헤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그럴지도 모르지 도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마지막까지 어울려 쭈라꼬 케이지 여자? 입원했던 병원 내가 신경쓰이는 기억은 입원했던 병원에 관한 거야 내가 부상을 입고 한동안 야구 경기에 못 나갔던 건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었지 상처도 다 나았고 지난 일이니까 굳이 떠올리려고 하진 않았는디 뭔가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은 애매한 기억이거나 저 떠올리게 만들 수밖에 없겠네 벌써 휠체어? 뭐야 자기 자신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떠올려줄 수 있어? 이상한 질문이지만 알겠대 그러고 보니 뭔가 평수랑 달랐어 대체 그 그때 난 붕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대 대체 뭐야 내 부상은 다리만이 아니었던 기가 얼굴도 다쳤었다는 얘기야 아니 눈이야 내는 그 당시에 시력을 거의 잃었었대 어떻게 된겨 그럼 왜 지금은 보이는 기가 치료나 수술이 성공했던 거 아닐까 그럼 왜 기억이 없는 건데 지워졌다 지워졌다 라고 한다면 의문이 생기네 빨리 전부 다 떨리고 싶구먼 꺼져 있어 맡겨두란게 TV 그러고 보니 살짝 침착하는 게 있구먼 좀의 부끄러운 얘기지 뭐 난 TV를 못 보게 됐었대 그건 왜지 TV를 틀면 보기 싫어도 뉴스가 눈에 들어오니께 무심코 야구 뉴스를 보고 마는 겨 못 보게 된 건 TV가 아니라 야구였구나 내는 매정한 놈이다 동료 선수를 응원해주는 것도 못여 야구를 보는 게 죽을 정도로 괴로웠던 게다 아니 심정은 이해해 전에도 형사 드라마를 못 보게 됐겠지 그 그렇게 되는 건가 내도 그때만큼은 야구보다 죽는 걸 생각한 시간이 더 많았대 규토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래 나무 의자 말이지 그러고 보니 나무 의자 같은 게 아니었구먼 좀 더 안기 편했던 것 같아 안기 편했다고? 그래 왜냐면 그건 규체었스 있게 하 새까맣게 입고 있었구먼 다리 부상은 생각보다 심했었대 재활도 상당히 오래 걸렸겠네 아 그렇지 이군 선수가 프로야구로 복귀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었어 주저한 마음도 컸겠네 그리고 그게 살짝 떠오른 것 같구먼 그 장식품 사실은 버렸었대 응원해 주던 사람한테 선물 받은 거였는데 말이야 저거 했기가 힘들었어 자네한테는 뭘 숨길 수가 없구먼 그 말대로야 야구랑 관련된 건 눈에 보이는 대로 없애버렸대 그래서 버렸어 그리고서 잊은 척 했을 뿐이야 지금이나 옛날이나 나약한 놈이구먼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강한 사람뿐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떠올려줄 수 있어 그래 분명 여자 에? 아니 남자였던 것 같어 걔도 좀 더 컸었고 또 얼굴이 맞아 미돌이랑 똑같은 얼굴이었대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거기서 미돌이랑 만났던 거잖아요 침착해 그건 확실한 거야 그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구먼 미돌이랑 만나서 얘기도 했어 은퇴에 대해서도 상담이 했던 것 같은데 속마음을 드러내려는 안 될 정도의 사이였나 그 그 말대로요 은퇴라 다리뿐만 아니라 시력까지 이르면 계속할 자신이 없어지겠지 그치 그치 커튼도 좀 찾아있죠 어 어 둔마려 자네도 참 이상한 데를 신경 쓰는구먼 신경 쓰는 점은 없어? 아니 이때 분명 커튼은 맞은편 방에서 안보이게 창문을 절반 가려뒀었어 그 방에는 어린애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였지 나를 알고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운동선수는 슈퍼여러지 그래요 자네도 이해가 가세요 입원하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그런 꼴을 보여줄 수 있겠나 불죽은 효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나 아이고 엘드라님 어서오세요 정신나간 뇌님이 에드블랑의 선물로 3951번째 팬클럽 가입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거 말고 더 있다고? 뭐가 더 있지? 침대 말이야 그냥 평범했던 것 같은디 아니 확실히 좀 기억이랑 다른 점이 있구만 침대 높이를 낮게 해달라고 했었대 점치가 커서 자꾸 떨어질 뻔했으니까 역시 거와는 다르네 아 웃을 일이 아니야 다리 보상이 더 악화되면 선수 생활은 그날로 끝장이었다고 침대에서 떨어져 은퇴했습니다 같은 말을 고아원 녀석들한테 들려줄 수도 없단 말이야 웃긴 뉴스가 되어버렸겠지 개이지 이자이스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 많아 그래도 그런 일 없이 무사히 퇴원했잖아 규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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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금 규타로도 더미즈인 거 아니야? 시력도 안 좋았고 다리 부상까지 있었다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눈까지 말짱해지고 다리도 괜찮아진 거야? 생각났어 전부 말이야 진짜 기억은 이럴 때 내 눈 선수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 연습 중에 입은 부상이면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데서 내 부주의로 당한 사고였지 난 움직이지 않는 몸 때문에 매일 괴로워했어 그때 그 간호사가 온 거여 죽어버릴까? 내게는 이제 같이 갔던 거 어때? 확 죽어버리는 편이 나올 겸 괜찮아요 금방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언젠데 며칠 후? 몇 개월 후여? 아니 1년 후인가? 이 다리로 이 눈으로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안심시키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줘 방법은 있어요 아스나로의 맹세 알고 계신가요? 어떤 동의서에 이름을 기입하면 어떤 소원이라도 딱 하나 이뤄줘요 그런 꿈같은 이야기는 믿을 수 없어 물론 그런 명분일 뿐이죠 소문에 따르면 실제로는 비합법적인 의료 실험체가 될 뿐이라더군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실은 실은 딱 한 장 가지고 있어요 놓고 갈게요 큐타로씨 허무 맹랑하고 꿈같은 이야기구만 하지만 꿈을 쫓는 게 내 인생이었지 이 눈도 다리도 정당한 수단으로 얻은 게 아니여 그 동의서에 이름을 쓴 대가였던 기다 이게 큐타로에 지워졌던 기여? 제기랄 뭐가 스포츠맨이여 난 처음부터 페어플레이 정신담이 없었던 거자녀 그렇구만 대가였구만 더미즈가 아니었네 이 길에 나온다 상처는 어때? 아프진 않아? 꼭 좀 붙들어 매셔 괜찮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좋아 시작해보자 큐타로 마이 그런거로 내랑 마이는 케이지를 아래측에서 도와주겠대 경찰 아저씨는 위층으로 가서 미돌이의 머리를 충전하고 오면 되는 거지 작전 개시 절대 뜬키지 말아라 케이제 자 그럼 경찰 아저씨는 엘리베이터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엘리베이터 작동해야 되잖아 중화하 잘들어 잘 들어 케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 전원을 기껴 그럼 분명 위층 애들이 내려올 테니까 서로 서로 엘리베이터로 반대쪽 엘리베이터로 케이지도 위로 올라가는 기다 서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불러가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여기서 기다리자 타이밍은 큐타로 쪽한테 맡겼으니까 높네 아직인가 여길 벗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소리는 좋아 작동하네 올라타자 여기서 또 잠시 기다리고 옆쪽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위층 버튼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듣기진 않았겠지 아무한테도 안 들키게 충전실을 찾아보자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어?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들켰다. 유머러스한 캐릭터죠 이 친구. 살아있었나 들켰다. 이런 들켰나? 그것보다 너 해야 할 말이 있잖아. 고마워. 아파 보이네. 고마워. 고마워. 덕분에 무사히 관에서 빠져나왔어. 그거면 됐어. 근데 너 왜 혼자 있냐. 마이는 어째어. 못 만난거냐. 무사해. 아래층에 있어. 뭐야. 그럼 문 열 수 있겠네. 저런 사람들은? 다 아래층으로 갔어. 여긴 나뿐이야. 그것도 슬슬 한계인 것 같지만. 쿠로마다 뿐인건가? 그럼. 연애에 대해 얘기한다. 연애에 대해서. 알려줘야 해. 쿠로마다에게 연애의 내용을 설명했다. 진짜냐. 그 이야기. 뭐. 그렇지. 최고잖아. 어차피. 결국 다들 죽을거라고 생각했어. 누구 한 명이라도 살 수 있다면. 이득이잖아. 넌. 상냥해졌네. 언제부터 동료 생각을. 상냥해졌네. 꽤나. 상냥해졌네. 시끄러워. 뭐 됐어. 기분이 좋으니. 너한테도 알려주지. 근데. 플로마스터는.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어. 왜 그래. 어. 아니. 고맙게 어기라고. 나만 아는 정보. 였으니까. 큰일인걸. 미도리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돼버렸어. 설마 이건. 그거 충전기야. 이게. 이렇게 큰데도. 한 명만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단다. 한 명만.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설마. 쓴거야. 그래. 절반만. 절반만. 말이지. 뭐. 이런걸. 독차자 할 수 있겠냐. 진짜. 절반은. 남아있구나. 이거 뭐야. 차세분이 이거. 충전기 설명서. 연구. 어쩔 수 없어. 미도리의 머리를 충전기와 연결했다. 어. 너 그거. 미도리 머리잖아. 죽여버린거냐. 아. 아니야. 이건. 인형머리. 웃기지마. 그럼 왜 그런 데다가. 귀신한 배터리를. 크. 사정을 설명한다. 진정해. 설명할게. AI 콜링. 너희를 만들어낸 장치로. 또 하나의 미도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뭔. 알아먹지도 못할 소릴. 쿠르마다가 조금씩 다가온다. 우와. 진짜다. 또 하나의 미도리 땅을 만들어내면. 또 불갱어가 생기게 된단 거잖아. 쿠르마다가 조금씩 다가온다. 어쩌면 좋지. 넌 역시. 넌 역시. 미도리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우린 널 살려줬다고. 내 상처도. 너 때문에. 그런데. 버리려는 거냐.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나 연애를 위해. 이게. 어차피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너. 너. 없어서. 네. 그만. 저리 가. 이. 배신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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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라는 거야. 넌 아무도 구하지 않아. 나. 나는. 네가 소중히 여기는 건. 자신뿐이야. 사. 손 대지 마. 이. 살인자. 손 대지 말라고. 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죽인 건가. 무. 터끼야. 개. 지. 그 녀석들을. 버리지. 말아줘. 부. 터뜨려. 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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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버릴 생각 따위. 중전했어? 가. mosНу. 어. 뭐든가. 도. 부. 마 brinc bad. 뱅. 듀. 열심히. 제. 뱅. 뱅. 알. напис아가가 qual dun가. 알. 아무한테도 안 들키기 위한 작전이긴 했지만 아아 들리려나 경찰 아저씨야 다들 괜찮아? 뭐야?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싶지만 공교롭게도 시간이 없거든 만약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부탁할 때 있어 아이디 카드를 교실로 가져와줬으면 해 반드시 우리 사람 혼자서 부탁할게 방금꾼 내 목소리 우리 어쩌지 그럼 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래쪽으로 못 가잖아 지금 그래 교실로 가겠지 아무도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어? 누구죠?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람마르구나 기분이 어때? 케이지 람마르? 네가 방금 잔 방송을? 네가 방금 잔 방송을? 그래 음성 변족이야 좋은 기능을 찾아냈지 경찰 아저씨한테 경찰 아저씨한테 볼일이 있는건가? 그럴지도 미돌이 머리 나한테 넘겨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무전기로 다 들었거든 구르마다를 죽였겠다 케이지 사고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믿었다고 사라도 당신을 가장 신뢰했어 하지만 소상하게 봤을때는 어떠려나 케이지 당신 말이야 아스나루 쪽 사람인거 아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동의서를 쓰고 말았어 누군가의 소원 때문에 여기로 끌려와서 누군가를 위해 궁지에 몰리고 결국에는 참가서에 사인하고 말았지 케이지씨 사라를 부른거 당신 아냐? 내가 왜? 그럴리가 내가 왜? 내가 왜? 람마루 넌 질투하고 있는것 뿐이야 소중한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존재가 되고 싶을 뿐 그렇지? 그래서 이러는거야 너놈이 사라를 구할 수 있냐? 난 할 수 있어 이 데스게임에서 구해내는 것도 넌 할 수 없어 닥쳐! 됐으니까 내놔! 미더리 머리! 잠깐 누가 오고 있어 숨어 케이지씨 아무도 없어 왜 온거야 사라 이제 어쩔샘이야 람마루는 왼손을 내밀었다 뭐 뭐야 이거? 케이지씨 거기 계세요? 오면 안돼 사라 그 목소리 케이지씨 맞죠? 오지마 여기로 불러낸건 당시이잖아요 됐으니까 사라 계셨으면서 대체 왜? 이쪽으로 오면 안돼 사라! 사라 정신 차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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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일단 가둬둘게 가장 마지막에 처리해주겠어 여긴 여긴 괜찮아? 정신 차렸고만 사라 쑤 큐타로씨? 무사하셨군요! 다행.. 이봐! 물에서 움직이지 마라! 저.. 물 좀 마실래요? 살아나나.. 맞아.. 난 전기 같은 걸로.. 의식을.. 감쪽같이 속아서 아이디 카드를 빼앗겨 버린 모양이네? 없어.. 아무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바알.. 큐타르 씨랑도 만났으니 너무 풀집지 마! 마이씨.. 그럼.. 케이지 씨는.. 그거.. 아무데도 없었다냥! 뭐? 유감이지만.. 니가 혼자 교실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을 뿐이야.. 그래도 그래도 서라 누나! 긴장한 걸 알아냈어냉! 연애망! 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더미즈랑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냥! 연.. 상두.. 근육 고릴라가 알고 있어농! 뭐.. 그래서.. 모두 다 모였으면 하는데.. 람마루가 여기로 불러오기로 했는데 말이야! 데려왔어.. 데려왔어.. 안녕.. .. 못들어 죽이지 말라고 끈질개질 진짜로 구로마다 너 살아있어 람마루 너 이새끼 무슨 짓이에요 구로마다 쉿 아래층 나 걸음으로 서둘러 네? 됐으니까 빨리 그 녀석을 도울 수 없게 되기 전에 왜 그래 라커룸에 다가가자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독하고 끔찍한 광경에 람마루가 죽였어? 산장에서 밑으로 축 늘어진 다리 얼굴을 올려다보면 더 이상 그건 도저히 살아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얼굴 안 돼 안 돼 잠시만 더 어깨 탈출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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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현실이 아니야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모두 살아남고 싶다 동료와 함께 살아남고 싶다 살아남고 싶다 그게 본심이었는데 이 짓이 짓을 람마루 다 들었다고 이 자식을 가짜 방송으로 사하라한테서 아이디 카드를 뺏고서 그 아이디 카드로 제의실에서 교수형 함정을 발동시켰어 라크룸에 혼자 있던 아리스를 노리고 아니야 난 미더리를 노린 거였어 그놈이 메이플의 소리를 마쳤을 때를 노려서 그럼 우승이란 건 뭐냐 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전기를 끊지 않았지 기쁜듯이 중얼거렸던 그건 대체 무슨 의미였냐고 우승은 우리만이 메이플에게 들은 의미야 남마루 니가 한 거야? 니가 한 거야? 오 표정 싹 바뀌는 것 봐 예? 누구세요? 머리가 한층 더 복스러워졌는데 우승할 거잖아 우리는 들키지만 않으면 누구도 상관없었는데 설마 한 명째에서 들킬 줄이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연회라는 클리어 조건을 알면서도 연회? 그런 걸로 데스 게임이 끝나기라도 해? 계속 이어질 뿐이야 메인 게임이! 사라를 구원할 방법은 이제 이것밖에 없다고 남마루 지랄하고 있네 너 최악이야 널 구해줬던 건 잊은 거야? 우린 동료가 됐어 금대 살인을 저지르다니 구원받길 바라는 건 너 자신이겠지 야야야 언제부터 그쪽 편에 붙은 거야 희나코? 이 새끼가! 아무도 이 편 따위는 안 들어줘 죽이고 다닐 게 두진 않을 거야 야호!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네 미돌이? 아리스가 죽었네 골 좋다 미돌이 거래하지 않을래? 어? 자 여기 아이디 카드 돌려줄게 그러니까 방해되는 더미즈를 처리해줘 너 이 자식 아 이제 와서 아이디 카드로 뭐? 재밌어 보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신고식을 해볼까? 다시 태어난 메이플이야 다시 태어난 메이플이야 얼굴이 보이는 거야? 개운의 도망쳐 얘들아 도망쳐 얘들아 으아! 이게 어떻게 된가! 강해보이는 AI를 몽땅 집어넣었어! 겉모습은 흉하지만 난 내면을 중시하거든? 니놈들! 전부 한꺼번에 죽여주지! 어허, 저희 모두의 먹이라고요. 저, 저, 얘들아! 요리군! 자, 메이플! 배터리를 다 쓰기 전까지 실컷 날뛰어! 배터리라... 이걸 어쩌면 좋으냐! 진정아, 겉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든 속은 똑같아. 배터리를 소모시키면 못 움직이게 되겠지. 즉, 소비전력이 높은 행동을 하게 만들면 금방 배터리가 다 닳게 될 거야. 뭐, 그렇게 잘 굴러가면 좋으렸나? 화내는 AI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놈들 절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뭐야, 저놈? 사라 선배 쪽을 엄청 노려보는데? 저 AI는 인간에 대한 원한 칸이. 그 점을 어떻게든 자극한 칸이. 어허! 아! 세이버 했군요. 설뚝 안될까? 권유? 안될까? 물 뿌리고. 앗. 농담? 던져? 철권. 위협? 사재가 될까? 이번에는 책 못 보네요. 책을. 아! 죄송합니다. 아! 하하! 사과하면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냐? 편안하게 죽여주지. 비웃는 AI. 이런 나우씨가 없군요. 또 여러분이 죽이신 건가요? 휘둘리면 안 돼요. 교타로씨.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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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비겁한 성격의 AI야. 저 자세로 나가면 안돼. 가세하겠어. 란마루는 안지에게 다리후리기를 걸었다? 잠깐만! 안지는 넘어져 움직일 수 없다. 그만해 란마루! 사라는 조용히 보고만 있으면 돼. 잘 못 받는다. 채권으로 부숴버리자. 로켓 펀치. 펀치. 안 됨. 멈추세요. 푸. 뭘 좋다 슬퍼하네 미안해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모두를 상처을 키는 것밖에 메이플 마음을 굳게 먹어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잖아 메이플은 마이에게 덤벼들었다 메이플 마이는 간바래차로 공격을 피했다 메이플은 싸우는 걸 싫어하고 있어 하지만 미돌이의 명령에 거슬릴 수 없는 건 설득 신고는 그렇네 이런 짓 하면 안 돼 하지만 슬퍼하는 AI는 강한 반응을 보이며 전력을 소비시켰다 마이가 일어났고 겁먹은 AI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지로 제발 그만해 난 죽기 싫어 살아내놔 저 녀석 구해줄 순 없는 거냐 같은 배터리로 움직이고 있어 구하는 거냐 위압을 주자 무서워 역시나 못해 도망치게 해줘 누가 여기서 좀 구해줘 오케이 제대로 통하긴 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네 야 얼른 죽으라고 바야사카 오지마 바야사카는 도망다니고 있다 잘하고 있어냐 그런 식으로 계속 도망잖아 살려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동요로 풀어들이자 물 뿌리자 그냥 화가 났으니까 물 뿌리면 화를 삭히는 거야 이 새끼 꺼지마 오오 물은 몸 내부로 들어가 전력을 소비시켰다 바야사카가 돌아왔다 에이아이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멀다 미안해 역사할 수 없어 진짜... 나도... 히요리군을 배신할 수 없어 히요리군을 배신할 수 없어 어... 바로 휘둘러 그... 그거를 르배누 에이? 메이플이 휘두른 왼발이 오른팔에 닿았다 으아... 내 손이... 보고 있을 수가 없구만 제기를 제멋대로 설치게 둘까 보냐 푸르마다를 짓눌렀다 람마루는 휘타로를 짓눌렀다 너 이 자식 왜 이렇게까지 휘타로는 움직일 수 없어 철저하게 방해해 주겠어 이걸 던져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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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히 그... 아... 졌 난 이미 각오를 다졌어 요리군 제발 이제 이런 주점 그만해 안 돼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심 요리군 그럼 우리를 구할 방법이 있는 거야? 말해 뭐라고! 아! 그건! 이럴수 사진 버리긴 할 거지만 미안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화이팅 알고 있어 나도 폭력을 휘두르긴 싫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떨어지 않는다고 우리나 너희가 죽을 수밖에 자신의 AI를 괴롭게 만들다니 기분이 별로야 더 이상은 안 돼 세워할 수가 없어 제발 도망쳐 지금 위험해 보이네 각오해주는 게 좋을지도 지금 여기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일이 벌어질 거야 나를 동료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치만 안 돼 모두 돼 산책 피고 말 거야 뭘 대화할 수가 없어 도망쳐 어떻게 도와줄 순 없는 건가 뭐... 뭐지? 요리군 이제 나를 해방시켜줘 , 도망쳐 앗 앗 아 아 결국 아무 도움도 안 됐네 앗 너를 사랑했다고! 그걸...! 다들... 고마워... 눈이 떠졌어... 저기... 히오리군... 같이... 죽...자... 뭐...? 죽...자... 히오리군... 혼자 죽으라고...? 난 됐어! 피돌이...! 메이플은 진심이야... 사과할 마음이 들었어? 반항 안하냐? 메이플은 진심...? 반항 안하냐 궁금한데? 반항 안하냐? 죽을텐데... 냉정하네... 뭐여... 떨고 있잖아... 반항할 리가 없다고... 우습게 보고 있었구만... 니놈은 여기서 죽을겨! 도와줄 놈은 없다! 괜찮겠어 더미즈! 내가 죽으면 너희가 찬 목걸이가...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막을 수 있어 보이지도 않고...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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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도망치지마... 도망치지마...! 흐흐흐흐... 쫓아가자! 사라 씨! 크... 기다려 주세요! 그전에 아리스 씨를... 크... 없다고... 이제 마음대로 해 난 갈 테니까 이제 없다고? 받아들이란 거야? 이걸 미돌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남매 살이 갈라지고 레코 씨를 잃고 그 기억마저 지웠는데 아리스 씨에게는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건 전부 내가 뿌린 시야 그때 난 생각하고 말았어 우승하고 싶다고 동료를 지킨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난 마루를 미치게 만든 건 나야 전부 나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리스 씨 케이 나에게 안 해둘 자격조차 없어 미안해 케이 기다려 살아 규타로 씨 근육 고렐라 미돌이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례를 믿고 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크기는 달라도 죄를 짊어지고 있어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기는 여태껏 모두를 위해 애썼어요 아니요 나 내 게임의 투표를 바라는한테 맡기고 도망쳤었냐 아니야 기는 자네는 누구도 탓하지 않아 언제 관계를 끊어도 원망받을 입장도 아닌데 바보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는 동료니까요 그래 하자 서로 멀어지면 살아남을 수 있을 리가 없대 그러니 멀어지지 마 마음의 거리를 벌리지 말아줘 바라라라라 네 나는 긴을 꽉 껴안았다 울지마 긴 이겨내 보이겠다 미돌이가 말한 내가 나는 되지 않겠다 아리스씨 죽음에 맹세하고 거저나 살아남아 그래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자 요리군 이제 단념해 뮤지에 다다르니 미돌이는 메이플의 공격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었다 그만해 메이플 메이플 잘가 사랑해 메이플 메이플 그건 거짓말이야 어서 마무리를 죽이면 안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메이플 알고 있어 거짓말 거짓말 요리군의 거짓말이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해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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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게 됐어 메이플 이 자식 손가락에서 스텐거니 메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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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었는데 아깝게 됐네 꼭 그렇지만도 않아 너는 방금 겁먹었었어 메이플의 결사의 공격에 죽음에 대한 공포 약점 보인 거야? 맞아 즐거운 미도리는 자신의 목숨조차 딱히 신경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미도리는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 그걸 알았다고 해서 뭐가 바뀌기라도 해? 파고들 틈이 보인다면 어디 한번 시험해 봐 이제 너희에게 남은 수단은 연애 뿐이니까 연애라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된다는 느낌이구만 근데 경찰 아저씨는 찾아다닐 시간은 없어 분명 무사할 거다니 믿고 있다 멍 그래 이게 마지막 기회 준비가 되기 전까지 모두와 얘기를 나누자 아니 안 찾아? 안 찾아? 알고 있겠지만 진짜는 진짜는 지금부터야 소우씨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힘든 싸움이 되겠네요 어? 그래도 미도리가 겁먹었던 건 진짜였을 거라고 생각해 공포는 사람을 달라지게 하지 분명 파고들 틈이 있을 거야 사라씨 그건 그렇고 란마루였나? 그래도 엄청난 짓을 저질러줬네 아무리 그래도 아리스씨를 죽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인형 따위가 필요하려나 하하하 소우씨는 슬프지 않으신가요? 슬프냐고? 이제 그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됐어 나에게 있어서는 미도리나 너희나 별반 다르지 않아 차례만 다를 뿐이지 소우씨 소우씨를 보고 있으면 불안해진다 그때 우리가 한 투표는 옳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고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죠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걔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즐기고 싶었던 거겠지 그야말로 욕망덩어리야 미도리에 대해 뭔가? 미도리에 대해 뭔가? 죽인다 그것 말고 뭐가 있어? 언제까지나 쓰러뜨리겠다든가 지지 않겠다는 식의 말만해선 안 돼 진짜 사리를 보이지 않으면 그놈은 겁먹지 않아 저기 란마루를 저렇게 풀어둬도 괜찮은 거야? 란마루인가? 이젠 아무것도 못해 묶을 만한 게 없어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도 란마루도 저놈이 무죄방면이라니 짜증나네 그래도 뭐 연애가 끝난 뒤에 되살리지 않으면 되는 거겠지 그건 뭐야 그 표정은 아리스 선배를 죽인 걸 용서할 셈이야? 나는 잘잘못을 따지는 입장이 아니야 됐어 사라 선배한테 따져도 의미 없으니까 묶을 만한 게 없어 그리고 저항도 할 테니까 거두차지라도 않으면 분이 안 풀리는데 도망치진 않을 거야 연애에 참가하는 것 말고는 란마루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놈을 폭파시키는 연애라면 기쁘게 참가할게 농담이야 경찰 아저씨 바람둥이 같은 느낌이지만 옆에 없으면 불어내뇨 말건다 그렇지 그다가 근육 고릴라랑 양키도 다쳤다뇨 다들 괜찮을 거야 다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몸 상태를 계속 살펴볼게 긴이야말로 몸은 괜찮아 난 전혀 문제없어 다행이네 듬직해졌구나 긴 서라 누나 언제든지 기대냥 긴 걱정되네 걱정되네 악화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뭐 무서운 말 하지 말아뇨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안녕 근육이란 건 긴장하고 남아 애를 놀려 준비는 어때요 살아 말건다 큐 큐타로씨 아직 좀 그래요 아직 좀 그래요 모두랑 얘기를 그려 그러는 게 좋을기다 최악의 사태를 각오하는 건 지금이 돼야겠지 큐타로씨 저기 저한테 말하지 않으신 건 없으신가요? 따로 행동했을 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전부 설명했던 대로요 말하지 않겠다면 나도 붙지 않겠어 믿으면 되는 거죠 큐타로씨 사라 혹시 준비가 다 되면 다시 내게 말을 걸래 연애 준비를 시작할 테니까 말이오 수다 더 떨려고 했는데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사라 말건다 마이씨 각오는 되셨나요? 마이씨 물론이지 난 언제든지 괜찮아 저기 사라 모두를 좋아해? 물론이죠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 말고 생존자인 사람들 말이야 그런 거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나도 너희를 좋아해 설령 연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난 너희들 편이 되어줄 거야 마이씨 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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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이 들어가 있네요 마이씨 기압이 들어가 있네요 응 당연하지 네 성격이 변하셨네요 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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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무섭지만 힘낼게 너 돌아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라 흥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구라마다씨 몸은?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 젠장 저 자식은 배신을 했어 우리가 한 약속을 깬 거라고 약속을 깬 건 저희랑 그런 거예요 더미즈에게 상처를 입히진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화가 짐이 오른다고 아리스도 원래라면 여기 있었을 거야 약속을 지켰다고 당당히 가슴을 펴고 싶었는데 젠장 연애의 내용에 따라서는 내가 람마루를 죽여버리겠어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런 마루가 말이지 화나신 건가요? 화났지 그럼 용서할 수 없어요 둥검이요 나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 나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야사카씨 뭐가 말이죠? 뭐가 말이죠? 아리스군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쿠로마다 군도 저런 상태야 만약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람마루 군이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을게 가능할 때 이 얘기지만 저도요 그렇겠지 너희 생존자들에게는 정말로 반짝이는 듯한 유대가 보였어 그런데 아리스군을 람마루 군이 람마루 말인가요? 그래 너희는 양보하고 다가와줬어 그런데 왜 아리스군의 목숨을 싫다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건 무리겠지 앉아 람마루 얘기구나 저런 놈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니 나랑 만나지 않았으면 저렇게 되지는 뭐야 그게 그런 건 이상해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아서 나쁜 놈이 되는 건 그놈 책임이지 안주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확실히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피에로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해칠 생각 같은 건 안 해 한진 나름대로 걱정돼서 해준 말일지도 몰라 왜 그래 왜 그래? 람마루 얘기하는 거야 무섭잖아 쟤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치만 람마루 쟤 무섭다고 그냥 약해 보이는 남자의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허 여 사라 말건다 잘도 튀어나게 있을 수 있네 잘도 튀어나게 있을 수 있네 그렇지 않아 작전은 실패했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안되겠어 지금이 람마루 하는 대화하고 싶잖아 자꾸만 아리스 씨를 죽인 걸 떠올리게 된 나한테 그걸 나무를 자격은 없지만 우승하려던 거 아니었어? 기회가 있으면 노릴 거거든 그래도 역시 이 인원을 상대로는 불가능해 무시하는 거구나 난 절대 포기 안 해 한 순간이라도 기회가 보이면 우승을 노릴 거야 네 시작하죠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린 이제부터 일곱 개의 관에 들어갈 사람을 정해야 한대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어 생존자나 더미즈 중 누군가가 들어가면 돼 가위바위보로 할까 더미즈가 들어가자 그럼 되잖아 저 멋대로 정하지마 뭐 상관없지 않아 들어가는 곳 정도 네 녀석도 들어가라고 람마루 저항한다면 박사를 내서라도 관에 쳐넣겠어 그게 우리 더미즈 최후의 결이라 열내지 마 들어가 줄게 람마루는 관에 들어갔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들어갈까 히나코는 관에 들어갔다 정해졌네 마이는 관에 들어갔다 어쩔 수 없나 하야사칸은 관에 들어갔다 으이 알았다고 안즈는 억지로 관에 들어갔다 좋아 크로마다는 관에 들어갔다 다들 고마워 남은 건 죽어다녀 마지막 하나 남은 관 조사해보자 이건 뭐야 케이지씨가 들어있던 관 연단아 안 돼 역시 안 열려 억지로 열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된다냐 그래 근데 말이야 연애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건 이 안은 텅 비어있는 게 아닐까 그 그 그럼 역시 경찰 아저씨는 탈출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덕분에 누가 관에 들어갈지를 얘기해 볼 필요가 안전히 땅에 묻혔어 그럴 수가 어쨌든 문이요 빨리 문 쪽으로 가래 문이 열려있어 문이 열려있어 뭐 뭐야 다른 사람은 어딨어 이 장소는 대체 다른 사람들 관에 있던 사람들은 어딨어 뭐야 인사도 안 하는 거야 무사해 무사해 금방 만날 거야 어이쿠 말하는 게 늦었군 연애의 사회진행을 맡은 알지다 이제부터 너희는 도전자를 한 명 골라줘야겠어 뭐 시키 샘이냐 어이구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어 이름은 러시안 룰렛 도전자들의 운을 시험하는 게임이다 소개하지 또 한 명의 도전자인 미돌이 장나는 집어쳐 자 누가 먼저 관을 고를래 운조라니 이거야 도전자는 이 관에 들어가줘야겠어 또 관이구만 뭐 묘지에 있는 거랑 같은 종류야 함정은 없어 게다가 쓴 적 없는 새 물건이지 운이 좋네 무서우면 내가 먼저 고를까 자 잠깐 어쨌든 수상한 점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등불이 없어요 자 왼쪽관이다 아 알았다 그래도 좀만 더 살펴보게 해줘 큐타로스는 굉장히 꼼꼼하게 관을 살펴봤다 그렇게 마구 건드려봤자 두 관의 차이는 없다고 그런 것 같구만 수상한 점은 없으니 사라가 고른 걸로 하겠대 오케이 그럼 난 안고 오른쪽에 들어갈게 미도리는 미도리는 오른쪽 관에 들어갔다 정말로 이쪽걸로 괜찮았던 걸까 자 다음은 도전자를 정해줘 곰곰이 생각해봐도 돼 어미지의 배터리가 다 닳지 않을 정도로만 말이지 어떻게 할까 도전자가 위험하다는 건 변함 없고 정말로 정말로 하는 건가 규칙조차 모르는 채로 내가 할게 그냥 개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난 항상 보호받기만 했어 뭐 다들 상냥하니까 이럴 때도 절대로 날이 구르지 않는다냐 굳지만 그러다 마냥 나 혼자 살아남으면 분명 후회할 거다 뭐 내가 힘이 뒤통고라면서 그러니까 하게 해줬으면 뭐 내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난 그런가 이미 예전부터 난 모두를 정말 좋아하니까 개 자 앞으로 가 드디어 시작될 거야 안쪽으로 뭔가 광량한 곳으로 왔네 관 같은 건 아무데도 없어 자 드디어 시작이군 각오를 다지잖아 아무도 해생시키지 않겠어 하하하하 뜨르륵 하고 올라오나요 그럼 연회를 시작해볼까 나와라 나와라 빠바밤 끝내주는 기계집 관 다들 저 안에 있는 거야 아이쿠 열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방금 모든 관을 잠갔으니까 어쨌든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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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하지 하하하하 너희는 이 기계를 써서 미돌이를 찾아내줘야겠어 하하하하 미, 미돌이를 찾으라고? 하하하하 그래 아홉 개의 관 중에 있는 타겟을 먼저 맞히는 쪽이 승리 하하하하 그게 러시안 룰렛 연회야 하하하하 그렇다는 건 하하하하 당연히 선택한 관에 있는 도전자는 죽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킨의 목숨이 걸려있다는 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빨리 내보내줘 하하하하 어, 벗고 있는 거냐 사라 누나 킨 하하하하 자는 완전 방음이지만 이렇게 모니터로 대화할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하하하 이런 거였다면 역시 내가 들어갔어 했어 하하하하 그렇지도 않아, 사하라씨 네? 하하하하 밖에서 제대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하하하하 그래 중요한 건 이기고 살아남는 것 이겨서 내가 킨을 구하는 거야 하하하하 아, 참고로 원래는 팀전용 게임이니까 미돌이 쪽도 버튼을 누를 사람이 필요한데 하하하하 그건 내가 대리로 누르도록 하지 하하하하 부정행위는 하지 않겠지 하하하하 내 부정행위는 미돌이의 부정행위야 연대 책임으로 하지 너희야말로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죽는데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성공과 후공을 정하면 시작인데 이번에는 불리한 긴 팀이 성공을 해도 좋아 괜찮은 거지 그래 조금 얘기가 길었지만 시작해볼까? 러시안 룰렛 연회 시작이다 극도로 무거운 분위기가 회전을 지배하고 있다 들은 대로라면 규칙은 단순한 아홉 개의 괌 중에서 긴을 고르면 패배 미돌이를 맞추면 승리야 하지만 물론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닐 거야 무엇보다 관 안에 있을 터인 미돌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이상이야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변함없어 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답을 찾아내자 참고로 인원 중에도 관을 회전시킬 수 있어 잘 이용해보라고 기계 기계를 자세히 살펴 기계를 자세히 살펴 이것만 색깔이 좀 다른데 아니구나 가운데가 좀 저러는구나 뭐 당연한 거지 바로 조사해볼까 그럼 조작이 가능한 다른 부분은 없는지 건드려보자 로봇 어? 잠깐만 아까 뭐 달칵거렸던 것 같은데 이 중에 아까 누가 흔들렸었는데 기분 탓이었나 이 좌대 부품 숫자는 관의 번호겠지? 그럼 숫자 아래에 있는 둥근 램프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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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알려주기라도 할 거야? 물론이지 잘 들어 이 램프는 말이지 힌트 기능이야 힌트? 그래 이 게임은 너희와 미돌이가 번갈아 가면서 관을 지정해 나가는 게임이지 하지만 지정하기 전에 한 번 힌트를 볼 수 있어 지정하기 전 한 번이라 상대도 쓸 수 있는 거야? 미돌이도 쓸 수 있는 거야? 예스 당연히 사용하겠지 그 힌트라는 건 대체 아쉽게도 설명은 여기까지 힌트의 효과는 직접 써보고 생각하도록 뭐 뭐라고? 수수께끼를 푸는 게 네 특기잖아?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면 섣불리 만져선 안 돼 먼저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두고 싶어 역시 우선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네 좋아 우선은 관찰하는겨 그렇다고 해도 외관은 거의 다 차이가 없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안치의 관뿐이야 이대로라면 8분의 1의 확률로 미돌이를 맞춰야 해요 애초에 긴을 맞추게 될 가능성도 있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해도 겉모습의 차이 같은가 사라씨 떠오르는 거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자 아이템 있잖아 재미있네 등농이라 등농의 빛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걸 드러나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 배터리가 다 된 거 아니었어? 내가 갖고 있는 걸 쓰래 오 아마 사라가 갖고 있는 거랑 같은 물건일겨 감사합니다 자 시험해보죠 이건 이건 건일 빛나고 있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 하지만 이 관에는 뭔가 짱개가 풀려져 있어 중간이 가능할지도 몰라 진전 빛나는 관의 비밀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관은 중농의 빛을 받으면 발광하는 숙소한 소지로 만들어진 거겠지 저기 있지 무슨 상황이야 빛나는 관은 몇 개나 있는 건데 알려줘 우리가 따로따로 행동했을 때도 관은 빛났었대 세 개? 이것도 빛나야지 이거 총농의 피아나 빛지 않나 설마 똑같은 등농이 5층에도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우리도 묘지에서 썼었지 그때 7개의 관이 전부 다 빛났었대 7개의 관이 전부 다 이건 중요한 발언이야 어때? 알겠어? 그래 빛나고 있는 관의 개수는 7개야 7개야 그렇구나 7개라 묘지에 있던 관의 개수만큼 아니 7개가 아닐지도 어 그래? 그럼 몇 개인 건데? 6개인가 보다 4개가 4개야 5개야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빛나는 권이 5개인 게 뭐 어떻다고? 분명 단서가 될 거야. 생각해보자. 5번이란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루비나 다이아 같은 보석도 저해선에 받으면 빛난다고요. 어쩌면 권도 다이아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7개가 빛났다고? 그려! 그럼 왜 지금은 5개만 빛나는 건데? 참고로 이거 말고 다른 권은 없어. 그럼 빛나는 권이 7개에서 5개로 줄어든 이유는? 빛을 잃은 권이 있다는 거겠지.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고! 빛을 잃은 권 뭐, 이번에는 안주의 권이 빛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지. 나 빛을 잃은 거야? 야, 쓸데없는 발언 추가하지 마! 처리하겠습니다. 안주의 권 위에서 메이플이 폭발했었지. 그것 때문인가? 근데 하나 더 빛을 잃은 권이 있잖아.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 사소한 거라도 좋아. 권이 일어난 이변에 대해 생각나는 건 없나요? 독특한 냄새가 신경 쓰였던 것 좀 도려나? 람마루, 너한테도 묻고 있는 거야. 맞아. 히나코가 액체를 흘려서 내 관이 끈적끈적해졌었지. 사실은 관도 배터리로 빛났던 게 아닐까? 아마 배터리가 다 된 거겠지. 역시 폭발 때문 아니야. 폭풍의 열이라든가. 더미즈도 배터리로 움직이잖아. 관도 똑같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 아닐까? 관에 오랫동안 있으니 슈트에 냄새가 배워서 좀 싫었거든. 내가 히나코 코코아를 대신 들고 있었을 때 말이야. 뜨거우니까 네가 들어. 라고 했는데. 그걸 옥신각신하다가 내 관에 성략이 쏟아버렸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닦았지. 그게 왜? 아무 상관도 없잖아. 이건 지나칠 수 없는 발언이야. 폭발의 중격이라든지 폭풍의 열이라든지 생각할 만한 건 많잖아. 이건가? 이건가? 배터리가 다 됐다. 코아. 아니. 아 이건가 보다. 잠깐. 방금 한 얘기. 신경 쓰여. 네 놈은 코코아 같은 건 아무 상관도 없다고 했지만 폭발도 뜨거운 코코아도 존나 뜨겁다. 라는 공통점이 있지. 뭐야 그게.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확실히. 폭풍과 뜨거운 코코아. 둘 다 공원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렇구나. 열이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한다면 녹았다고 가정해볼 수 있겠네. 퇴치어. 관 표면에 등농 빛을 받으면 빛나는 물광같이 칠해져 있던 거 아닐까? 그러고 보니 짐작하는 게 있어. 교실의 동의석. 그 검게 칠해진 부분. 똑같이 등농으로 빛났어요. 그리고 증기분사로 지워졌고요. 와! 같은 페이트를 썼다는 거구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고열로 페인트가 벗겨진 거라면. 람마루의 관이 빛을 잃은 이유도 납득이 가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관도 빛을 잃었을 가능성이 생기게 돼. 또 하나. 빛을 잃은 관이라. 람마루의 관처럼 빛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케이지. 케이지 씨가 들어있던 관. 그 관은 케이지 씨를 불고기로 만들기 위해서 화장 시스템을 작동했었어. 그 말대로요. 뚜껑에 손을 대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지. 그럼. 경찰 안 했을 때 관도 빛을 잃었다냐? 분명 녹음 페이트가 뚜껑 통으로 들어가서 달라붙은 바람에 안 열려졌던 거 아냐? 근데 예상하나? 이러면 안즈, 람마루, 케이지. 세계관이 빛을 잃었다는 게 되잖아? 어? 보수가 안 맞네? 어? 게다가 언제 누가 페이트를 칠한 건지 신경 쓰이지 않아? 확실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싶어. 알겠습니다.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언제 누가 관을 칠했는가? 우선, 내가 사라 쪽이랑 따로 다니게 된 후에 묘지에 있던 7개의 관은 전부 빛나고 있었대. 즉, 따로 행동하기 전에 누가 페이트를 칠해놨던 거요. 어차피 미돌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마 우리 중에 범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 칠할 때 그 페인트라는 게 손이나 옷에 묻지 않았을까? 묘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건 본 적 없어. 범인은 없다는 건 어떠냐? 저기, 진이랑 미돌이의 관은 다른 거랑 차이가 없는 걸까? 알았다. 범인은 메이플이야. 근데 규토로 아저씨, 사실을 말하는 건 맞겠지? 애초에 페인트를 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평소에 펜트 푸짐한 기회를 칠해 줍니다. 했는데irting 안 gigs에 선을 하면 회로가 없야도 소로 만들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돌이의 반응은 없었을까? 음... 물기피일트 푸짐하게 저도 pays을 받아보면 그냥 먹기야 하사하니 푸짐히는 중앙에 솜정에 팩을 올려줍니다. 거짐한 채팅도 하는 그런게가 들어있지 인도에서 어휘 띠니스는 자극의 엔 routines 싹둑이잖아. 데스게임을 위스터를 다시 쳐. 역시... 부시나 솔로 치덕치덕 치라고 했으면 뭐하고 있는거지라고 생각했겠지. 거미는... 증조하지 않는다! 그... 이진이 아냐오! 그 관에서 죽은 사람이 악랭이 돼서 장난친거다며! 냉정하게 답답했다. 진... 유령까지 들먹이는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아... 알고 있다냥... 농담이었다며... 애초에 새거니까 미신같은게 나올 리가 없지냐? 새거라고? 어라? 사람이나... 길 안넘어? 저 미역머리... 어... 그대전에 이 관... 저거라... 나도 써보는건 처음이거든... 이라고 했었어냥... 그러고보니... 조용으로 비추지않은 이상... 색도 안 변하는데... 우리가 사층에 못 가는 사이에 지덕지덕 칠하고 다녔던거야... 하지만...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셔틀을 닫았었잖아... 어... 그렇네... 미안... 묘지에 있던 거 아니라... 보관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못 본거면... 큰일이라고... 이런 이상한 짓을 생각해낼만한건... 미돌이 정도밖에 없어... 대체 무슨 의도가 담겨있는걸까... 생각해볼 마음도 안들어... 흠... 어디 보자... 새거... 낡은관... 걔... 그거 확실한 기가... 왜 그러지요... 그럼... 수사한 사람이 없던것도 당연하구만... 제 관에는... 처음부터 페인트가 지려져 있던거야... 만드는 단계에서... 페인트로 코팅했다는거구나... 마치... 아몬드 초콜릿의... 독걸렛밤처럼... 그럼... 묘지에 없었던 관... 알지가 한드로라면... 김과 미돌이의 관도... 제거인거겠지... 자... 김과 미돌이의 관은... 둘 다 빛날거야... 둘 다 빛날거야... 그 말대로 다녀... 그럼... 관의 개수도 딱딱 맞아떨어지네... 빛을 잃은 관은... 일곱개 중 두개가 아니라... 아홉개 중 네개... 안즈... 람마루... 케이지... 그리고 또 하나의 관이... 빛을 잃은게 돼... 하다만... 누구관인것은 알 수 없는건가... 그래도... 묘지에 있던 관이... 마지막 남은 하나인것 같네... 그래야 정상이지... 하하하... 이거라면 범위를 좁힐 수 있겠는데... 왜냐면... 미돌이는... 빛나는 관에 있다는게 되니까... 어... 그럼 빛나는 관을 고르마... 기... 기다리라해... 그건... 킹도 마찬가지여... 아... 그랬지... 그럼 안되잖아... 결국... 김과 미돌이를 판별할 방법이 없으며... 온게임인건 변함없어... 5분의 1이야... 5분의 1의... 5분의 1의 확률로... 미돌이를 맞힐 수 있을까? 빛나가기만 하면 다행이지... 킹을 맞히면... 킹이 죽게 돼... 설아... 슬슬... 그 힌트 기능을 써볼 때가 아닐까... 다섯개까지는 좁혀졌어... 힌트 기능을 쓰면... 그중에서 또 범위를 좁히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렇네요... 사용법을 설명하지... 힌트를 쓰고 싶은 관을 정면에 두고... 좌대를 터치해봐... 그래 알았어... 빛나는 관 중에서... 힌트를 쓸 관 하나를... 고르겠어... 힌트 기능을 써보자... 아... 난 램프를 눌렀다... 헉... 어... 빨간불이 켜졌어? 캤... 으아아아!! 아니... 이거뿐유? 뭘 알 수 있는 건데... 캤... 캤... 진정해! 헌니콜이요! 그걸 다 같이 생각해보면 된다 뭐 그건 그렇지만 잘 들어 힌트는 더 이상 쓸 수 없대 여기서 미돌이를 마치지 못하면 녀석 차례가 되어버렸지요 녀석 차례가 되어버릴까요 그것만은 막아야 해 기는 목숨이 걸려있다고 램프에서? 괜찮아요 단 하나의 램프에도 정보는 있어요 그건 램프의 색 색이라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탐색을 떠올려주세요 저희는 색깔과 관련된 장치를 몇 번이나 봤어요 그렇게나지 그럼 똑바로 뭘 알아낼 수 있는지는 얘기를 나눠버릴 수밖에 없군요 그래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이 수수께끼도 풀 수 있을 거야 밝혀내보자 색의 비밀을 빨간 램프의 의미 저 램프는 내용물을 표시하고 있는 거야 빨강은 붉은 피 즉 저 안에 있는 건 사람일 껴 색이라 하니 메이플의 등에도 배툰이 달려있었지 빨강 파랑 노랑 3색의 배툰이었어 그러고 보니 빨강 파랑 노랑 이 3색에 대해 쓰인 문장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선명 같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화장실에서 빨강은 여자 파랑은 남자인 경우가 많잖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문 인증을 할 때도 색이 반짝이셨어 역시 난 벌써 꼴마디로 체계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아니 파랑이 난 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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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부 2개 아니 3개 4개 소우씨가 본 거 이거 아닌가요? 그건 탐색 중에 발견한 메모예요 내용은 관관리 시스템의 내용과 같아요 내용과 같아요 그렇구나 생각났어 색에 대한 것도 거기에 전부 쓰여있었지 파랑 인간 빨강 인형 노랑 공식 우와 이게 관관리 화면에 쓰여있다는 건 색은 바로 관의 내용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인 거 아닐까? 자 램프의 빨간색 빨강 인형 저 안에는 더미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건 엄청난 힌트야 왜냐면 김 빼고는 전부 빨강이라는 거니까 빨간색 관을 고르면 길을 맞힐 일은 없어 정말로 그런 거? 사라 다시 한번 관관리 화면을 떠올려보래 거기에 오른쪽 위의 문장이요 과거의 기록? 파랑 1 빨강 6 노랑 6 노랑 6 이거 관의 내용물을 확인한 기록이 아닐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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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인가? 그런 거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건가? 연애 전이라는 건? 훨씬 전부터 쓰여있었던 것 같은데 게임 게시대? 그래, 게임 게시대야 방금 전 메모는 아마도 이 기록을 인쇄한 자료 거기에 게임 게시 파랑 1, 빨강 6, 노랑 0 이라고 쓰여있던 건 맨 처음, 미도류와 더미즈가 나오기 전을 기록한 거야 그렇다는 건 저 7명 중에 인간이 한 명 섞여 있다는 게 된다냐 더미즈 중에 인간이 들어가요 누구야? 그 교활한 새끼들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일단 진정하세요 이게 진정할 수 있는 일이야? 그냥 더미즈인 척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지? 어쩌지? 이 사실에 무슨 의미가 담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더미즈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봐라 이렇게 된 이상 알겠습니다 우선 누가 인간인지를 확실히 밝혀내도록 하죠 딱 봐도 미도리지 미도리가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더미즈랑 미도리 이 7명 중에 인간이 한 명 섞여있대 전혀 모르겠다고 굳이 말하자면 람마루아 아닐까? 난 팔까지 받고 끼웠다고? 이런데도 인간이면 그건 참 웃기겠네 팔을 뺄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형이라는 법은 없지 그래도 크로마다쿠는 배에 구멍이 난 걸 보면 혹시 인형이겠지? 저기 있지 인간이라는 걸 본인도 눈치 못 친 건 아닐까? 우리는 모두 희생자의 비디오로 자신이 죽는 모습을 봤어 인간이 섞여있다고 생각되진 않아 게다가 증기까지 분사했어 반대로 어디에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람마루 아 그리고 사라가 찾아줬던 손가락 스턴건이 달린 랭크어 파츠였어 그렇구나 그런 걸로 나를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어 미도자 미도리도 팔을 빼긴 했지만 그건 자기를 인형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걸지도 몰라 속임수 그럼 희나코는 미도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딱 잘라 말하진 않았어 이것만은 기억해둬 미도리는 이 조직의 일은 이 시설의 모든 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 그 자식은 대신자잖아 왜냐면 그 자식은 대신자잖아 같은 도리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인간이라면 배가 너무 아파서 죽었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 한번 해보죠 너무 궁금한데? 과연 그럴까요? 아플 배가 없어지는 건데 그럼 블랙코미집은 하지 말아줘 살아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참고로 나는 생각해본 적 없어 인간일 수도 있는 걸까? 너도 봤잖아 거기에 비치고 있던 사람은 모두 확실히 죽었어 안타깝게도 말이야 관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파랑 인간 빨강 인형 노랑 공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지 그리고 파랑 한 명 파랑 일 빨강 유 노랑 여 이게 게임 게시 때 관한 내용물이라면 틀림없이 인간이 한 명 섞여있었당겨 헐 히나코 과연 그럴까? 뭐가? 미돌이가 시설의 모든 기기를 자유자재를 쓸 수 있다면 왜 아이디 카드 같은 걸 만든 걸까? 그 그건 딱히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도록 일부러 준비해둔 거 아니겠어? 분명 그런 게 없었어도 얼굴 인증 같은 걸로 쓸 수 있었겠지 그런 기능은 아무도에도 없었대 있었던 건 아이디 카드 인증과 지문 인증뿐 그려 아무리 미돌이가 조직의 일원이라고 해도 등록된 카드가 없으면 탈을 수 없는 기기도 있었대 등록된 카드라니? 그럼 왜 마이의 지문은 등록돼 있는 건데? 잠깐만 거기서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마이는 조직 편이 아니야 수리의 감정 가져오지 마 레슬러 아저씨 그래 꼬릴라 욕하지 말라 다 다들 진정하세요 나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의혹이 짙은 놈이 인간일 가능성이 높잖아 이쪽도 사실 동료를 의심하고 싶진 않다고 부름하다고 알겠어 그렇다면 모두가 직접 증명해줬으면 내가 모두의 동료라는 걸 마이의 지문 인증 마이만 지문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나도 왜 내 지문만 등록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야 게다가 마이 씨는 희생자의 비디오에 확실히 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어 전부 연기였던 거야 사실은 데스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걸지도 모르지 내 손을 떨어서 무서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마이 씨는 나처럼 악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마이네 자기가 인형이라고 믿었으니까 튜토리스를 칼을 찔렀던 거잖아 지문 인증 같은 건 전부 믿어린 마음대로잖아 생각할 가치도 없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조직치기라고 단점 지어도 되는 걸까? 전명이 그때 튜토리를 죽이지 못한 것도 마이 씨의 마음이 거부했기 때문겠지 그런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면 진심으로 사람을 틀을 수 낫자 그게 마이의 정치야 이걸로 새 펜진잖아 신아파 알아 투문이 없는 소리라는 거 그러니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꺼내봐 미거리가 장난삼아 마이의 지문을 등록한 거겠지 솔직히 그냥 오니 좋았다고 생각했어 뭐가 감칠 생각이었다면 좀 더 그럴 듯 같은 게 볼 수도 있다고 마이 씨가 진심을 말아볼 것 같긴 하지만 짐작 짐작하시는 건 없나요? 손가락 파츠를 바꿔낀 적이 있다던가 진짜로 아 진짜 그 사람 파츠로 바꿔내지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의 나란 말이야 마, 마이 씨 그러면 껴보세요 아아악 나 그걸 위한 아이템 같았는데 그것도 미돌이 말에 겁먹었던 것뿐이야 안옵니다 안옵니다 저게 지금 괜찮을 거 마이씨는 정말로 랭크업 파츠를 바꿔 낀 적이 없는 거야? 없어 그야 무섭잖아 그럼 이상한데 어미지는 원본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지 근데 희생자의 영상과 비교해보니 지금의 마이씨에게는 창갑이 없어 맞아 우리가 본 영상에서는 장갑을 끼고 있었어 그, 그러고 보니 왜 나는 처음부터 장갑을 안 끼고 있었던 거지? 아끼는 거였는데 깜빡하고 안 끼운 건가? 그렇게 일처리를 대충 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뭐? 그러다는 건 역시 하츠를 바꿔 끼우기 위해서 장갑을 벗긴 게 아닐까? 뭐? 내가 깨기 전에 멋대로 바꿔 끼웠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거면 바꿔 끼운 다음에 장갑도 다시 손에 끼우지 않았을까? 확실히 이상하네 왜 마이씨의 창간만 다시 끼우지 않았던 걸까? 뭘 해야 되지? 뭔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맞을 것 같고 변형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았다 장갑이 들어가지 않았어? 장갑이 줄어들었단 거야? 아니요 반대예요 반대? 손이 커졌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바꿔 끼운 손이 마이씨의 손보다 컸던 거예요 터무니없는 결론이긴 하지만 이거라면 지문 인증에 대한 것도 앞뒤가 맞아 애초에 미돌이의 아이디 카드를 만든 것처럼 이 플로우는 플로우 마스터의 미돌이기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문 인증도 미돌이 걸로 등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지문 인증을 통과한 마이씨의 손은 원래 손보다 컸어요 마치 남성의 손처럼 그 말은 내 손이 미돌이의 손이란 거야 미, 미용벌이의 파트를 끼운 거라군요 파트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 지금까지 나눈 얘기로 파랑 인간 빨강 인형이라는 정보를 얻었지 기억하시나요? 지문 인증을 했을 때 파란색으로 빛났던 걸 빛났던 걸 가만해 빛났던 걸 그렇다는 건 이 손에 나한테 달려있는 이 손에 인간은 미돌이의 손이에요 마이씨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어찌면 그건 지문 인증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혈액 인증을 한 걸지도 몰라요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오 미돌이는 자기 손을 잘라서 마이한테 붙였다는 건가? 그리고 대신 로켓 펀치를 탄 거야 이러면 미돌이가 인간이고 마이씨가 인형인 게 설명이 돼 저놈 제정신이 아니야 겨워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릴 거야 저런 놈 반드시 미돌이 계속 듣고 있었구나 미돌이 웃겨서 볼 수가 없었어 하나도 안 웃겨 너같은 놈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래 그래 그런 게임이니까 어때 슬슬 첫 번째 권을 선택해주지 않을래? 싫어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맞아 결론이 나왔으면 선택해야 한대 그랬지 아무튼 지금 내린 결론으로 판명된 건 미돌이는 인간 미돌이는 자기 팔을 잘라내는 터무니없는 놈이지만 피가 흐르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더미지는 여섯 명 다 인형 그래서 미돌이는 빛나는 관 다섯 개 중 한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 두 번의 힌트는 빨강 인형 미돌이는 인간이니까 9번은 꽝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라고 그럼 결국 4분의 1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겨우 여긴가? 긴도 미돌이도 인간이라면 결국 구별할 수도 없어 이럴 수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진정부터 잘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꽝인 걸 알면서도 9번관을 고르거나 긴을 맞힐지도 모르지만 4분의 1의 확률을 걸고 미돌이를 노리는 거야 더 이상 추리할 만한 게 없어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해 이 선택이 흰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 절대로 당기면 안 돼 해보자 이거야 결국 미돌이를 맞히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 핑 돌아갈 순 없어 4분의 1이지만 맞혀주겠어 나는 관을 선택했다 나는 관을 선택했다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어... 뭐... 뭐야... 바닥에서... 뭐야... 야... 오케자... 아... 뭐야 저건... 드리리 권을 안타깝군 선택된 건 구로마다다 뭐라고 나도 밖에서 보고 싶었는데 웃기지마 미돌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 못 들었다고 맞아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 들은 얘기랑 참잖아 용게만 무효야 불어져 저기 말이야 뭔가 문제라도 있어 뭐라고 그냥 드릴로 관을 뚫은 것 뿐인걸 겉모습도 거의 안 변했으니까 치비하는데 방해되진 않잖아 김이나 나를 맞추면 슬피를 가려줘 거짓말은 안 했어 저런 커다란 드릴로 갈기갈기 찢겨주면 원영은 진적도 안 남아있을 경우 두 번 다시 되살아낼 수 없는 거라고 안심해 이제 끝날 거야 이번 차례 내가 긴을 마칠 테니까 자 몇 번을 고를까나 사라씨도 같이 의논해보자 한 방에 맞춰버리면 이제 끝이 헛소리 좀 착착해 어라 화났어 내 탓을 해봤자 크루마다를 죽인 건 변하지 않아 사라씨 이것보다 이미 들어있는 곳이지 나한테도 이건 의겜인데 좋아하는 숫자는 제로지만 없고 어디에다 힌트를 쓸 거나 예쁜 눈동자를 가지고 있네 더러운 게 눈에 비치고 있지만 말이지 독특한 대담인걸 좋아 1번으로 가자 오늘의 행운의 숫자야 사라씨 1번 램프 좀 눌러줄 수 있을까 어이쿠 아가씨 반칙은 하면 안 되지 미돌이 말을 지키는지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 오케이 난 결심하고 램프를 눌렀다 안 돼 안 돼 진짜 바람 불이 켜졌어 바람은 인간이잖여 그럼 흰이나 미돌이라는 게 되네 흠 흠 흠 흠 그 그건 아니예요 벌써 바람이 나온 거야 뭐 흠 흠 뭘 놀라는 거야 너희가 한 추리대로라면 이미 선택지는 세 가지 뿐이잖아 흠 나오기 쉬운 건 당연해 오히려 추리가 맞았으니까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흠 그 그건 그렇지만 흠 흠 각오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쉽게 기인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설마 고 고를 셈이야 서른은 흠 흠 괜찮아 흠 흠 미돌이 네가 고를 수 있을 리가 없어 흠 흠 흠 고르면 너도 50%의 확률로 죽는 거라고 흠 흠 흠 죽음이 두려울 텐데 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봐 흠 난 손을 자르는 것도 그냥 재미로 한 사람인데 흠 그럼 흠 어디 한번 골라보시지 1번 관을 1번 관을 알지 1번 관을 골라줘 1번 관을 골라줘 뭐 오케이 오케이 사라구다 웃기지마 웃기지마 멈춰 이런 식으로 승패를 가릴 셈이냐 희어리 니가 졌어 살아 흠 알지는 관을 선택했다 흠 알지는 관을 선택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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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유바, 왜 흰아크호 인교… 파랑에는 흰이나 미도리가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한 줄이에 뭔가 구멍이 있는 건가? 여러분, 진정하세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얘길 나눠보죠 못해,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 언택되면 방금없이 죽게 된다고 부탁이야 냉장고를 되찾아줘 시나코의 파란 램프 신트대로라면 시나코는 인간이라는 게 돼 모든 추리가 크게 빗나간 거야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미돌이가 저렇게 쉽게 권을 고르다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어떻게 된 거야 시나코도 희생자의 영상이 있었다고 나랑 찍어서 죽고 가는 거야 허허허허 저 트리를 보면 피는 안 묻어있는 것 같지만 역시 그걸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해 피로 판단할 수 없게 없던 설계되어 있을지도 몰라 역시 여태껏 시나코가 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시나코는 파츠를 바꿔 낀다든가 인형만 가능한 일을 한 적이 있던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땠어 러시 차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속임수를 쓴 거야 그러면 무슨 장치가 있는 거라고 속임수라고 하셔도 이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죽을 뿐이야 게임이라고 할 수 없어 나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뭔가에 매달렸는지 다리가 공중에 뜬 채 거절 죽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크게 나왔었잖아 그런데 왜 시나코가 인간인 거냐고 시나코가 인간인 거냐고 걸그걸그 찍혀줄 거야 진정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막을 테니까 시나코가 올라가 전자람한테 올라가 도망가 전자람이 여기 부수했다고 어섭하고 이러면 몰이 때리기 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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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도망가 메이트랑 맥 Hasid 당얼 몇 Burn 글 서 Spemm 더 보 아 이건가보다 괴로운 표정 근데 표정을 안 보여줬잖아 괴로운 표정이었더라 그야 히나코도 중학생이니까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응? 예상하네 영상을 봤는데도 히나코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 히나코의 영상만 얼굴이 찍히지 않았으니까 글고보니 그랬었지 뭔가 수상하네 정말로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니 히나코 본인인지도 판단할 수 없어 그, 그렇지만 영상 속에서는 서로 대화할 때 히나코라고 불렀는데 그건 그렇지만 뭔가 신경 쓰이지 않아? 만약 지금까지 한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상한 건 히나코 쪽이라는 거잖아? 그래 그래 지금까지의 기억을 떠올려봐도 히나코의 행동은 의문점이 많았어 뭔가 감추고 있던 사실이 있었나? 그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한번 히나코에 대해 얘기를 나눠줘 끝까지 추리를 믿겠다는 거구나 알겠어 의심해볼 수밖에 없겠네 히나코를 히나코에 대해서 우선 히나코가 정말로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영상에서 죽은 척 연기를 했을 뿐 이라는 걸까? 기다려면 연기라고 단정 짓는 건 좋지 않아 너머 희생자의 영상은 꼬맹이랑 거미적 꼬맹이가 다른 사람이 있을 뿐이었거든요 희생자 영상 말고 단순 없는 겨 억자분 오실 muita 너머 너머 맥사람 지금까지의 탐색에서 그 영상 말고 희생자랑 관련된 물건은 본 적 없나? 지금까지의 탐색에서 미술실? 미술실에서 봤었죠 그곳의 벽에는 나오씨 같은 희생된 사람들의 그림이 걸려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중에 하나 신경 쓰이는 그림이 있었다니 대체 어떤 그림인가요? 기억이 안난다 네? 그게 하도 심의한 기억인지라 어쩌지? 기타로씨의 기억을 자극할 만한 물건이 있다면 보여주는 게 좋겠는가? 자극할 만한? 희생자 음 희생자 으 희생자 음 어? 뭔데? 안나 행동 9 9 9 9 9 10 10 10 10 12 10 11 11 12 16 12 다른 더미수는 날부치나 도끼 같은 서영장치가 제대로 찍혔었는데 말이죠. 듣고보니 그건 그렇네. 분명 진짜 해놓고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죽었을 거냐. 근데 저 꼬맹이가 진짜 있을 거고 그미수에 잠이 파고지마. 모델이한테 들키지 않도록 염장하고 흑뚱한 거야돼. 중앙성 굴복에 멋스러운 양말을 신고 다녀석 가발만 준비하면 도맹이 완성이다며. 목적은 모르겠지만 먹이라고 단정 짓는 건 좋지 않아도. 그게 강한 걸까? 아이템 줄 알았는데 뭔 아이템을 줘야 될지 모르겠네. 공룡을 줘. 어? 뭐, 뭐야? 그걸로 기억을 떠올리겠는 걸 도와주려는 기가. 네, 이걸 봐주세요.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중에서 신경 쓰이는 그림을 찾아보자. 뭔가? 이것만은 수수께끼야. 중학생 교복에 화려한 양말에 수수한 검은 머리의 여자의 그림이다. 이걸 걸 발언에 추가해달라고 할까? 큐타로씨, 이걸 발언에 추가해 주세요. 뭐야, 맡겨둬라. 근육 꼬릴라. 그 특징 거의 꼬맹이랑 똑같아냥. 이봐, 진정하래. 아무리 닮았다고는 해도 가장 큰 특징인 분홍 머리가 달라. 복장이가 하타도 두 발이 다르면 그건 그냥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아무래도 신빙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네. 좋아, 잘 들어. 미술실에 전시되어 있던 건 전부 데스게임에 휘말려 죽은 희생자였잖아? 당연히 그림 속의 여자애도 여기서 죽은 희생자일 거야. 하지만 이런 검은 머리 여자애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분명 최초의 시련에서 누구와도 만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히나코의 영상. 그건 최초의 시련의 영상이었고 제대로 히나코라고 불리고 있었지. 즉, 이 검은 머리 여자야말로 영상에서 살해당한 진짜 미아도 히나코였던 거야! 그리고 더미즈 히나코는 다른 사람이 대신한 거겠지. 그, 그럴 수가! 히나코가 그 고멘이가 인간이었던 거야! 아뇨! 저, 저기... 그럼 미돌이는 인간이 아닌 거야? 나한테 달려있는 건 인간이 미돌이의 손이잖아! 그거...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추리가 빗나갔다고도 생각되잖아... 대체... 미돌이의 점차 뭐야?! 헤헤헤헤... 곤란한 모양이네... 방금 한 추리! 한 가지 내 쪽에서 반론할 게 있어! 뭐?! 더미즈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해줬었지? 더미즈는 다른 생존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 말은... 맞아! 왜 진짜 히나코가 채용되지 않았냐는 거야! 설령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도 규칙은 지킨단 말이지? 쉽게 말해 검은 머리 히나코의 더미도 있어야 말이 된다는 거야! 그... 검은 머리 히나코의... 더미?! 응! 이 중에 한 번이라도 검은 머리 히나코를 볼 사람이 있어? 어? 없어... 이런... 그럼 또 추리가 빗나간 거네? 사라씨? 그럴 수가... 누구... 지피는 게 있으신 분 없나요?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다든가! 아하하하하하 으으으으...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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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타로씨... 히나코와의 관계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대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대 저기 살아 혹시 자네도 지피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나? 지피는 도구? 아이템 아! 잠깐만 아리스는 시련이 어쩌고 스피커에서 울렸지만 터무니없지 몸을 숨기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했대 터무니없지? 무전기? 해방 전공개대 녹음기? 이거다? 큐타로씨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 고건 이 인용 시련이 기록된 녹음기요 다시 한번 들어보래 스피커에 스위치를 눌렀다 이것은 최초의 시련 제한시간은 5분 시간 내에 방을 나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배신할 의지를 가진다면 안전하게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라 아니 내가 들을 땐 저런 거 없었는데 이게 놓여있던 곳은 라커룸 아마도 4층과 5층으로 나뉘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시련이었겠지 악인은 없었대 아마 아리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방을 나갔을 뿐 하지만 상대는 죽고 말았어 아리스는 이 시련을 배신으로 승리한겨 짝이었던 진짜 히나코를 죽이고 망기다 이럴 수가 이게 진짜 히나코가 터미즈가 되지 않은 이유여 두 사람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가 형성됐던 겨우 질무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여 자각 없이 죽여버린 쪽도 죽어버린 쪽도 정말로 우리는 장난감처럼 놀아나고 있구나 그래 저... 그 덕분에 히나코의 비밀도 밝혀냈어요 틀림없이 히나코는 인간! 그럼 나한테 달려있는 손은 대체? 야! 역시 대단하네 상으로 가르쳐줄게 마이 씨한테 준 손은 너희의 추리대로 내 살아있는 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 이외에 다른 건 주지 않았다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모가지가 돌아간다 할 수는 어때? 목이 돌아갔어? 그...그만요! 기분 나빠! 어때? 놀랐어? 니...니 녀석... 확실히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그만뒀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내 몸을 나눠줘서 이제 인간인 부분은 거의 안 남아있거든 뭐야 그게...무슨 생각인 거야? 몸의 50% 이상이 인형이면 이제 나도 인형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육수의 다수겹...이라는 거지! 상관없어 미돌이가 인형으로 취급된다면 전부 납득이 돼 기는 파랑! 미돌이는 빨강! 이게 확정되는 거지! 오! 이걸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됐구만! 뭐? 룸래님껏 노력해봐?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지 그럼... 의론도 끝난 듯하네 도전자 측의 힌트 사용으로 넘어가볼까? 세번째 힌트 하하하하하하... 세이브해요! 자 등록! 두 개 중 하난데... 6번... 힌트이 나왔어 난 결심하고... 램프를... 눌렀다! 어? 빨간불이... 켜졌어! 다... 다행이구만! 빨강이니까 긴이 아니야! 이게... 미돌이라면... 이기는겨! 첫번째 힌트에서 빨강이 나왔던 9번 관이랑 조건은 같은데 말이오! 그렇네요... 원래라면 지금부터 얘기를 나누고 고를 관을 선택하는게 맞지만 솔직히... 지금 확인한 관이나 9번 관 중 하나를 고를 수 밖에 없겠지... 왜죠? 빛나는 관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킹이 들어있으면 어쩌라고! 확실히... 인형이 들어있는 관을 선택해야 한대... 사라! 오뚜두... 그래도... 괜찮으려나? 입 좀 담으라! 뭐가! 궁금하니까 뭐가! 뭐가? 미돌이... 빨강을 고른다는 건 더미즈를 고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라고? 흔적도 안 남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그거... 빛나지 않는 관에 있는 안진한 안마루 말고는 모두 선택될 가능성이 있어 분명... 사라씨는 동료를 고르게 될걸? 미돌이 저 자식... 저 자신감은 대체 뭐지? 추리는 맞았을 거야... 쿵지에 몰려있을 텐데...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미돌이는... 정말로 공포를 느끼긴 하는 건가? 정말로... 추리가 맞는 걸까?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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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헉... 골라... 이기기 위해서... 빨강과들... 빨강과들... 씁... 마... 마해... 씁... 설령... 내가 선택된다고 해도... 후회도 원망도 안 해... 저런 놈은... 살려줘선 안 돼... 모두의 인생을... 행복을... 짓밟는 악마을... 아이씨... 인간인 긴을... 구해줘... 사라... 그래... 그게... 더미츠의 결이... 해줘... 내 목숨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네... 이기겠습니다... 긴을 지키겠습니다... 다 뭐 그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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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맡겨주세요... 고도도... 고도도... 자... 고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번에는 마치겠어... 미돌이를 쓰러뜨리고... 이기는 거야... 으... 어... 세브... 정면에 있는 관은 6번... 이걸 고를까... 결정... 이거야... 내가 고르고... 힌트를 쓴 관... 난... 내 직감을 믿겠어... 미돌이를 쓰러뜨리고... 모두를 지킬 거야... 나는 관을 선택했다... 어...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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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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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돌이를... 반드시 쓰러뜨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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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군... 선택된 건 마이다... 선택된 건 마이다... 안 돼... 마이... 으으... 으흐... 마이스... 이런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또 맞추지 못한 건가? 난... 거봐! 넌 동료를 뺏겼어! 왜 이렇게나 빗나가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 정말로... 다, 다들 침착하세요! 승팬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어요! 가려졌는데? 뭐라고? 침착하지 않은 건 너야! 자, 정리해볼까? 빛나는 관은 총 몇 개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섯 개! 다섯 개다! 그 말대로야! 빛나는 관은 다섯 개! 그리고 걸린 건 구루마다, 희나코, 마이 게다가 너희는... 9번 관의 힌트를 썼으니까... 남아있는 관은 단 하나뿐이라고! 이럴 수가... 6번 관 아니었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미돌이의 설명은 옳다... 난 맞히는 것에만 급급해서 빗나갔을 때를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반드시 긴이 걸린다... 즉, 틀림없이 죽게 된다... 방금 전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다... 나... 나... 나는... 친구야... 맞아... 찾아, 일어나 사라씨... 네 역할이 아직 남아있잖아... 역할... 회전 처리... 나 대신 힌트를 써서 긴이 있는 곳을 알려줘... 작별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다구... 작별... 이게... 긴과의 마지막... 그런 건... 그렇구나... 너무 미안해서 볼 면목이 없나보네... 좋아! 알지? 그냥 네가 해도 상관... 자... 할게... 할 테니까... 그만해! 그럼 빨리해! 빨리! 자... 파랑이 나올까? 빨강이 나올까? 두근두근거리네? 우리 강아가... 안 돌아가가... 등록... 근데 다른 것도 급한 거 아니야? 빨강 나오면... 걔 대박이겠다... 틀렸어...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 힌트 기능을 쓴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래도... 미돌이가 말한 대로... 램프를 눌렀다...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하나, 둘, 둘, 둘. 지적! 나란 불이... 켜졌어서... 그 다음에... 출발! 잘했어! 긴을 맞힌 모양이네? 말도 안돼! 그만둘 희열이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어 이미 충분히 즐겼잖아 네가 이긴 걸로 해도 좋으니까 기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아직 충분히 즐기지 못했어 사실은 더 놀고 싶다고 알았구나 미안하뇨 왜 기는 사과하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나 지키지 못한 가짜야 기소 난 사라 놀러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 지금도 전혀 안 돼 안 돼 역시 이렇게 무대로 각각으로 너 공천하는 짓을 목차단해 그만 게이지 게이지 시 동의서의 소원을 나는 아직! 뭐? 넌 내 소원을 들어줄 의무가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데스게임의 결과를 무료하는 건 금지하사라씨! 결과라면 아직 나오지 않았어. 이 램프는 힌트일 뿐이니까! 너... 진짜 이상해. 나는 요구하겠어! 한 번만 선택할 권을 바꿔! 미돌이! 묻었잖아! 너무 치유해. 그냥 억지 모르는 거잖아! 난 플로우 마스터야. 규칙을 정하는 거니! 재밌는 억지인걸? 어... 고맙지? 일리가 있어, 미돌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조금 손을 대는 것 뿐이야. 게다가... 좀 더 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어? 헛소리하지 마!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여기서 꺼내줘! 내가 도착할게! 아직 게임 중이니? 그건 규칙 위반이야. 알지! 대체 뭐지? 이 사람... 왜...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거야?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람마루! 잘 들어! 빛나는 관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만약 여기서 긴을 고르지 않으면... 다음 차례 우리가 확실히 미돌이를 맞힐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데스 게임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면 뭐겠어! 니놈! 대체 누구 빼냐! 안 끝난다고... 미돌이! 어서 선택할 관을 정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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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뭐... 뭐... 2번? 2번! 2... 2번이면... 잠깐만! 왜 나야? 됐으니까... 빨리 2번을 골라줘. 안 돼! 기다려! 한 번만 봐줘! 제발 죽기 싫어! 시끄러! 2번이야. 알지? 빨리 해! 군부대로 합주. 그게? 아... 앉아봐! 앉아! 알지는 관을 선택했다. 자! 관에는 누가 들어있으려나? 제발! 제발! 죽기 싫어! 죽기 싫다고! 죽기 싫어! 근데... 피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애들의 죽음이... 어... 그게 안 된다. 직시가 안 된다. 뭔가 뭔가... 어... 이게 본 게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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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죽으라! 희오리... 희오리... 한지스... 나... 하... 거... 하... jakim... 이잳아! 미안하다고 나는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건가? 난 지금 확실히 선을 그었다 긴을 구하기 위해 더미즈를 희생시켰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형을 쳐냈다 더는 변명도 알 수 없다 상관없어 이제는 악마도 뭐든 되었지만 너만은 반드시 쓰러뜨린다 다음 선택으로 마무리를 짓겠어 그래 이제 그것밖에 없다 후회하게 해주겠어 전부 다 그래 하자 그런 놈한테 그거 줄어봐 아 그럼 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해내보이겠어 시작하죠 최후의 의논을 최고의 도박 자 마음에 걸린 점은 딱 하나요 남은 9번 관을 고르지 말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고르는 게 당연하잖아 왜냐면 빛나는 관은 두 개밖에 안 나왔다고 게다가 힌트까지 보이니까 하랑인 8번 관은 이미 들어있다면 법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역시 9번 관에 미돌이가 들어있겠지 뭔가 힌트를 이용할 방법은 없나 잘 들어 우리한테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데 더미지의 원통함도 등이 짊어지고 있으니깐 저게 또 아직은 어느 쪽편인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 거냐 최후의 의논이라서 그런가 애들이 시끌벅적이졌네 그게 앞뒤가 맞는 자연스러운 위치니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만약 미돌이가 여기까지 예견하고 손을 쏟았다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진짜 뭔가 없을까 무심코 적인 에베트 실험 같은 건 넌 그런 걸 찾아내는 게 특기잖아 사라 특기가 아니라고요 그 그 그 시련이라고 해도 원래 미나코 마이안즈 결국 마지막에는 다들 동료였으니깐 그 무게를 놈한테 톡톡히 느끼게 해주는 거야 하라 하라씨 난 저놈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구만 공평한 척하고 있지만 결국 미얀머리 편이 뻔하나 거기다 꼬맹해도 인심하고 싶지 않때만 나쁜 녀석이었을지도 몰라냐 저기 뭐야 그렇잖아 저 고객이는 이영원이랑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인 척 꼬맹은 저희도 없어질 거야냐 확실히 그렇긴 해 알지와 희나콘과 미돌이 편이라면 이 연애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해두는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이대로 순조롭게 9번이 정답일 것 같진 않으니까 종염 맞을 거야 이게 아니라면 난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 검정색 애들이요? 아니요 검정색 애들은 힌트를 안 쓴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뿔 달린 거 보이세요? 이거 드릴 이게 다 죽은 애들이에요 그럼 이곤가? 뭐야 으음 으으으윽 아..응 근육거릴라! 죽으면 안 된다뇨! 어..왜그렇게! 모두 동료라고 했지만 꼬맹이는 어쩌면 저기였을지도 몰라뇨! 그..그렇지만 희나코도 결국 죽었잖아! 나도 믿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법을 찾아낼 수 있어봐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거야? 미안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 교태로씨가 바론을 정정한 공연이야 저기였을지도 모른대 하지만 고로 왜 신하코가 죽은 거야? 모르겠다 마지막에 이나코는 무슨 말을 하라고 했었지 이런 것도 떠올리지 못하다니 한심하구만 떠올리지 못한 누구 그럼 또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또 떠오르도록 도와주려는 거야 네 이 등농을 봐주세요 뭔가 떠오르기 시작했대 참았어 아까 전처럼 신경쓰이는 발언이 없었는지 생각해보자고 뭐야 이 진동은 아니지 설마 왜 내가 이 신하코는 이 라고 말하다가 죽었대 어쩌면 이건 살인이야 같은 말을 해서 힌트를 주려고 했던 것질도 몰라 슈가 슈가 희나코는 아니지 설마 왜 내가 라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 신의 신의 큐타르씨 이걸 발언해 추가해주세요 뭐야 막켜 놀아 안녕 직신의 왕이야 아 진동이 더 신경쓰긴 한데 어? 소 뭐있어? 방금 뭐라고 했어? 에? 그니까! 이... 라고 조금 지나친 억측일 수도 있지만 히나코는 어쩌면 살인이 아니라 이 관은 이라고 하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 관! 히나코는 미돌이와 협력하고 있었으니까 자기 관은 선택되지 않을 예정이었던 거 아닐까? 그렇지만 선택됐잖아! 배신당한 거죠 어떻게 된 거야? 선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 사라씨는 알겠어? 그... 그거... 빛나다니? 빛나지 않는 관이라서요 그거라면 처음부터 선택될 일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히나코의 관은 빛났었다고! 어? 어라? 그럼 이 생각은 틀린... 틀린... 틀린 뭔가? 사라 누나! 히나코는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있었지? 응! 송쳤던 관에 쏟았었어냥 애초에... 히나코가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있었던 이유는? 자기 관에 붓기 위해서였던 게 아닐까? 어? 그걸 감추려고 내 관에도? 그래서 몇 잔씩이나 코코아를 챙긴 거였구나 야! 그거 수사하잖아 뭐! 처음에 말했어야지! 미안 미안 알지... 하나만 알려줘 뭐야? 이 장치를 준비하는 도중에 서로 관을 교환하는 것도 가능해? 그야... 가능하겠지 뭐... 뭐라고! 관을 잠근 건 게임을 시작할 때였잖아?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야 그럼... 어쩌면... 이변이 일어난 건 연애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관이 땅속에 파묻혔을 때야! 그게 무슨... 그때... 미돌이는 새 관에서 나와서 히나코를 부른 거야 히나코의 관과 자신의 관을 교환하기 위해서... 뭐라고! 완전히 반칙이 자녀! 근데... 왜 히나코는 교환해 준 거지? 분명... 트릭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던 건 아니었던 거겠죠 설마... 진짜로 배신할 줄은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자, 어때! 미돌이! 응? 교환은 예정에 없었던 일이었지 넌 처음에는 순수하게 승부를 즐길 생각이었을 거야 하지만 죽는 게 두려워졌어 그래서 히나코를 불러내 교대한 거야 그... 그래서 뭐? 뭔가...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걸 알아냈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 히나코랑 교대했으니까 넌 빛나지 않은 관에 있을 거야 세 개나 있는데... 헉! 자, 보라고! 넌 빛나지 않은 관 세 개 중에 있는 나를 맞자 그리고... 이제 남은 단순은 없어 그... 그렇지 않아! 아, 그래? 마지막 퀸트는 쓸 수 있겠지 뭘 골라도 빨강이 나올 뿐이겠지만 말이야 뭐라고? 어디 한번 열심히 의논해봐 말하지 않아도... 그 개 주제... 진전! 빛나지 않는 세계관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추리한 대로라면... 남아있는 빛나지 않는 세계관 중에 미돌이가 있대 빛나지 않는 관 중에는... 케이지의 관도 있어 욱스... 엉터를 쓰는 수밖에 없으니 케이지의 관이 있다고 해도 케이지... 밖으로는 안 왔을 뻔 아, 7번 수상하다 럭키 세븐 아, 7번 수상하다 럭키 세븐 5번으로 할까? 5번으로 할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도... 케이지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채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네... 쟤는 모르는구나... 나는 아는데... 아는데... 그냥 고르는 거면 3분의 1이야! 하지만... 대체 이 이상... 어떻게 구매할 수 있다니요? 미역머리는 거짓말쟁이 다녀! 반드시 빨강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어냥! 그렇지... 케이지씨의 관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정말로... 케이지씨가 처형당한 상태로 저 안에 있다면... 파란불이... 켜질 거야... 하지만 미돌이는 그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왜... 할까... 틀렸어! 힌트를 쓰는 거 말고는 방법이 떠오른 줄 아나! 만약 미돌이의 말대로 빨강만 나온다면... 결국은... 3분의 1... 게다가... 김의 관은... 이미 판명 났어! 빗나가면... 이번에야말로... 긴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할 수밖에... 없어냐... 긴... 각오... 했다며... 나...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으니까... 같이... 마사지 쓰면 해요! 개... 알겠어, 마사자... 이런 답자구나... 그래... 알겠어... 나도... 각오를 다지자... 최후의 힌트! 빛나지 않는 관에... 힌트를 써보자! 안 죽었겠지... 얘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5번에! 이게... 최후의 힌트...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난... 결심하고... 램프를... 눌렀다... 헉! 어... 바... 바람불이... 켜졌어? 헉! 저... 정말로... 바람이 나왔으냐! 바람은... 인간... 그렇다는 건... 미돌이가 아니야! 케이지의 관... 역시... 근데 케이지군은... 저영당했던 거야... 케이지씨... 아니야... 케이지씨는... 탈출했었어... 그럼... 저 파랑의 의미는... 아... 뭐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케이지씨가... 뭔가 해준걸 거야! 미돌이 아니야? 남은 거는... 두 개네... 미돌이... 서라... 이걸로... 2분의 1... 아마 이제... 의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이길 거라고 믿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너를 쓰러뜨리겠어! 미돌이! 야... 5번 누르면 안 돼? 5번 같은데... 운치... 운치하잖아 쟤... 5번 눌렀는데... 기뉴었습니다... 하면... 너무 웃기겠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참... 답정독게임... 4번 어때? 네... 정했어... 여기에 들어있는 건... 미돌이나 람마루... 만약 빗나가면... 김과 람마루... 두 명이나... 죽게 되는 거야... 손이 떨린다...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도... 부디... 내게... 용기를... 생명... 서라 누나... 난... 믿고 있어냐... 그리고 난... 관을... 선택했다...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마... 말도 안 돼... 제게... 웃기지마... 난 서라랑... 끝이... 아... 말도 안 돼...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헉... 안타깝군... 선택된 건 낱마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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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모든 게... 그치다... 지키지 못했다... 기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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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아무도 구하지 못해 포기하면 안 돼 사라 왜 그려 목소리 아니 그냥 환청이야 애시당 좀 포기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긴 들어있는 과는 밝혀졌어 꼭 그렇지만 더 안 돼 사라 맞죠 위도래? 진짜 어떻게 된 거야 5번과는 빨강이 나와야 할 텐데 게이지는 탈출했던 거 아니었어? 대신에 크게 들어있을 텐데 효과가 발휘하기 시작한 모양이구만 최후의 속임수가 속임수? 큐타로씨 뭔가 하신 건가요? 저게 게이지의 관이라고 언제 정해졌는데? 그럼 기내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마 마지막으로 관을 확인했을 때 기내관에 뭔가 한 거야? 무슨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맞다고 생각하는 쪽을 얼른 고르면 되겠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일투성이지만 그래도 미돌이는 궁지에 몰렸어 설명은 나중에 일궈내라 마이 게이지가 계획한 최후의 함정 침착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며 미돌이도 노림수가 뭔지 눈치채고 맑혀 지금 여기서 절저하게 몰아세운다 녀석한테 발로 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돌이의 발언 중 발로 낼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돼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거야 왜 그래? 꽤나 동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끄럽네 부추기 좀 마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논리 좀 케이지가 들어있을 리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는 화장 시스템이 발동했던 걸 봤잖아 너로서는 케이지씨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텐데 멍청하긴 해 그거야 위장일 게 뻔하잖아 케이지는 반에서 탈출했었어 관 관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열렸거든 그 증거로 희생자 영상으로도 나잖아 6명의 데미지들이 눈을 통감 말이야 관 관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관 관리 시스템은 정말로 작동했을까? 전야 너지? 난 제대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 어? 준비받아 6명의 더미지가 죽는 순간? 그건 틀렸어 미돌이 히나코의 영상만은 진짜가 죽을 때의 영상이야 더미지 히나코와는 다른 사람이지 시, 시끄러워 지금 그런 사소함도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관 관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거야 왜냐면 작동시킨 상으로 희생자 영상을 틀어주는 장치였으니까 상 무슨 아무튼 문제는 그 후에 케이지가 한 행동이야 케이지가 어딘가에서 연애의 장치를 알아낸 거야 어차피 베이프한테서 들은 거겠지 그게 아니면 신인가? 그 배신자냐 아니 케이지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왜? 근거는 있어? 일단 물러내자 메이플은 알려주지 않았어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근거는 없지 아, AI? 신 씨의 AI는 5층 테어실만 있을 수 있어 사칭에 갇혀있던 케이지 씨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메이플한테 들은 거네 이걸로 확장이야 연애에 대한 정보를 들은 케이지는 나를 함중에 빠뜨리기 위해 흉계를 꾸민 거지 분명 관 안에 다른 걸 넣은 거야 시체를 대신하는 거면 내 인형을 쓰면 되겠지 최종적으로 관의 내용물은 목걸이의 종류로 판단한 거야 관 안에 있는 걸 목걸이의 종류로 판단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 당연하지 지금 처음 말한 거니까 그야 화장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인간이든 인형이든 결국 제터미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혈을 버틸 수 있는 것만 관 안에 남게 되지 그게 목걸이야 뭐라고? 그리고 케이지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케이지는 어떤 목걸이일수록 시체할 수 있었던 내 목걸이를 그것만은 내가 유독 유도한 거라는 걸 미치도 못 지켜놨 미돌이 네 목걸이를 썼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네 목걸이는 더미지랑 똑같이 빨강이 나오니까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파랑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시끄럽다고! 아까부터! 모르겠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방해나 하고 미돌이 딱 하나 네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이 있어 뭐 뭔데? 간단해 네 추리는 전부 틀렸다는 거야! 전부 받아쳐냈어 미돌이는 처음부터 저 관에 들어있는 건 케이지 씨가 아니라 자신의 인형과 제어시를 놓여있던 자신의 목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빨강이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겠지 전부 틀렸다고? 그럼 누가 들어있는 건데? 케이지야?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긴 긴 긴 일리는 없어 그래 절대로 궁지에 몰려도 네 등을 지탱해줄 동력은 없어 전부 네가 죽였으니까 미돌이! 자 선택해 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미돌이! 선택해 주지 알지? 내가 고를 거야 그래 이거 말이지 알지는 관을 선택했다 5번? 자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살았난다 알 없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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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뭐가 가려 웃다냐 너 같은 거 진짜 웃어 개 개 시크야 다행이다 정말로 공짜로 졌으면 어떻게 됐어 내가 아닌 파란색 볼 경찰 아저씨 관이잖아 안에 경찰 아저씨가 들어있던 거 아니냐 케이지씨가 저 안에 그래 미돌이의 목걸이를 쓰지 않았다면 저 안에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탈출하지 않았던 건가 설마 탈출한 후에 다시 들어간 건가 내가 기절했던 사이에 지금까지 조용히 미돌이를 속이기 위해서 탈출한 후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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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구나 잠깐 왜 당연하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야 미안 오는데 시간이 걸렸거든 지 진짜 게이지씨에요? 유령일지도 모르겠네 한번 만져볼래? 게이지씨 게이지씨 진짜야?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람마루가 날 충전실에 가둬놔서 람마루 걱정 끼쳐버렸네 잘 버텨줬어 김 상황은 무전기로 다 들었어 그럼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겠네 그래 맡겨둬 해야 할 일을 하자 저랑 위도리를 쓰러뜨리는 거야 규칙 위반이야 이제야 겨우 깨달았어 쓴 거구나 미시마의 목걸이를 호에미가 회수하지 못한 미시마의 머리 목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에는 목걸이가 달려있었지 아직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어 니가 가지고 있었구나 게이지! 그리고 저 관에 넣은 거야 그래서? 이건 부정행이야 다른 플로어에서 분실한 목걸이를 쓰는 건 상정외야 규칙을 어긴 거라고 미시마의 목걸이는 규칙 위반이야 명백한 부정행위 이미 승부는 났어 이제 그만 체념해 아니 미돌이의 말이 맞아 미시마의 목걸이 미시마의 목걸이는 원래라면 쓸 예정이 없었던 물건 그걸로 저형을 피했다면 그건 부정행위야 부정자는 저형된다 그… 그럼… 오늘 목걸이를 넣은 부정다라는 걸… 마이 아니야? 마이가 넣은 거 아니야? 개이지겠지 뭐야 이게 이런 건 말도 안 돼 기껏삼아서 제외했는데 부정행위로는 저요 우리는 구울하지 않아 그 학원은 되어 있다는 건가? 아쉽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난 끝난 승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말이지 이기기만 한다면 누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 이거야 들으면 안 돼 살아 약속할게 내가 이기면 부정에 폭로하지도 벌하지도 않겠어 힘을 골라 살아 저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살아 힘을 고르면 케이지는 빠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이것이 최후의 사태 틀림없이 최후의 케이지인가 봐 마이가 넣은 게 아닌가 봐 미돌이는 7번 기인은 8번 7번 아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결정해 누르면 모든 게 끝난다 긴을 구하고 미돌이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케이지 씨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케이지가 나를 안심시키는 거 아니여 어? 괜찮아 살아 케이지 씨 손이 떨린다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손에 담아 관을 선택했다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과연 정답이 나올 것인가 웃기지 마 사활아 양보해줬잖아 그런데 건들 걸 그랬어 이렇지 죽음에 이렇게나 뚫려줄이야 죽음에 끝났어 이겼다는 건가 훌륭해 선택된 건 미돌이다 이로써 도전자의 팀에 승리 하지만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는 것 같군 그 그 이제 안 돼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면 난 이 녀석한테 부정행위에는 벌을 멍치다 얘들아 정하면 저놈 다 죽인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동료를 죽이게 두지 않겠어 그럴 필요 없대 사활아 설마 제가 놓은 거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얘기할게 마이가 넣었지 마이가 넣었지 마이가 넣었지 으악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는 진짜 규타로가 아녀 안나키가 준비해둔 인형이 돼 인형? 게이지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 고마 솔직히 그렇지 그야 경찰 아저씨는 미돌이가 꿰뚫어본 대로 관해 미돌이의 목걸이를 넣었을 뿐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목걸이를 손에 넣은 다음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대 게이지는 5층에 우리는 다시 묘지로 왜 묘지로 돌아간 거야? 실험 이미 한 개였거든 마이한테 찔린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던 길아 안 돼 규타로씨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야지 여기 있으면 불타서 죽게 된다고 미안요 실험 이미 손을 쓰긴 늦었대 한나키가 그렇게 말했어? 싫어 나 때문에 이렇게 걸지 말아 시간이 없어 자네한테는 해야 할 일이 나 혼자서는 못해 규타로씨가 없으면 문제가 아니요 인형이 이때 한나키가 협력해 줄겨 아이디 카드만 손에 넣으면 에이아이 콜링으로 내 인형을 그럼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이런 곳에서 죽을 생각이야 최고의 위장이 될 게다 뭐야 그게 그런 거 됐으니까 어서 깐 아이아이 아 본인을 넣었어? 미쳤다 미쳤다 그런 오 뭔가 내 들어있던가 진짜 캐타로씨였다는 건가요? 그려 너는 그런 결사의 마음으로 걔 하야사카 밖으로 나왔구나 몰랐나 왜 진짜 미안요 그때 관 속에서 불타서 아마도 그런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돌아가자면 울지 말아 걔 너 이 자식 남자잖아 사라를 동료들을 지켜내야 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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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졌어 전해졌어 난 그저 복제품일 뿐이지만 지금도 자네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행운을 아 아 암이 약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대 모두를 버리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성냥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꺾이고 만 거야 누군가를 죽게 내버려도서라도 살아남고 싶다는 마음이 하 하 하 하 하 그래서 지금 행복해 자네들의 힘이 되어서 하 근육고릴라 얼굴은 근육고릴라 곁다를 아저씨 고마워 근육고 Eisen 곯다를 아저씨 곯다를 아저씨 곯다를 아저씨 으흐으흐으 아 RO Something 그대로 요 베經 한 созд Dal nis 끝 종 은영들 모두 배터리가 다 됐어 연iron 다음이 너희에게 있어 최후의 게임 우승자가 정해진다 정해지지 않아 응? 우리는 탈출하겠어 너희 생각대로는 되잖아 그거 참 기대되는걸 1부식인 1부식인 뭐..뭐냐 신호기 케이지 주키미신 그리고 지도이사라 이상 4명으로 결승전을 진행한다 그때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서로를 압질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다만 살아남아 버린건가 신호기 고마워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강함을 배웠어 더이상 공포는 없어 있는건 억울함 뿐이야 살아남아 줘 걔 그리고 모두들 분명 너희 남은 약속 약속을 깨져 살아남을 거라고 기다려줘 너 지룡장 전평 끝 지룡장 후편에서 계속 지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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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